퓨드 시작 전 도네 소리 아웃 오늘 해볼 게임은 벨벌드입니다 유하 유하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바로 벨벌드 이요 두 개째 요즘 가장 핫한 게임이죠 비찬으로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캐릭터가 이렇게 있네요 아 프리셋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 오 캐릭터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뭐 얼굴은 이 친구가 좀 더 귀여운 거 같은데? 하고 약간 찬이 머리 스타일이죠? 그쵸? 아 이렇게 지정도 가능하구나 오 갓겜인데요? 약간 그러면은 미소녀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이요 제 10년 소원이 이세돌 페럴드 보는 거였는데 감사합니다 약간 요런 톤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허연 허연가요? 이 게임 나온지 10년 안되지 않았어 그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타이비 오 뭐야 오씨 깜짝이야 오 볶음 미쳤네 야 식스파이 미쳤네 야 진짜 황희찬이라고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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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는 이제 근육 그거구나 음 음 음 이요 자 편견 없다 음 음 그냥 적당하게 만들게요 음 하고 아 얼굴도 다 좋.. 하하하하 아니 캐릭터 만드는 게 너무 편견 없는데? 아니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생긴 여성군 그치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어 오 굉장한 게임이야 나는 요게 귀여운 거 같고 눈은 눈 뭐가 있을까 요 귀여운데? 그치 막냥냥 눈 이렇게 해서 빛 안으로 만들어 볼게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색깔 지정되는 거 좀 구인물로 꾸미기 최적화 요런 톤으로 그래서 머리카락을 아 네 머리카락이 딱 내 머리 스타일이 있어서 좋은데? 어 딱 이건데? 그쵸 그쵸 네? 뭐라고요?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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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 제일 좀 가까운 거 같네요 이렇게 하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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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너무 귀엽다 뭐야? 너네 뭐냐? 힝?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 어? 어? 뭐지? 어... 이곳이 이세카이인가? 뭐야? 약간... 그... 젤다... 어 뭐야? 어? 진짜 젤다 느낌인데 원존? 오... 잠만, 어디 봅시다 잊힌 섬, 본토에서 본 인기촉이 안 느껴지는 섬 거주하기 힘들다 점처럼 여기서 살려야 하지 않는다 사람이 살기엔 좀 힘들다 아, 여기 습도가 적당히 열매가 잔뜩 열린다 중앙으로 가기에도 용이하다 처음 플레이하는 사람에게 추천 아, 페리께서 할 거 있다 바닷바라이브에서 살기 편하다 다양한 보험을 즐길 수 있는 곳 음... 페리 그... 그거 아니에요? 그... 어... 여기에 살고 있는 몬스터들을 페리라고 하는 건가? 어... 뭐... 뭐... 포... 포켓몬?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린 페럴드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초보냐 지역 딱 가볼까요? 처음 하는 거니까? 음... 어차피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동... 이동...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처음 시작해서 어, 잠깐만! 어? 뭔가 익숙한데? 어딘가 익숙한... 비? 건축? 어딘가 익숙한데?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누구야? 어, 뭐야? 눈에서 광선 나와 이 사람 그럼... 아, 오벌 님이구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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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는 안 되는군요?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어? 어? 구르기도 되네? 뭐 튜토리얼 없어요? 아 그래요? 원래 그래요? 우상단 아 떨어진 가지를 주거나 목재를 얻으세요 ESC로 옵션 메뉴를 열고 생존 가이드를 확인해보세요 아 여기서 알려주는구나 정말 설명서 만약 알려주네요 오 시프트- 뭐 뭐가 많은데 하면서 좀 익숙해져야 될 거 같은데 Versl cuk 메뉴를 열고 원시적인 작업대를 선택하여 건축예정지를 예정지를 결정하세요 좀.. 뭐야 이 사람은 누구야? 탐험대의 생존자? 여기를 그럼 집으로 쓰는 건가? 좀 넓게 쓰려면 여긴 뭐야 특별한 보스 시설이 가까워서 이 부분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딱 짓자 F로 시작하세요 아 꾹 누르고 있어야 돼 이렇게? 뭐 했다고 레벨이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술 화면을 열고 펠스피어를 해제하세요 펠스피어.. 이거? 펠을 포획하는 누구? 포켓몬볼 같은 거구나 펠스피어를 제작하세요 펠지움파편 목재 돌 펠지움파편이 어디 있는데? 돌은 어디 있는데? 아 돌 아 돌 펠.. 펠.. 펠스피어? 펠스피어가 없다고 하던데? 꼬꼬닥 안뇽 펠스피어를 제작하세요. 페를 공격해 힘을 뺀 뒤 Q로 펠스피어를 던져. 엠피씨를 잡자고요? 엠피씨 사라졌다. 아닌가? 이건가? 펠 냄새가 나지 않는 인간은 오랜만인데. 이 섬은 지옥이야. 나랑 함께 왔던 녀석들은 이 세상이 없어. 펠이 그렇게 무서워? 오. 목재를 줬어. 또 줘 더 줘 더 줘. 오. 오. 고대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펠스피어를 만들 수 있다고. 펠스피어가 있으면 페를 포획할 수 있지. 더, 더, 더 줘. 오. 어. 어. 알겠어. 알겠어. 탑은 레인 밀렸다니 지배하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죽을 거라고. 헉. 친구가 죽었구나. 이런. 어. 저 무슨. 이상한. 저렇게 생긴 게. 펠. 뭔가? 음. 펠스피어를 만들고 싶은데. 일단 곰봉이랑 횃불부터 만들어 볼까? 아.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곰봉. 오. 좀 그럴듯한데? 햇불. 딱딱딱딱. 우와. 난 DIY의 신이야. 아. 이런 식으로. 설마. 이 친구들 때려잡아야 되는 거야?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아. 횃불. 안 가져갔다고? 이건 뭐지?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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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취득. 어? 됐고. 교체는. 아. 이렇게 힐로. 아니 너무 귀여운데 어떻게 잡아요? 저런 친구들을? 예상해. 나를 저렇게 쳐다보는데?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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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쓰레기 아프지 않게 해줄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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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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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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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잡아요 하는 거 치곤 너무 잘 잡으시는데요. 아. 아. 안 돼. 안 돼. 어떡해. 어. 어. 레벨업 됐다. 어. 어떡해. 얘네. 어떻게. 죽인 거예요? 병아를 기다리는 병아리 나빠가 늦는다는 것 알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아니 이거 너무 잔인하게 있잖아. 치킨이라고 생각하고 죽여버리죠. 미안해. 난 벌받을 거야. 여기가 어디지? 이형. 인간이 미안해.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이건 뭐야. 물을 비추고. 이형. 죽였어. 헬스피어를 제작하라는데? 헬스피어를 어떻게 제작하라는 거지? 이형. 오. 집에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한 개나리다. 여기서 구울 수 있나? 험스피어를. 두. 이형. 주울 수 있나? 곧 익숙해질 거야. 야. 좀 알려줘. 이형. 인사해. 양념이랑 후라이드라고 해. 이형. 여기선 만들 수 있는 게. 오. 아파. 아파. 차니 아파. 이건 뭐지? 오. 빨간 이동 개방. 아. 추워. 오. 따뜻해. 얘 옆에 좀. 그. 붙어 있어야겠다. 윙봉 최고. 아 이렇게 이거를 목재 원시적인 작업들 펠이 필요하다 인간을 잡을 수 뭔가 잡을 수 있게 생기긴 했어 왜냐면은 이 머리 위에 바가 있거든 근데 내가 얘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잠깐만 일단은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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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살고 봐야지 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에휴 밥 한 숟갈 막 먹고 생각해보라고 응 참냄참냄 획불로 닭 잡으면 바로 굽네치킨 드랍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뭔가 건축을 해볼까 하나? 음 집을 한번 만들어볼까? 건축 못 참긴 하거든 지금 팔화살 침대 뭐가 엄청 많네요 귀여워 나도 나도 펠 갖고 싶은데 어떻게 가지는 거지? 펠 기운 파편을 어디서 얻는 거지? 너무 춥다 너무 춥다 밤에는 활동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집을 어디다 짓지? 집을 어디다 짓지? 어디다 지워야 잘 지웠다고 소문이 나지? 음 오우 너무 춥다 밤에는 활동이 안 되니까 내가 그 빨리 침대 같은 거를 얻어야겠네 그치? 이거를 빨리 구해가려고 사면은 풀 같은 데 아니면 뭐 어디서 잡으면 나오려나? 양털이니까 양을 잡아야 되나? 느낌은 비슷하고 그냥 먹어 먹어 배고프니까 먹고 아 모닥불을 미리 만들어서 할 거였나? 날달걀 맛있어요 제가 일본 가서 먹어 봤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늦게 죽을 뻔하긴 했지만 괜찮더라고요 나 모닥불을 좀 만들어 볼까 여기다가? 으악 나 어려 죽는다 어려 죽는다 아 실시간으로 일찍 줄어드네 새롭이 새 생명이 태어난 아리였는데 음 이미 입에 넣었쥬? 오 꾸꾸다 어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거 다 이렇게 일일이 해야 되네? 음 이렇게 아 이거 괜히 먹었나? 아니야 사냥을 하면 되니깐 아 너무 추운데 근데? 오늘 밤은 여기에 좀 있는 걸로 하나만 먹으면 맛있지 토너 올 때까지 먹으면 야 아니 토너 올 때까지 왜 먹어요 누가 토너 올 때까지 먹어요 먹을 거를 아 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뭔가 해가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뜨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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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요 님들 찬림이 주시면 죽을 때까지 먹을 거면서 이쁘다 잘 만들어 보겠다 음 이제 덜 춥나? 덜 추운 것 같은데? 요 방금 알을 먹고 이젠 꾹꾹까지 이게 오약고동인가? 뭐라고? 어? 이게 섬유인가? 어 어? 펠스피어를 얻었다 뭐야 아니 여기서 주웠는데? 어? 개또다지 아싸 아싸 길 가다가 헬스피어 주웠다 오예 우효 개또다지 아 이거 불도 내구도가 있는 건가? 모르겠네 저기 가서 그리고 그거 좀 만들자 아 저거 작업대 옮길걸 아니 왜 여기다 만들었지? 너무 귀찮게? 괜히 만들었나? 복괭이 하나 만듭시다 이거 부술 수 없나요? 세체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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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이런 거는 보통 이런 식이니까 행산에 가서 다시 작업대를 요 한 이쯤에 두는 게 다른 것 같아 작업대 좀 둘게 만들어두고 옮기는 건 안 되는데 너도 좀 도와 그래 너도 좀 도와줘 보고만 있지 말고 누구 잡을까? 캔 뭐야 이거는 이거는 왜 일본어야 캔스루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빠바바바 어 펠지온 파편 여기서 나오는구나 으음 도를 캐면 나오는구나 깨달았어 어 힘들어 탈탈탈 금속광속 원래 이런 게임은 돌보도 캐야 되거든요 그냥 마크도 그렇고 통종 게임은 그냥 광지를 해야 돼 캐는 게 왜 이렇게 과격하냐고? 이렇게 큰 광석을 캐려면 당연히 왜 이렇게 과격하게 움직여야지 그러면 시키는 포켓몬 은 아니지만 내 페를 한번 잡아볼까? 나도 참 말이 혼났다고 아하하하 그러면은 요 역시 패는 게임이라 광석을 패서 나오는 해증 파편 근데 이건 나무는 터무는 어떻게 얻어요? 아 아 이두근 삼 두근 팔운동 잘 되겠군요 나무를 패자 어 나무를 패자 어떻게 패라고는 맞나? 잔아 나무 존내 패 어 나무 존내 패 나무를 나무라고 패면은 예에에에에 예에에에에에에에에이 도끼가 없는걸 어떻게해 그럼 일단은 몽둥이로라도 패야지 어 잠깐만 이거 무게인거 같은데? 펠 게임 체력을 먼저 달케 하고 저것은? 아니 펠스피어자다? 뭐지? 어? 펠 영혼? 얘 왜 도망가? 반짝반짝 빛난다 아니 여기도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최대 내가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있어요? 제왕 같은 게 있어요 뭔가 여기서 뭐야 쟤 뭐야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났어 삼십삼네벨이야 끓일 수 있는 것이 넘치는 페럴드의 옷인 걸 환영합니다 일단은 얘를 잡아봐야겠어 망냥냥이 쫓아오니 도망가는 일반 냥냥 너 내꺼 지내라 얏다 언덕길에 왔다 저 혼자 대굴대굴 고른다 눈이 핑핑돌아 몸을 못 봐줄 때 간단히 처치할 수 있는 먹이사슬의 초야칭이다 앉아서 이 귀여운 걸 어떻게 잡아요? 10분 후 퍽퍽퍽 어허 내꺼 가지라! 그렇지 잡았다 당당하지만 대단한 겁쟁이다 까분형이 핥아준다는 건 최고의 굴욕이다? 저 초록색은 뭐지? 이거 수영도 되나 이 게임? 들어가보자고 오 오 오 오 제법인데 오 제법인데 오 뭐야 크롤리스 상을 히메석상에 바치면 편포행력이 강화된다? 히메석상이 어디있는 거야? 뭐야 너 너도 내 것이 될래? 넌 이제부터 내 거야 와 잡았다 이 닭꼬꼬닭도 잡을까? 샨님은 친구 만들 때 공봉으로 펴는 것부터 시작한다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지 그러면 이상한 사람도 있나 오 파크로도 있구나 저희도 자 아닙니다 어 뭐지? 잠깐만 아 이거 이렇게 갈 수 있나? 막 이동 못해요? 안돼 여기서는 저 위치에서만 석상 대 석상만 되는 것 같다는 느낌 그래 점점 이제 죄이식 사라져가는구나 본인들이 배럴드 해도 똑같이 잡을 거면서 왜 나의 대안을 거 그저 귀여운 일꾼일 뿐 저 파란색 돌은 아직 안 해봤어요 뭐지 계속 로켓단이세요? 로켓단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입 먹어야겠다 자동이동 없나? 다들 처음엔 죄책감 느끼다가 나중엔 부품 취급하더라고요 음 저 횃불 꼭 면봉 같네 뭐야 이게 뭐야? 뭐 저런 애들이 막 돌아다녀요? 못 이기겠죠? 아무래도 경기 산적 비참이군요 음 음 이요 지금까지 찬림이 작업자를 고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죽을 일 있나요? 왜 사서 이요 무덤으로 걸어가는 짓을 하겠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요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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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치면 유튜브 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렇게 말한 시점에서 날아갔어 헬스피어를 제작해 볼께옹 오 뭐야 몽둥이 대구 폐동부 무직 중 어 뭐야 얘가 만들어 준다 잘못 눌렀는데 얘가 그냥 다 해주는데 불어와 뭐야 이거 만들어주는 거야 너무 착해 귀여워 너너너너로 왜 도망가 일로와 너너너너로 도망가는거 아니지 펠상자를 해제하세요 펠상자를 건축하세요 펠상자 만들자 아 여기 캐릭터 가라 노예 이루어 이거 어디다 지워야 되는거야? 저쪽에 지울까? 그냥 이쪽에? 넓은데다가? 탁채인데 여기다가? 저희 아빠가 이상한 사람한테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한시간 뒤 스포 아이 친구는 일을 잘 못하네 안되겠다 스윽 예? 안그랬어요 이거 언제 그랬어요? 이거를 짜잔 이제 풍수질이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 기반이 중요하거든 그 오오 목지가 Sharp move 다다다 호로롱 이 정도면 됐겠죠? 오 됐다 부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너 좀 들어가봐 호로롱아 호로롱아 너 들어와봐 안녕하세요 저는 찬이 농장의 토로몽이라고 해요 넌 내일 출하될거라는데 좋은데 가겠죠? 이거를 벽을 설치해야 좀 딱 붙나? 아 그런건 아닌데? 그냥 밖에다 해야되나? 밖에 하는게 나아요 이거? 안에 하는게 나아요? 밖에 하는게 나아요? 벗어서 그러면은 여기에 꼭 자 일해 일해봐 아 치킨은 손이 없어도 못한다고? 뭐야 얘는 이 조망만한 손으로 지금 일한다는거야? 미안해서 못 시키겠다 이거 어 같이 같이 해야겠다 같이 미안해서 못 시키겠다 미안해서 못 시키겠다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노을 지는거구나 아하 어 나무상자를 건축한다 걱정내에 작업패를 아 배치한다 아 아 아 아 아 자고패를 어떻게 배치한다는거지? 배치? 오늘 해볼 게임은 헤럴드 부재 찬동 부 납치법입니다 아 이렇게? 오 뭐야 아 근데 그 코코는 좀 손이 없어서 안될거 같고 까부냥 도로롱? 도로롱은 좀 착한거 같애 도로롱을 도로롱이 좀 착한거 같고 아 와 그 이렇게 말하니까 완전 드레기가 된거 같았네요 그거 위에 있는거 좀 가져옵시다 이 위에 지어놨던거 좀 뜯어보자 코케가 주식인군이 몬스터를 잡다니 이게 포켓몬스터군요 허랑 떳 따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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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롱은 착하니까 노동부에 신고 안하겠지 뭔소리에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은 저 완전 쓰레기잖아요 닭머리한테 너무 큰걸 바라는게 아닐까요 만들어놔 어 뭐야 가만히 만드는데 어떻게 어떻게 너 초능력도 쓸줄 아니 너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야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네 예 비상식량입니다 도로롱 너무 귀여운데 착하다는 말을 잘 듣는다랑 같은 뜻인가요 음 음 비슷한 계열이긴 하죠 꼬꼬는 식량조단을 잘하는구나 뭐 뭐 이거 뭐야 내 손에 있어 뭐야 아니야 로롱아 뭐야 이게 방패 어머 어떡해 로롱이는 방패로 쓸 수가 있어 말도 안돼 아니 무슨 이런 잔인한 스킬이 나있어 너무 잔인한데 왜 왜 이제 도로롱은 노도동으로 부르면 될까요 왜 안돼요 공격이 안되는데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역시 난 천재야 10분 뒤에 내가 말하녀도 알아서 막아야지 쓸모가 없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어 오 오 오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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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러면 사급 침대 침대를 만들자 내 침대 먼저 내 gum 너무 딱 붙이지말고 이정도로 그래서 만들고 얘들아 그렇지 오 똑똑이들아 똑똑이들 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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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애기들 침대도 만들어줘야겠다 음 목재랑 섬유 상관없어 우품들 것 같은 위치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5분 전 이거 미안해서 일 어떻게 시켜요 타워로 돕고 돕는거죠 밖에서 잘 자게 하는건 너무 춥겠지? 역시 안에서 같이 자는게 맞겠지? 저 송은 너네 털이란다 그러면은 신입이 일 배우는 것만으로 감사해야지 수당이 어딨어 어 조금만 더 넓히고 싶은데 어 근데 왜 템 창에 고기가 어? 잠깐만 음 이형 근로기준법이라니? 그건 인간에게만 적용되는걸 안다 도로롱 그니까 이거 나도 불편해가지고 이거 못 없애나? 근데 언니가 아니고 어디가 밖이에요? 벽이 없는데? 음 이거거든 음 이거거든 아 근데 이거 안 맞는 거 퀸다네? 양털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쥐어뜯어 버리죠? 음 그냥 살아! 결이 맞잖아 어 그냥 살아 그냥 살기로 하자 음 저거까지 신경 쓰면은 못 살아 제의가 아닌데도 48 퀴탐중 2사 3번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나 완전히구나 일단은 이쪽이 넓은... 창이 없네? 다 좁은 창이네? 원래 딱 이렇게 트여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오 레벨업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중앙은 뚫려있어줘야 느낌이 있으니까 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뚫어놔 어 나무가 없구나 이게 집이 제일 중요하거든 여기 있다는 음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내 집 마련이 중요한 거고 테 sinner 이어 됐어 2년 전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이상하게 집지해 시던데 아니 어쩔 팁이 문을 아 근데 문이 이렇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아 이 문 좀 양문 안 되나? 보안 설정 비밀번호 에스 오케이 벽이 몇 개 없으니 허리케인 맞은 집 같네요 비번 아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근데 찬님은 집에 노예들이 저리 뛰어다녀도 괜찮나요? 귀.. 귀엽잖아요 어 배고프대 잠깐만 1116이다 라니들아 우리끼리만 알자 비밀로 해주세요 네 비밀로 해주세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요 소문내면 안 돼요 노예라는 걸 부정하시지는 않으시는군요 창문이 동서남북으로 뚫려 있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허 이오 이오 산님 길치인데 집 다 만들고 다시 못 오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도로로 앞에서 도로로 구워 먹기 음 본인은 아니잖아 미안해 베로로 두 개 그렇지만 나도 살아야지 먹을 게 없잖아 이오 우린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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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이런 게임 하니까 그냥 너무 재밌는데? 여기에다가 그렇지 좋아좋아좋아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붕을 뭐래? 아 아 친구가 낫다고요? 아늑해서 좋은데? 아늑해서 좋은데? 뭐 이거 불 나요 설마? 이게 동물의 숲이지 안나겠지? 뭔가 산장 느낌이네 비찬의 산장 뭔가 멋있지 않나요? 음 도로롱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포켓에 쓸 야채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아 나 불 붙었어 아 나 불 붙었어 나 어떡해 나 불 나 물 줘 물 말토로롱아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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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꺼졌다 그러면은 층고를 딱 한층만 더 높게 할까? 그냥 알아서 없어지네? 뭐 그 마냥 핫걸 부숴버리고 어 어 계단을 먼저 짓자 그러면 계단을 친구를 먹었는데 맛있었다 친구는 맛있는 거구나 음 밤에 창문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아요 왜 여기다가 아 왜 안돼 네 이렇게 하고 학벌 그 자체 계단을 못 못 타나? 계단을 못해요? 계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돼? 산이 불 붙었을 때 도로롱 도망가는 거 보면 채식인 듯 왜 안 붙어 어? 어 방금 뭔가 됐던 것 같은데 맨 위 끝부분이 위의 끝부분이랑 닫는다니 무슨 소리에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렇게 아 잠시만요 턴인데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잠깐만 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무 나무 지붕을 만들어서 나무 계단을 만들어서 오 아 별론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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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지붕을 만들고 어 오 그렇지 이렇게 하고 록을 어어? 아니 나무도 타고 복장만 보면 진짜 선적인데 아 혐이네 이거 알잘자구로 이거 대게 해야지 아 참 좋다 킹 받으라고 일부러 저렇게 만드신 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건 아니 이거도 이것도 먼저 설치 해야돼 혐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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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홐혐혐혐혐혐혐혐혐혐히혐혐형혐혐혐혐혐혐char 아 진짜 짜증나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우후우 우후 됐다 우와 신난다 아 나도 신나 나도 신나 오 조심해 조심해 도르롱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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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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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도르롱아 도르롱아 안돼 도르롱아 도르롱아 진정해 도르롱아 도르롱아 음 괜찮아 금방 있으면 좀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오늘 저녁은 오늘 저녁은 뭐 적당히 있는거 먹어야지 오늘 저녁은 뭐 적당히 있는거 먹어야지 오늘은 벽을 여기를 이렇게 지을까 이렇게 짚고 오 약간 와크 건축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2층으로 딱 넓어 이제 저 계단 뒤에 방말들면 해리포터인가요? 아니 말아듣는 사람 이제 저기로 추방시키는 거지 말 들을 거야 말아듣는 거야 인실의 방으로 보내야지 어 뭐야 버거님이다 어 뭐야 버거님이다 언니 언니다 와 북측으로 하면 슬리바 느낌 나겠다 언니 나 불 나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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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언니 아파 언니 전혀 아파 언니 불 나 아니 도로롱 입장에선 불도 뜨거운데 창인이 도끼들고 어 가입 신청했다 길드는 뭐예요? 어 하이 계단 밑에 가둬놓고 문에 암호 걸죠 안녕 감사합니다 내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아 아니 뭐야 뭐야 왜 왜 왜 나 최근 먹었어 아 최근 먹었어 안돼 나 최근 먹었어 그러면 밥도 한 줄 까 음 음 음 노아처럼 3번 채팅 들은거 없는거 아닌가요 요 여기가 레인 수렵단도 울고간다는 경기산정님의 산채인가요 아 아니 무슨 말을 못하겠네 이거 아 말을 못하겠네 이거 미세돌이 채금을 먹는 날이 있다 물음표 헉 말을 못하겄어 계속 채팅금치를 먹어서 말할때마다 이렇게 편지마냥 장문의 글로 언니에게 나의 마음을 아 심지어 저기서 저기서 잘렸어 아 심지어 잘렸어 샤님 집이 정말 마크 다랑문같이 생겼어요 아 맞아요 그러면 아 얘들아 얘들아 그렇게 도로롱아 도로롱아 너 그러다가 도로롱 구이 된다 도로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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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도로롱 조심해 아 어 오 그러다 구워진다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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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했어 체했어 치에서 도로롱아 요거 좀 좀 치워야겠 Ron 아이들 치고 어 여기를 모닥불을 여기다가 해야 되나? 모닥불을 이쯤에다 이렇게 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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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게 얘들아! 너흰 너무 과친절이야 이렇게 해줘야겠다 됐다 이렇게 하고 보안설정 됐어 이렇게 하면 안 좋겠죠? 이렇게 하고 나무 지붕 지붕을 한층 더 하고 싶은데? 여기를 하나를 없애자 벽으로 만들고 계단을 하나 더 올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집을 와 나 진짜 건축의 천재인가 봐 아니야! 이게 아니야! 못생겼어 이게 아니야 됐어 어 됐어 음 이거야 딱 일자로 돼야 돼 이렇게 이건가? 이건가? 그거 알아? 차은이 집 계단에선 도로롱 구이 냄새가 난대 뭔 소리야 아니야 이렇게 어? 뭐야? 무슨 고양이 소리나는데? 뭐야? 나 비창인데 못생긴 거 보면 부숴버린다 이윤이요 아니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내가 그런 말 안 했잖아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 아 이제 없구나 어? 잘만 들었는데 그쵸? 뭔 소리야? 괴물 소리 나오는데? 헉! 저긴 뭐지? 그날 난인은 부서졌다 좀비도 나와? 이오 멋진 도로롱 구이 식당이네요 근데 무서운 애들이 있다고는 했거든요? 헉! 모양 너무 귀여워 아니 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오? 아니라고 원래 부서졌던 걸 어깨 부서요 귀여워 음 여기를 애들 침대를 만들어주자 여기다 이리와 만들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머! 언니! 언니도 결국에는 이 길을 걷는구나 어쩔 수 없다고 뭐 살아남으려면 응응 오케이 진손들이 건물 안에서 같이 자요 어 뭐야 로로 로롱아 로롱아 거기서 뭐해? 로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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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아니 로롱이 로롱이 빼줘 로롱이 빼줘 로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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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좀 먹고? 경계 상태로 전환하는 종? 외적 대비태세? 뭔가 터들어오나 본데? 그치? 얘네 설마 1인 1침대인가? 어? 찬아! 찬아! 오니! 오니 완전... 뭐야 잠깐만 아 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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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봐 아니요 아 저 귀 삐잉거려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찬아 말해봐 나? 나 말하고 있는데? 찬아 말해봐 언니? 안들려? 파피 플레이 타임 어제 끝났는데 어 됐어? 아 깜짝이야 너 들어와서 하고 있어? 어 나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어 벅언니도 있어 아 진짜? 응 벅언니 왜 여기 안 들어와? 응 안 만나서?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고? 아냐 여기 없어 여기 너와 나 단 둘이 밖에 없잖아 아닌데? 나 벅언니랑 있는데? 아닌데? 나는 찬이랑 있는데? 난 벅언니랑 있는데? 난 벅언니랑 있는데? 나 벅언니랑 있잖아 응? 응 응 응 이 아니라 찬아 응? 응 이 아니라 응 아니 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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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들어오고 있어? 어 나 들어갈거야 알았어 응 알았어 아니 잠깐만 그럼 우리 만나면 마이크를 키는거야 어떻게 하는거야? 이건 어디가 어허 만나면 디지코드에 들어오지 않은거지 알겠어 응? 우리 만나자 응 응 응 아 찬아 응? 만나자니까 응 응 찬아 응? 찬아 응? 만나자니까 응 응 응 그래 찬아 응? 하하하하 대장 아니 대장 왜이렇게 늦어? 아니 밥 먹고 있겠어 응응응 밥 먹고 있겠어? 응 응 알았어 나 나 그러면 나 거쳐 만들고 나중에 좀 찾으러 간다 알았어 너 죽일수도 있어? 뭐? 왜 나 안죽니? 언니 언니는 나 죽일거야? 아니 아니야 안죽해 안죽여 아니야 언니가 죽이고 싶다면 내가 목을 내줄게 아니아니 아니 안죽해 안죽해 우리 서로 포켓 이거 포켓 아니 포켓만이 아니지 이거 잠깐만 몬스터 자랑하자 아 펠 아 펠 응 펠 자랑하자 좋아 응 잘 왔어 아 아우 열매 붓는데 오래 걸리네 이찬공 어찌하여 목마놓으셨스 얘네는 요리를 못하나? 나도 배고파 나도 배고파 포켓 포켓 먹어야지 응 이엉 포 포켓 가 먹고 싶으셨겠지 응 냠냠냠냠냠냠 아무래도 요리는 나밖에 못하겠지 본인들이 실수하면 재료가 될수도 있으니깐 도로롱아 빨리 들어와 도로롱아 빨리 들어와 도로롱아 빨리 들어와 도로롱아 빨리 들어와 neighbourhood 양배 너가 안 들어 kaikki 너가 안 들어 온거야 너가 안 들어 온거라고 버거니를 염탐 해보겠습니다 벽을 찹니다 걸어갑니다 점프 함니당 점프 함니당 올라가시면 나를 보고 있나? 대화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이어서 해야겠다. 언니들이랑 대화하다가 뭐 만들고 있는지 까먹었어. 나비당했어. 먹이상자. 오, 이거 좋은데? 천옷. 천옷 좋다. 천을 만들어야 되겠다. 천은 양털이 있어야 되구나. 천옷도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통과한 패를 붙잡을 수 있다. 작은 패리나 인간에게만 유효하다? 인간? 낙화산? 글라이더? 활공을 씌는 거. 오, 이거 좋은데? 이것도 좋고. 어머. 일단 다 찍어, 찍어, 찍어. 찍, 찍, 찍어. 양털로. 천을 만들어서. 양을 잡아야겠네. 패들보다 비천이 더 귀여우면 찬죠. 우리 로롱이지? 가자, 로롱이들아. 로롱이 잡으러. 넌 뭐야? 어? 복언니가 뭔가 잡았는데? 어, 뭐야, 복언니. 여기 닭밖에 없는데? 꺄아아아. 언니 정말 강력해졌구나. 역시 징종국이야. 저는 도로롱 잡아. 미안해, 도로롱아. 도로롱아, 도로롱을 공격해. 그렇지? 잘한다. 미안해, 도로롱아. 도로롱이 더 없는데? 미안해. 미안해. 로롱아. 로롱아. 로롱아, 눈 감아. 돌아와. 도로롱아. 양털이 필요하니까. 양털을 따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씨가 말은 도로롱. 너, 봐버렸구나. 어쩔 수 없었다고요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나와라 로롱아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 머미상자 목재 목재가 없구나 지금 목재랑 덫 그러면은 양털로 양털로 만들 수 있는 거 어디서 만드는 거지? 여기서 만드는 건가? 아 여깄다 천 천을 좀 만들읍시다 자 만들어주세요 로롱씨 만들어주세요 좋아요 충심을 나타내려면 겉도 그 손으로 직접 원시적인 작업태? 여기서 만드는 거죠? 나도 옷만 넣는다 드디어 옷을 입는다 나 드디어 옷 입는다 옷 도로롱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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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창 횃불 펠 장비 제작대 힘의석상 아 이거 그거인가보다 이거 하나 찍어둘까? 찍어두자 이거 술집 느낌 아 이거 완전 하우징 같은 것도 잘 생기는 것 같은데? 온천? 온천도 좋은데? 오 수리키트 수리대 어 이거는 필요할 때 찍고 일단은 하나 더 만들어서 낙하산 만듭시다 엄청 많은데 뭐가? 되게 많네 이렇게 해서 목재로 구하러 갑시다 문 닫고 여기 있는 거 개야겠다 와 여기 우와 레전드 진짜 모험이다 모험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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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요런 말 내가 하는 거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우와 정말 잘한다 자 가부니양 나와라 가부니양 이렇게 하는 거야 가부니양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 가부니양 알아들었어? 나 몸이 무겁다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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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잘하네 잠깐만 이럴 때는 나 오버줘 가부니양아 가부니양아 도망가지 마 가부니양 쓸모가 없구나 이거를 먹고 어 무거워 나 어떻게 가지 집에 자꾸 말 안 들으면 너희도 옷이 된다 아 스테이터스를 강화하면 된다고? 잠깐만 그냥 세 개 늘리고 나머지는 기력으로 오케이 가자 기력이 중요하지 밸런스 느낌으로 애들 배고프다고? 밥 주고 밥 주고 만들고 나와라 너 한번 일해봐 해봐 일해봐 가만히 있지 말고 일해봐 일을 못해 애들이 역시 믿을 건 너밖에 없어 도로롱 근데 한 번에 한 마리 밖에 못 거네요? 도끼를 들고 좀 더 레벨업 해야 여러 마리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인가? 역시 노 도둑만 안 게 없네 여기에 설치해야 되나? 근데 이 도로롱 말고 일반 도로롱 어디 있지? 우리 도로롱 어디 갔어? 한 마디 더 있었잖아 응 나타났다 업그레이드 아 나무상자를 건축한다 나무상자 이거는 집 안에다가 여기다 둡자 여기다 둡자 음 여기도 오고 됐어 열고 여기다가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거를 둡시다 뭐지? 우리 왜 들어왔지? 뭐지? 어? 어? 뭐 먹어야 이거? 아 버거언니 있음? 아 뭐야 찬아 버거언니 왜 안 들어 환영하는 도둑에이든 여기가 벨지움 파편 어디죠? 벨지움을 파면 벨지움을 파면 광석해면 나와요 응 리라 리라 나 길더에 가입할 수 있어? 응 이곳은? 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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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채팅 금지 먹었을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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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으흑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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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뭇가지를 주워놨는데 어디서 죽죠? 한번 찾아보시죠 나뭇가지가 어디서 죽어있을지 그거는 메이드의 숙제입니다 숙제 저는 메이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원신입니다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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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툭툭툭툭한 원시인입니다. 이럴 수가. 우리... 우리 모두 원시인이 됐어요. 원시인이 됐어? 뭐야, 함께 나무를 지어야 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나무! 개인 미션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오른쪽 위에 아무것도 안 뜨니? 이거는 내 작업대인데, 아 참... 아, 그거 좀... 아, 그거 좀 같이 쓰지! 아... 알겠습니다! 예쁘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아, 정말요? 아, 진짜 고마워.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든 건데, 아, 봐드릴게요. 아, 진짜 고마워, 언니. 착해, 착해! 나도 이제 뭐, 발견하면... 뭐... 좀 선물 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무를 때려, 나무 가지를 줍자. 나도 언니들 뭐 줘야 하나? 생존 가이드. 뭐 주지? 응하음... 나는... 펜투척, 스피어 투척, 면충 메뉴.. 며기상자를...? 점프, 조준, 경력, 파스나스킬, 제장자, 고기기켓, 크리, 크리타르타 크리AHbear아al 어 세상에 카와이야네 내가 우리를 때리진 않겠지? 그 나뭇가지 떨어진 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일단? 그냥 나뭇가지처럼 생겼어요 안녕 난 나뭇가지야 라고 말하고 아 진짜? 젠장 나는 왜 보이지 않는 거야 야아 마인크래프트를 떠올려봐요 메이드상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에서 나무를 얻으려면 어떻게 써야 했죠? 나무를 팼 써야 했어요 나무를 팼세요 나무를 패려구요? 당신의 강인한 주먹이라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나의 강인한 주먹 알겠어요 패볼게요 화이팅 이게 뭐지? 오 뭐야 오 대박 속이? 아 이렇게? 오 어허 펠 펠 펠파고스 오 스토리가 나오네 나무를 그냥 접해버려도 이렇게 목재가 나오네 으흠 이거 함무 목재야? 함무 목재는 아닌 것 같은데 음 잠원량이 제한되어 있는 아 그래 그래 아아아 어 이쪽 펠도 다 잡으니까 없어졌다 거의 없어졌다고? 오 35레벨짜리 약간 이렇게 느리게 써야겠는데 뭔가 다퀴 직전에 활강하는 느낌 오 아 돌도 필요하구나 오 무서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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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눌러 작업대를 선택하여 건축 예정지를 결정하세요 벚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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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봐 야잠마 건축 예정지라고 하면 건축을 어디다가 지을지 우리가 결정해야 돼 내가? 어 언니가 결정하는거야 어 근데 집이 공유가 된다던데 같은 그거 되면 어 나 집 지웠어 아 진짜? 아 오케이 찬이 집에서 쉬면 될 듯 됐걸 내가 만든 집인데 찬이야 잘 부탁한다 아니 우리 집인데 나중에 친한 애랑 다 만들어라 알겠냐 너네 집에서 생활해도 괜찮지? 네 알겠어요 아침밥도 다 준비해놔라 네 차려줄게요 네 차려줄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음 역시 으음 역시 아 까부니양 댕기 없네 아 여기서 지금 없다 페라사이트 주워서 내려가볼까 페라를 무조건 잡는게 이득이구나 음 음 음 이 정도면 되지않나 음 자 그만하게 아 페라사이트 잡는게 이득이라고? 응 잡는게 이득이야 재료도 줘가지고 죽이는 것보다 잡아서 자리고 있는게 밥은 어떻게 먹어? 전하 아니 이렇게 페덕해진다고? 페라사이트 눌러서 구운 열매나 약간 열매류 먹거나 아니면 애들 잡아서 나온 고기 구워서 먹거나 음 아 여기까지 와서도 포캐 같은 것만 먹는거야? 하하하하 정말이지 아 포캐 못참지 못참기 어 뭐야 이야 여긴 맛있는 음식 있는걸 뭐야 뭐야 이야 구운 열매가 다섯개라 있잖아 어 그거 안되는데 어우 너무 부럽다 뭐야 안되는데 아 뭐야 쟤 너무 귀여워 나 아프니까 나 먹으라고 어 그거 애들 밥인데 하하하하 애들 밥은 무슨 그래 알았어 내가 패보다 못하지 알겠어 아니야 굶을게 나 언니 먹어 야 언니 다 먹어 아니야 닭 한 마리를 잡아야겠어 헉 위에 있냐 저임 여기로 올라가서 응 여기 하쌰 점프 둘이서 싸운다 왔쌰 이것도 대리로 할 수 있나? 만들어라 이놈아 어 뭐야 오 아 너 일 잘해 뭐야 얘들이 돌 캐고 있네 오 이거 잘한다 아이고 배고파 일하네 난 싸우는거 했었는데 우리 로룽이 왜 이렇게 아파 야 어 얘 위에 뭐야 된거임? 응 어 어 어머 만들고 있네를 소환해버렸네 됐다 여기서 여기서 와 어 뭐야 죽었어? 어떻게 된거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양을 죽였는데 어? 그 때리면 죽지? 그럼 포켓 아 뭐야 이거 그걸로 어떻게 해 쥐똥만큼 자신이 그 파란색 광석같이 생긴게 있거든 응 그거를 곡괭이같은걸로 캐면 응 펠지온 파편을 주는데 응 그거를 모아서 어 어 어 그 돌같은걸 만드는거야 아 돌같은걸 만드는거야 아 돌같은걸 만드는거야? 아니 펠스피어를 만드는거야 다 만드는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응 저쪽 저쪽 나무랑 목재가 필요하구나 목재 많이 키워졌지 않았나 와 이거 뭐임? 스피어 오케이 에이 봐봐 보안 설명을 했냐 이거 먼저 모르게 여기 하나 지울까 아 이렇게 뚱랑 아 이렇게 뭐야 아아 너 일 다 끝났냐? 왜 왔어 됐나? 뭐 까부 냥이 도로로만 쓰러뜨렸다고? 하하하 왜 썰어둘지? 펠스피어 제작 펠스피어 제작 응 으어 어 어 이거 아님? 아 다른 사람이 한 것도 떠요? 아 그래요? 아 나나나나 그러면은 아 잠깐만 기수 화면에 올라가고 뭐하려는지 기억이 안 나 어 어 나무는 캘 줄 모르네 아 아 이거구나 아 이렇게 해서 아 각자 할 수 있는 그게 있군요 아 아 맞다 옥재 돌을 인마 뭐하는데 돌이 어디 있는데 뭐하는데? 양을 많이 잡을 거야 도로로 도로로 치체도 있구나 도로로 어 이거 뭐야 알 같은데 알이다 도로로 으응 도로로 도로 그리고 도로로 hit 무거워 오케이 알겠어 이걸로 줌나 팬 다음에 잡으면 되구나 응 오케이 오케이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만들고 같이 만들고 잠시만 그러면 일단 한 명 잡자 먹고 응 다 만들자 양이 아 얘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아 창고인데 공유구나 어 완전 좋은 게임인데 야호우 갓게임인데 음 음 음 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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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합니다 오 이렇게 넌 내꺼야 그리고 소환을 하면 됩니다 도로롱 잡으러 가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말이지 종말이라고? 종말이지 종말이다 여기로 내려가자 펠 상자를 해방하고 펠 상자를 접속하고 원하는 펠을 거점에 소환하세요 응 오케이 나 좀 하고 올게 응 어이 이쪽이라고 미안해 어 어 야야야야야 야야야 야 야 그거를 죽여버리면 어떡해 내가 안했어 쟤가 죽었어 쟤가 죽었어 쟤가 안했어요 쟤가 안했다니까요 쟤가 안했다고요 로로로로로로롱아 내가 때린다고 다 때리면 어떡하니 음 이것도 그냥 다 잡는게 좋겠죠 쟤가 안했다고요 막내가 오늘 냉동을 다 따라가는구나 내가 한은 냉동을 다 따라가는구나 자 공격해봐 공격해 공격해로로로 한 대만 더 때려봐 한 대만 더 때리면 죽을려나 어어 내 볼 에이~~ 오 여기는 어디야? 농땡이를 쥐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뭐야 뭐야 소개. 귀여우면 다야 오 잠깐만.. 야αν잔ifen 로로로롱아 로로롱아 로로롱아 엄마 난 무섭다 안되겠다 로로롱 너 들어와라 뭐야 뭐야 얘 뭐야 펭키? 뭐야 왜이렇게 귀여워 잠깐만 저걸 잡으려면 이 무기로는 안될거 같은데 너무 귀여운데 뭐야 너네 왜이렇게 귀여워 미쳤나봐 펭키 펭키 왜이렇게 귀여워 근데 쟤 너무 무서우니까 난 넘어서 헐 뭐임 여기 여기 난리났네 난리났어 귀엽다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귀여워서 당황스럽네 나와라 로로롱아 공격 그렇지 로로로 몸통 박치기 그렇지 59% 확률 25% 확률 오케이 잡았다 오하 넌 내거야 주폭도 잡으면 요리랑 재련해줘요 멜파카? 우리 함께하려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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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눈치는 빨라가지고 어? 이거 뭐야? 우와! 금화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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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키키 어 잠깐만 어? 초록이다 초록이 초록이다 우와 으쌰 오 크룰리스상 짱이네 나 배고파 ouch 응 안 먹어야지 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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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뭐지? 어? 알이다! 오! 부활시킬 수 있대요 부화 부활시킬 수 있대 뭐야 뭐야 너 왜그래 너 왜그래 우리 로롱이는요 좀.. 내성적이에요 언니들을.. 무슨 소리에요 어? 여기 세이브 지점 있는데? 아아! 좋은데? 그러면은 집에 한 번 갔다가 그.. 요.. 무기들을 좀 만들고 와야겠다 그쵸? 무기들을 한 번 만들고 불의 활 아 불화살 요 폐를 불태운다고요? 너무 잔인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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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파이호의 마구? 어? 파이호를 안은 채 화연방색에서 한 번 공격할 수 있다? 재밌을 것 같은데? 음.. 아 근데 활이 뭔가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발화 기간이 근데 없으니까 오래된 화살? 오래된 활? 음.. 일단 창.. 창을 만들든 뭘 만들든 음.. 갑시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오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으흠! 좋은데? 폐를 배치하자 폐를 배치하자 아 이게 아니라 파이호를 여기 둘게요 파이호야 안녕 귀여워 일하는 게 궁뚜다 성격이 느긋한 녀석 들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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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질 수도 있어? 얍! 우와 귀여워 우와 귀여워 으흠 돌창 목재가 필요하네 목재가 엄청 많이 필요하구나 얘들아 너네 싸우는 거 아니지? 두렵다 너희가 싸우는 거 같아서 목재를 좀 캐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 싸우면 안 돼 어? 침대가 없는 편은 기분이 사는다고요? 아마 침대를 만들어주고 갈까 그러면은? 아 야 몽둥이를 왜 캐고 있는 거야 잠깐만 이렇게 됬잖아 아니 나무가 뭉둥이로 캐고 보면은 뭔가 잘 캐지는것 같더라구요 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p hing 요 요 아까 먹은 알로 계란후라이하면 하루종일 먹겠는데요 음 요 여기다 지울 수가 없네 흠 어떻거지? 됐다 건축해주고 더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그쵸? 얘네 집들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이거 짓는데만 해도 엄청... 거시기하겠는데? 아니구먼 아 또 말을 왜 그렇게 하는거야? 뭐야 말을 왜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이런거 오! 이거 굉장히 좋아보이거든? 내가 한번 만들어볼게 오! 50초 동안 건축해야돼? 50초 동안 건축해야돼? 오 수호신 오 만들어보겠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뭐야 착해 와서 도와주고 있어 귀여워 말... 말 진짜 안 들을 것 같이 생겼는데 우측 파이고 이라는게 굼뜨다 써있는거 저만 거슬리나요? 왜요? 귀엽잖아요 오케이 근데 펠 강화하기도 있네? 오 상인도 있구나 이거 여기다 넣고 가자 필요없는거 열고 음 당장 필요없는거를 이거 무거우니까 이걸 좀 먹고 가주시네 됐어 언니 응? 나 밥이 없어 그래? 하지만 이 월드에는 규칙이 하나 있어 정의로운 전사요 오케이 먹을거를 먹으려면 귀여운 애교를 하나 해야 된다는 아 맞아 맞아 무서운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진짜 아 진짜 불하노 진짜라니 아 진짜 불하노 아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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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아까 먹은일도 했어 응 나 너무 부끄러웠어 내가 모헤모헤쿵 시켰다고 모헤.. 아니 아니 잠깐 무릎 꿇고 맹세할 수 있어? 응 좋아 나 무릎 가벼워 나도 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흠흠흠 난 배가 고파 나 죽을지도 몰라 나 안돼 죽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아아 그래야 되나? 아아 아니 뭐야 뭐야 쭉만 하면 돼 그러니까 쭉만 하면은 그냥 먹을게 생기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려주면 내가 알아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오 진거가 전사 아 마침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 꼬꼬닥 4개를 4개가 했는데 아아 아아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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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햇잔쏘. 어서 나에게 고기를 주시오. 직먹어 전사. 이걸 어떻게 주지? 이렇게 드랍하면 되나? 어? 못 주는 거 아니야? 버리기 하면 되나요, 여러분? 버리기 하면 될 수 있어. 또 먹어 먹어. 귀여워. 헐, 너무 귀엽다. 자, 음식은 저 펜 녀석들. 꼬꼬다기나 그런 애들 때리면 랜덤으로 고기 같은 거 주는 거 같더라고? 맞아. 근데 잡는 게 더 좋은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잡는 거 튜티하는? 그러면 펜을 잡으면 고기를 준다고? 그치. 음, 알겠네. 고맙네, 직먹어 전사. 오케이, 잘 들었네, 모일모일교. 나 사실 한 줄 알았네. 아, 뭐야, 이 땀에! 다음에 또 기대하겠네. 다음은, 다음은 없다. 다음은 딱 두고보기에, 직먹어. 직먹어 전사 두고보기에. 내가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겠네. 오이구, 오이구, 정말 무섭구만. 아잉! 여기서... 뭐지? 이거, 농몬. 음... 애들이 만들어두겠죠? 나 빨리 만들고, 오클레이로 하고 싶어. 그렇지, 얘들아. 붙어, 붙어, 붙어. 어머, 밝다, 파이어는. 오우, 야, 횃불이 필요가 없어. 애들 자는구나? 밤이라서. 헐, 너무 귀여워. 내가 일하자. 애들 자라고 하고, 약간 그... 그... 헬트 오브 라미였나? 운하학교 게임하는 거, 갑자기 왜 그게 생각났지? 머릿속으로 슥 스쳐 지나간다는데? 그것도 이제 밤 내면 애들 자러 가거든요. 언니들 빨리 옷 만들어줘야겠는데? 얼어 죽을라 그러는데? 어, 나 배고프다. 밥 좀 먹고. 물 좀 주고. 잠깐만. 일단 이거 내일 하라고 그러고, 버텀 업그레이드부터 하자. 됐어. 펠 장비 제작 때. 원래 이런 거는 이런... 아, 펠지움 파표목재 천. 먹은 위냐나? 뭔가 소녀가장 장비천이 오버랩된다. 언니들 위식죠. 깜짝이야. 아니, 비밀번호 입력하려는데 그 흉기로 뒤에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는. 언니. 어우 깜짝... 왜왜왜. 이거 뭔데? 이 비밀의 방을 굳이 열어야겠어? 너 눈 왜 그렇게 떠. 너 무슨 짓을 한 거니? 이 비밀의 방을 열어보고 싶냐고. 너 뭐 이상한 실험 같은 거 하니? 모르는 게 안전할 거라고. 어? 알겠어. 재밌당. 그러면은 더 잡고 옵시다. 저녁에 또 다른... 애들이 생성되는 건 아니겠지? 나 다 만들었지? 창 안 가지고 왔나? 창이 없는데? 창을 안 만들었나? 일단은 천 만들어서 언니 옷 줘야겠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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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잠깐만! 우리 시작한 지역에서 누가 신공하는데? 집 위라고? 위가? 우리 태어났던 곳 내가 가볼게 야 조짓네 야 야 나 간만 야 야 있어봐 어디서? 어디서? 안 돼 차라! 가라! 에헤이 조짓네 나와라! 걸어라! 에헤이 죽어! 나와라! 야 야 죽어라! 야 죽어! 나왜사 죽었어? 별거 아니 한 마리 남았다 한 마리 한 마리 남았다 한 마리 쉐도우 복싱 뭐야? 가보자 가보자 여기도 도라락이 있었는데? 기다려 모두들 내가 가고 있다 한 마리 남았다 죽었음? 저기 멀리서 낀 것 같은데? 그런가봐 뭐야 얘 왜 이러고 있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뭐지? 왜 이래 왜 이래 가만히 있는데? 아 저 위에 있는거 저거야? 슉 자 봐본거야? 슉슉슉 danger 아 저기인가? 아무것도 못하죠? 됐다 오 전멸이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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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별거 아니었네 뭔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잠깐만 그러면 조심해야겠네 뭐야 아 도롱 야 도롱은 본사항이 있어 도롱은 왜 다 멸종했냐? 야 너네들이 도롱 도롱 다 죽였어 아 내 뱃속에 있지 안 돼 도롱 내 안 돼 이 녀석 도롱을 어떻게 한거야 어 그 녀석 그 녀석? 아주 제법 좋은 식품이었지 안 돼 대신 이건 만들 수 있다 그렇지 도롱이 도롱이 미션이라 그런가 응 도롱이 미션이라 그런가? 응 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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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언니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어 당장 받으러 오도록 해 알겠다 옷이 찢어지면 어떡하지? 괜찮아 내가 또 만들어줄게 완전 멋있어 오 멋있다 언니 잡노만이다 완전 멋있다 개쩐다 아니 나 도로롱 잡는 게스트 못해 왜? 아 근데 나도 한참 내려가서 잡았던 기억이 난다 진짜 아 진짜? 도로롱 멸종됐어 한참 내려가야 돼 한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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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 마리 나만 가지고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서보실래요 이거 뭐죠? 입어보세요 어떻게 입죠? 입어보세요 우와 예쁘다 우와 예쁘다 이제 밤에 추위에 떨지 않을 거예요 어쩐지 너무 추웠어요 뭐야 왜 안 올라가지고 진짜 소금만 입고 새가지고 너무 추웠어요 완전 원시인이었어 어 다 됐고 Oops what is this Coburg? isn't it auto me 아 열매다 아 도로롱이다 여기 엄청 많은데 진짜 도로롱 잡아야지 나도 좀 잡아야겠다 도로롱 됐스 버그 뭐야? 저 친구 잡아볼까? 버그잼 조용히 손죽여가면 앨범 못 입거라 엘파카다 같이 잡을까? 가볼게 응 너무 쎄다 아프다 아프다 소환해 소환 어그로 어그로 여기 무슨 언니꺼 죽었는데? 너무 쎈데? 어 너무 아파 레이더 아니? 어 잡는거야? 응 잡으면 보자 가랏 가랏까보냥 가랏 좋아 좋아 다구리 어 다구리야 다구리 중대패 오 잡았다 아 이거 39%야 오 68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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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오 될거같아 오 됐어 됐어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해 우와 야 우리 진짜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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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야 전사 전사한 애는 어떻게 하냐? 보내줘야지 보내줘야돼 미쳤나봐 옆에도 있어 옆에도 아니 이 녀석 다구리 다구리 남아야 되는거 아니야? 죽었다 그냥 죽였는데? 언니들 진정해 잡아봐 잡아봐 신경사진 뭐야 저거 오 된다 야오화 나도 팽키 여기 한 마리 더 잡아야 돼 귀여워 야 팽키 좋다 팽키 아이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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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와 쟤 뭐야 와 쟤 너무 큰데? 안되는데 도로로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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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뭐야 왜그래 왜그래 옆에 더 이상한 애도 있어 조심해 조심해 괜찮은 괜찮은 오골 끌린거 같은데 난리다 난리 딴 데로 갔어 딴 데 응 난 집으로 가야겠어 나 이거 캐고 생각하자고 일단 택해 까보 어머 저기도 뭐가 있는데 설마 날 보겠어? 아트 아트 그 발언 설마 날 보겠어 에이 바쁘실텐데 음 좋아좋아 어 뭐야?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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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끼리 싸우는건가? 자기자끼리도 싸우던데 아 다리 천 Hin 올렸어 엘렸어 떼to 오케이 아 구리's 열쇠 먹자 아 오오오 넌 그러면 안 된다 현실루 만들 수 있는 거야? 됐으어 오케이 다 잡았으 아니 본인들끼리 싸우고 있네. 방패. 싹쓸이 해보려고 했다 이거. 방패. 창. 아 이거 너무 일찍 짱였나? 와 모임. 이 사람 페롤드 프로임. 오케이. 음식의 벗점에 펄무리가 이곳에서 선택한다. 아. 유인하는 거네. 저런 걸 잡아야지. 그치 그치. 근데 체력이 많은데? 어? 여기 뭐지? 솜씨 좋은 솜사람? 아. 운반을 적성을 가진 비나이든 자동 운반다. 아. 집으로 만들 수 있다. 어?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외지 사람인가? 딱 봐도 외지 사람 같지 않아? 아. 많이 잡을수록 성장한다. 오케이. 오 감사. 감사합니다. 가보자. 야 죽은 애는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죽어봐서 모르겠어. 아 버릴 순 없나? 어떤 거? 아 펠? 어. 펠 모르겠어. 펠. 를 버리겠다는 거야? 아니 죽었는데 부활 장성훈이는 몰라서. 뭐야 얘 너무 행복하다. 죽었으면 쓸모없으니 딴 녀석을 잡으면 되지. 부활할 수 있지. 이제 어떻게 버려. 펠 상자에 넣어두면은 10분 뒤에 살릴 수 있다는데? 아 30분 뒤에? 10분. 10분. 아 10분. 오 아리다. 오 암흑에 대응할? 와 많다. 뭔가. 나의 하소인이 되게 딱 좋은 친구인걸? 귀여운이 뭐야 초롱이. 나의 권속이 되어라. 자고. 얘 귀엽다. 세이더스 포인트가 남았네요. 작업 속도? 왜 귀엽게 생겼지? 나 속도도 올리는 게 낫나? 중량이 낫나? 공격력. 공격력도 낮추지 않은 거구나. 공격력 하나 올려주자. 와 38. 어차피 뭐 나중 되면은 남지 않을까요? 나 먹어. 개꿀맛. 준대맛이. 오 이거 뭐야? 이동. 다시 가서. 정비 좀 합자. 아 여기 들어가 있군. 오호오호오호오오오옹 오오오오오옹 오오오 oceans. 오오오옹 하고 고점 레벨을 칠레까지 하라니까 자, 헬 장비 제작대를 건축을 합시다. 헬 장비 제작대를... 목재랑 천? 아, 좀 많이 구했지? 아, 나는 신난다, 신난다. 아니, 우리 애들이 똑똑해. 와... 진짜 물... 물은 줄 줄 모르는구나. 아하... 그럴 수 있지. 아, 줘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닐 수도... 아, 생기가 줘요? 똑똑한 녀석이네. 어우, 귀여워. 어우, 왜 이렇게 귀여움. 안녕? 침대 하나 더 만들어야겠는데... 침대를 만들어도 만들어도... 뭐, 그거인 것 같다? 현대는 무조건 많아야겠는데? 도로롱. 먹이사가 제일 메쳐야지. 파이어의 재채기에서 산림화자의 원인이 된다고. 불피우기. 채집, 목장. 까부 냥이 엄청 많이 하는구나. 음... 멜파카, 목장. 얘네는 쓸모가 없구나. 얘네는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 벌목 하는구나. 그러면... 그러면...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나무케라고 할까? 사슴... 사슴 보고... 나무를... 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친구를...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나무케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와... 뭐야? 내 정도... 와... 야, 그래. 건강해 보인다, 야. 진짜. 머리 안 아프니? 밥은 까부 냥이 관리하고 있고... 애들이 알아서 다 하는구만. 나 뭐 할 게 없는데? 애들이 다 해가지고... 뭐 해야 할 게 없는데? 번쩍도 애들이 다 해주고... 번쩍도 애들이 다 해주고... 애들아, 일로 와봐. 도와줘. 엄마 도와줘. 일단 모험만 해도 되는... 아니, 이게 너무 좋은 게... 아, 원래... 그... 모험하고 돌아와서도 집안일을 해야 되거든? 다른 게임 같은 거는? 근데 약간 애들이 다 해주니까 뭔가... 집안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네. 응. 응. 좋다. 이것만 건축하고... 뭐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데? 오케이. 와, 예쁘다 이거. 이거 예쁘다 진짜. 그쵸? 패들 도감 설명 보는 것도 꽤 재밌어요. 으음. 등에 타고 이동할 수 있대요, 얘네는. 2단 점프가 가능하다고? 오리전드. 요. 패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집에 있을 때 나무케라고 하고... 타고 다니면 될 거 같은데? 그치? 알 부하기가 뭐야? 알 부하기가 뭐야? 알 부하기가 언제 배우는 거지? 아, 여기요? 아, 고대 기술 포인트는 어떻게 넣는 거지? 보스를 잡으면 돼? 야구 뺐다? 하하하하. 펠은 공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아, 멜파카의 안장 이런 게 있네. 아. 아, 사슴의 안장도 만들어야 되는구나. 아, 안장을 만들어야지 탈 수 있어. 그러면 안장을 해방을 하고. 양털이 필요하구나, 양털. 양털이. 양털이. 아, 이렇게 해서? 양털을. 양털이. 두 개가 모자라고? 라니펠? 약간 라니 비슷한 애를 타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닐까? 하세기 채석장 볼목장. 하세기 채석장 볼목장. 하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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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도로롱 한 마리. 버지기 해야 되나? 아, 근데 너 마음이 너무 아픈데? 안장해. 알파카 안장해. 반대말은. 모르는 반팔. 이런난 큰. 안되는데? 이건가? 안 돼, 안 돼. 못하겠어. 못하겠어.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얻을 수 없는 거 없나? 전 이렇게 하고 일단은 가서 잡자 여행 갑시다 그게 나을 여행을 떠나요 자 즐거운 모시킹이로 현실에서 양털을 어떠해야 하더라 깎아서 깎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여깄다 아 연인은 말만 하는구나 아 연인이 되고싶어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엽게 풀란대서 좋아요 방송에서의 찬님도 귀여운데 뮤비에서 등장하는 찬님도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됐어 어머 그렇게까지 안해도 돼 어 나 바보죠 바보 음 하지만 귀여웠어 귀여웠으니까 오케이 저기까지 가서 안장 만들고 안장 들고 한번 타봐야겠다 에헤헤헤헤 안장 음 저 아래구나 어 릴펀네 벌써 저기까지 갔네 어 저 친구 잡고싶어 밀피 안돼 나 봤다 어 그러면은 트로를 막아서 됐다 오케이 넌 내꺼야 어 잡았다 너무 귀여워 조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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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참 귀엽게 생겼구나 너도 내꺼 해라 너무해 어 잘못 남았다 잡혔다 오케이 어 맨날 너무하대 맨날 내가 무의했다고 애들 싸움 싸움 붙여야돼? 양털은 도로롱을 잡거나 목장에 배치하면 됩니다 근데 목장은 확률그라비에연 감사연 음 얍 얍 얍 얍 밀피 너 내꺼 해라구 내꺼 하라구 귀여워 그러니까 이브이 닮았어 귀여워 바로 내꺼 찜 오케이 에휴 이게 하는 할 줄 아는 거는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전에 만들고 됐다 멜파카 한번 타보겠습니다 애기한테 시켜놓고 나 여기서 이거 좀 만들어야겠어 펠스피어 같이 이렇게 만들면은 금방 만드니까 우리 둘이서 이거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같이 붙어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패드 주유수당은 주는 건가요? 아이 무술이에요 아이 집안일하는데 무슨 주유수당이에요 아이 참 우리 다 같이 이제 그 같이 잘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음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회사? 아니 가족 같은 가정? 가정입니다 그냥 가정입니다 예 멜보르기니 시승식 기대된다 이거를 얻었는데 어떻게 쓰는거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가? 짜자잔 넘어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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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공기 대포! 아니 레전드 이대로 이제 여행을 떠나야겠어 난 이제 여행을 떠나겠다 사슴도 되는데 안장이 필요하대요 이거를 타려면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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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야 파이호 공기 대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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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신테클! 차님 젊은 나이에 외제차 하나 기가맥히게 뽑으셨네요 오호 안들고 캔슬을 하고 여기 올라가서 핸드 때리고 됐다 핸드 됐다 보통 저렇게 하면 잡히더라고 됐다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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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미안 때리려고 때린 건 아닌데 지나가다 보니까 부딪쳐버렸네 쏘리 뭐야 얘네? 겁나 귀여워 왜이렇게 귀여워 당장 내 걸로 만들어야겠어 당장 내 걸로 만들어야겠어 어 뭐야 사라졌어 당장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어 너 내 것이 되어라 너 말고 너 내 것이 되어라 얍 아 초롱으로 하났다 초롱으로 하났다 초롱으로 오케이 오오 와 이거 진짜 빠르다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아니 레전드 이거 타고 다니면서 얘들 잡으면 돼 어 얘네 뭐임? 어 어 여기는 내 장례식이다 장례식 내 무덤이야 무덤 푹신 테크르 초롱으로 잡자 그냥 그렇지 이렇게 하고 됐스 어 아무것도 아니야 바이오야 어 보고있어 보고있어 이렇게 해서 캘시 있나? 오 Kant 헉 안되네 미안하다 파카야 미안하다 아니 근데 타고 다니는거 너무 좋은데 진짜? 짐수차라뇨 아니 뭐야 백덤블링 하네? 백덤블링 뭐야? 아 컨트롤이구나 가자 애기야 캘스 있을 때마다 계속 캐는 게 좋을 것 같아 좀 기다렸다가 후우 오케이 가자 폐 이름도 지어주죠 폐 이름도 지을 수 있어요? 어? 얘 하나 더 잡을 수 있나? 어 이거 타고 가면은 그 쫄지가 야 너는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미안하다 야 잠깐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난 13%의 확률을 믿어 난 나를 믿어 아 이거지 이게 야수의 심장이다 콕콕콕 콕콕콕 얘네는 뭐야? 대박 기억이 생긴 게 뭐임? 뭐임? 당장 잡아서 납치해버리고 싶은데 굉장히 많네요 인원이 좀 지금 잡으면은 좀 다 납치할까? 피 좀 채우고 피 좀 채우고 이거 피 채워놓은 방법 없어요? 아 그런 건 없죠 이렇게 들고 반피 정도면 잡겠지? 아 힐 주는 펠도 있어요? 떨어져 있을 때 지금이야 탁탁탁탁탁탁 이야 오 뭐야 못 내겨 못 내겨 너무 아파 찬이 죽어 찬이 죽어 찬이 죽어 찬이 죽어 언니 내 빠언니 찬이 살려줘 언니 찬이 살려줘 문수리야 문수리야 어? 언니 죽었어 어디? 어디서? 언니 언니 한 번만 살려줘 언니 나 여기 있어 언니 옆에 있어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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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아 살려줘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버스를 버스를 죽여버렸어 버스를 잡아야 하는데 아 고마워 언니 어 뭐야 내가 타임 얘 죽어버렸어 아 얘 죽어버렸어 근데 작은 애들은 있는 것 같은데 작은 애들 잡을까? 아 얘를 잡았어야 했는데 얘를 보고 했어야 했는데 아 얘 너무 차갑다 내가 타이밍 같게 던졌는데 어 난 더 안되네 어? 어림도 없지 됐어 어 진짜 근데 너무 아픈데? 오 야야야 차라리 괜춘? 어 나 과연 오 오 오 오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오 오오 야야야야 쟤네 다 너한테 그거 대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 조심해야 her 쟤야 될 것 같아 어 쟤야 돼 그 너한테 지금 다구리 다구리 까고 있어 쨨쨨쨨쨨 화났어 많이 화났어 어 아 쟤네 한 명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공격하네 그니까 아 그 보스를 잡았어 있는데 걔 깜 있어 오 계속 따라오는데 나? 엥? 몽지? 몽키? 멀리 도망가야겠어 환인? 젠장 왜 이렇게 귀엽게 생긴거냐고 진짜 걔 너무 귀엽게 생겼어 죽여버렸어 안돼 귀여워서 죽여버렸어 아니야 아니야 죽일생각은 아니었다 안돼 찬이가 귀여워서 죽여버렸어 귀여운건 세상에서 다 죽어버렸어 아니야 아니야 오해야 오해 얘 뭐야 근데 쟤 딱 봐도 앗 이건 진짜 좋은데 어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 맞아야되네 잠깐만 너 들어오고 얘가 레벨없다 너랑 가자 오예 베리 고트있거든 고트? 고트? 응 고트 하나 잡아야겠는데 언니 어디갔지? 응 일단 나도 모험을 떠나고 오겠다고 고마워 언니 어허 안 부러 죽지 말래구 우리 귀염둥이 물론이지 어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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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버거에요 그래도 리퍼언니가 주변에 있어서 시체골은 면했다 다행이다 죽어버릴려나? 됐다 딱 됐다 아니아니아니 아까 그 팔짜리도 죽을뻔했는데 불계산살로 괜찮은 안부르겠네 하나씩 소집하는거지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근데 여긴 어디야? 아 이쪽에 성체 유적지라는 데가 있구나 저기 가서 좀 찍고 오자 저거를 그게 맞는거같아 따그락 따그락 이리야 아 이거 안쓰는게 나을거 같은데 안쓰는게 훨씬 더 빠르네 렉때문에 그냥 안쓰는게 훨씬 더 좋은데 써버렉때문에 나이스 베비뇽 얘 뭐에요? 귀엽게 생겨가지고 잡을 수 있는건가? 음 아 보스에요? 아 필드보스 음 언니도 일단 레벨 좀 높아지면은 그때 같이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그치 이쯤에 한번 저 별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별이 별.. 별이 여리.. 여기 그 맵에서는 안나타나는건가? 그러면은 아 가까이 가야되요? 아 그래요? 이럴 BOX1C 요 방금 잡으신 차쿠리는 HP를 채우는 스킬 있어요 오오, 감사합니다 오, 할게요, 미안해 괜찮니? 뭐, 미안하다 이억 버거 땅 보여주면 엄청 좋아하실 듯 되리려고 되리던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야 이쪽으로 쭉 가보자 이게 내가 때리고 싶지 않은데 그냥 자동으로 길에 있으면 때려지더라고? 와 근데 진짜 레전드다 밥 좀 먹자 배고프다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어? 아프냥? 뭐야? 어? 죽었는데? 뭐지? 한 마리만 잡으면 레벨업 미안하다 야 그 한 마리의 주인공은 니가 될 것 같다?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아니 얘들이 그냥 죽어버리는데? 아니 이게 무슨 렉이야 이거 도대체 안 돼 됐어 잡았어 얘도 잡아야겠다 그냥 내려서 따로 싸우는 게 낫겠는데? 그치 방어구 파손됐대 어떡하지 그럼? 어? 아 어? 자니 또 준다 어 일단 일단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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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 자니 죽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왜 바깥돌아? 뭐야 나 어떡하지 나 죽었는데 이 근처에 뭐 없나? 고점 같은 거? 일단은 최대한 가까운 멋점으로 좀 붙자 붙어서 아 포기하고 짐 찾으러 오면 되나? 그러면은 포기하고 짐 찾으러 옵시다 뭐 이렇게 죽어? 내가 여기서 죽었으니까 어 여기서 부활해가지고 가면 되겠다 그쵸? 좀 먼데? 먼데 유다히 유다히 생각보다 그렇게 안 머네요? 그쵸? 어? 아 여기 빠른 이동하면 되구나 응 나 이거 무슨 버거에요? 도대체 어.. 그냥 쭉 달려가자 일단 가보장 얘들아 얘들아 지나갈게 아 이게 뭔 일이람 아 안심하세요 머 부부는 혐구입니다 방어구 파손됐다는게 처음 말하는건가? 뭐야 얘네는 밤에만 나타나는 애들인가봐 사이 여인처럼 스카우터 키고 계시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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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 그만해 너 아까도 그러고 너 죽었잖아 너 또 죽고 싶어? 샘부터 먹으라고 어 그렇지만 한 마리 정도 뭐야 좀 멀리서 어 잡고 싶다 너무 어두운데? 햇불 좀 키고 가자 어 야 잡고 싶은데 쟤 레벨이 너무 간당간당해서 헉? 저거 베이코즈는 뭐야? 하닛? 넌 꼭 잡아야겠어 일단 템부터 먹자 템부터 먹고 오케이 모두 획득으로 획득하고 넌 죽여버릴거니? 이럴 수 전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어?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안 없어지나? 저 위에 창? 저거 어떡하지? 제접해야되나? 그러면은 여기 그냥 나갔다 와도 돼요? 저장 안해도? 오케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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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 이제 나는 버그도 안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 너 2호기니까 그렇지 됐으 배고프고 뭐 난리가 났는데? 얘들 일단 밥부터 먹여야겠다 안먹어 좋아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오 오 성공복인가봐 일단 집에 가야되나? 어? 페이셜 왜 멈췄지? 기다려봐요 뭐야? 너 왜 자 너 내꺼에 너 왜 도망가 너 왜 도망가 오야뇨야뇨야뇨야뇨야뇨야뇨 아아 도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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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랑이랑 헷갈려서 영웅 잡고 도로롱 돌아와! 다음 도로롱! 가라 도로롱! 아 잘못 눌렀어! 가라 도로롱! 오검중에 이게 무슨일이람? 저 바보같은 도로롱! 아니! 이럴수가 죽여버려야겠구만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미안하다 이제 아침 됐나봐 다시 얘들 사라졌다 야 근데 풍경이 레전드다 도로롱 돌아와! 아 미안 돌아와 멜파카 타고 다시 다시 여정을 떠나야겠구만 어 뭐야 여기 위에 알있다 알 축축한 알 공짜 스피어 두개 어 뭐야 어 내 멜파카구나 어 뭐야 뭐 뭐 뭐 여기 어디야 안 보여 거침 저러러 하나 둘 그렇지 셋 할 수 있어 너나 할 수 있어 하나 그렇지 그렇지 응 좋아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오오 여긴 뭐야 여긴 되게 이쁘네 뭐야 너 왜 자꾸 나 버리고 가 나 데리고 가 나쁜 녀석 염소 훈련 중인 멜파카 어 얘는 다른 애 아니에요? 그치 이리 와 어 으흑 Pet 인다 같애요 되나? 잡혀주나? 이거 됐다 그치 어 뭐야 귀여워 헐 김카맨님이라고요? 어이가 없네 됐어 왜 이런데 어 뭐야 왜 이래 아프지 뭐 어 저기는 뭐지 오 작은 부락 오 오 그냥 바로 쏘나? 성공인거 같은데 그치 안써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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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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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키라임 잘못 눌렀어!! 어떡해요!! 진짜 어떡해요? 어머어머머.. 손장님이 개팍 졌어! 손장님 개팍 졌는데 나 어떡해!! 손장님 개팍 졌어요!!!! 어떡해요!!!! 완전 깨요ㅋㅋㅋㅋㅋ 언니 어떡해요ㅋㅋ 아니 그러면 한 번 때리면은 나중에 가면 때려요 저? 잘못 때렸는데? 그럼 어떡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오 화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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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고 가면 풀려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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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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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못 오겠지? 야 운내방아 포킹범 비찬 디귿디귿 그만 쫓아와 그만 쫓아와 오 나이스 이것도 먹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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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컨트롤 미쳤어 나 레전드야 잠깐만 여기 저기 저거 먹으면은 막 갑자기 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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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됐다 아니야 아니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야 아니야 그 그런 그런 일은 없었어 어 뭐야 저 번개냥 귀여운데 넌 내꺼야 그래 다음에 또 와서 잡으면 되지 어 쟤네 뭐지 뭐야 아니 나 포켓몬볼 이래 음 수.. 수피.. 수피요? 많이 만들어서 와야겠다 응 이런 것도 있구나 수피요 수피요 어 아무튼 거시기 해볼게용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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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재밌는게 많은거야 아니 삼을 수 없어 어잉? 오오 저깄다 음 음 ooh 오오오 펠스피요 열대 지방 민속이잖 성격에도 오오 가지고 있으면 레시피가 해지된다 원시적인 작업들이 레시피 오오 수피 오오오 그치? 계속 그냥 올라갑시다 오, 여기서 그냥 펠스피어를 주네요? 그냥 만들 필요 없겠는데? 저긴 뭐지? 저긴 누가 탈고 있을까? 다 잡고 싶어 야 이리와봐 이리와 너무 귀여워 기분 좋아해 나도 기분 좋아 오호호 에헤헤 뭐임? 이 동굴은? 어디? 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 그전에 이리와 쟤네 다 잡고 갈래 이리와 날아다니는 탈것? 타놓을 수 없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너도 너도 이리와 돌진되지 너도 이리와 피해주고? 피했죠 나이스 됐어 더덜맹딥 더덜맹딥 잡았죠 헉 나이스 한번 들어가볼까? 어딨더라? 어딨었지? 저..저.. 끝이었나? 여기다 천옷 파손 천옷 파손 음.. 그냥 들어가 13레벨인데? 너무 높은데? 그럼 레벨을 좀 더 올리고 가자 얍! 나중에 여기 찍어놓자 그러면은 여기 찍어놓자 그러면 찍어두고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어어 만일 내가 받다면 오? 상자다 아 아니네 내가 아까 먹은 거네 어 어 얘네 다시 나왔다 잡아야돼 오케이 잡았다 되게 잘 잡아 지는 데 나? 생각보다 재밌어서 플레이 기간 늘리고 싶어진 찬이면 찬추 기레이라나 이야 지바라시 오 고와 죽이는 거 아니야 여기? 실례합니다 내려서 갈까? 데려오고 뭔가 전투부금인데? 그니까 뭔가 전투부금이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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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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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두렵다 두렵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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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우와 여기 다리도 건너올 수 있어? 저 다리 너무 건너고 싶은데? 여기를 근데 어떻게 올라가.. 이 곳을.. 잘못 빠지면은 그냥.. 어어.. 아 진짜.. 에라 모르겠다! 뭐를.. 기력으로 좀 더 넣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로 먼저 딛고! 아 그냥 다 벽으로.. 되네? 무서운 녀석들.. 여기서 죽고.. 이게 위쪽이었나? 우와xx всz 밀렸.. 밀렸다! 너희넘이 씨끄들 이루와 그러고 psychologists 집 괜찮나?? 집..안..안 쳐들어 왔나?? 얘들아 도와줘.. 이 나쁜 인간들이 너 얘도 잡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안 되겠지? 대포 남아 어? 뭐야? 킹타카 뭐야? 킹타카? 킹타카도 있어? 여긴 좀 위험해 보이는데? 킹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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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토? 킹타카도 있어? 킹타카도 있어? 사람도 잡을 수 있어요? 아 뭐야 잡을 걸 그랬네 그냥 웃기잖아 언니들 보여줄라고 야 까부냥이 농땡이치고 있어 까부냥 너 왜 농땡이치고 있어 너 왜 농땡이치 뭐가 맘에 안들어 뭐 이 자식 뭐 근데 개 할수 있는게 없어요 나중에 해체하거나 파는 용도 뭐 여기를 올라갑시다 올라가 아니 길이 짧잖아 막내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더니 예완인간을 보여준다 아니 언니들 지금 어딨지 어 안 보이는데 너무 멀어서 이제 안 보이는건가 아니면 끈건가 아 모험을 떠났구만 응? 안 보이는데 저요? 저는 가장 강력한 녀석만 좋아합니다 도로롱 여기도 했구나 어 좋은 병 먼저 식들이 말이야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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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ít 안 되겠구만 dont 혼쪼를 내줘야 겠어 걱정하지마 나만 믿으라고 오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잠깐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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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태워줘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태워줘 인간을 해체해 고기로 만들 시간이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여기까지 먹는거야? 저 쓰레기 같은 놈들 엄마 아빠 총은 반칙이지 엄마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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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때리면 뭔가 내려올 것 같이 생겼어. 그치. 근데 왜 다른 애들도 우릴 때리지? 잡히려나? 됐다. 잡았다. 잡았다. 뭐야. 중국 펠 조련사래. 여기가 뭐야? 거점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집이 위험해. 언니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금방 갈게. 걱정하지마. 내가 달려갈게. 이 나쁜 녀석들. 내가 집에 없는 사이에. 이젠 아니야. 와타시는 독립했다. 이 지역을 지나고 싶으면 날 쓰러뜨려라. 이만. 도와줘. 내가 달려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끝났어. 뭐야. 이 사슴맨이 몸통 박치기 하려니 그냥 다 쓸었는데? 보라색 사슴? 우리 사슴? 신명사슴. 응. 이 친구가 좀 세긴 해. 잘 잡았네. 저거. 안전하단 다행이다. 다행이다.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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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히네. 일판이 뭔가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도 관심 없어. 그. 아니 지금 나는 밀렵단을 죽이고 있잖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도와주. 근데 왜 집에 나간거지? 다른곳도 더 좋은곳도 보였나보다. 나도 아까 그랬거든. 나비 돼서. 너 내가 잡아버리고 알겠어. 내가 무조건 잡겠어. 널 잡겠다. 왜 나 던저라고 뜨지? 뭐지? 아 얘 못 잡나? 아 그냥 죽어 안되겠다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나? 아하 어? 메가스피어는 뭐예요? 어? 메가스피어? 어? 좀 더 좋은 거구나 내가 구해줄게 오! 가시공주! 오! 내가 가시공주를 구했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공규님이었구나 여기 쭉 가볼까? …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뭐 believe do I do I give you even matter 벽 넓히는 것도 재밌다 음… 몇 레벨이지? 10레벨이였네? 10레벨짜리 근데 같이 있어가지고 밀렵단? 아 쟤네 저기 갇혀있었구나! 어쩐지 못 나오더라. 어휴 바보들. 거기서 평생 살아라? 어휴. 나 이쪽이 길 아닌 것 같아. 저기에 밀렵단 엄청 많아. 다시 공주님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어? 여기도 길인데? 저기서 길인 것 같은데? 와 저기 진짜 맛있다. 저기서 활강해가지고 가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애기를 여기를 내려서 여기를 두고 아 저거 먹고 싶은데 아 나 총 쏘러 왔네 이거. 여기로 와서 저기로 가서 저기 저 지역 한번 가보자. 아 여기 알바카킹 있는 데였구나. 밥 좀 먹자. 아니 근데 뭔가 혼자서는 못 잡을 것 같아. 딱 봐도 쎄보이잖아. 이게 레벨이 낮아도 다구레 장사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힘들어. 내가 장비도 10레벨 이전에 맞춰가지고 지금 좀 구려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싹 맞춰야지. 어? 헬리엄어. 그래도 파밍 엄청 많이 했다. 저기 한번 찍고 가야겠다. 어 뭐야 귀여워. 안녕? 근데 나 이거 다 써가지고. 이세돌로 역사배우기 신라호텔 방송입니다. 예? 갑시다. 떡이 해. 저장하고. 어 알이다 알. 저장하고. 보스 잡아야 되는데. 고대 기술을 올려면. 저기다. 되려나?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오 새락한 교회. 새로 잘 수기. 수기 8일. 아. 이거 탈 수 있다고. 그건 나도 진작에 알았어. 흥. 어? 잠깐만. 뭔가 익숙한데 여기? 어? 여기는 굉장히 익숙한데. 오. 포획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펠 강화하기. 펠은 잘 모르겠고 내가 그냥 강화해. 나를 강화해. 난 짱이니까. 버그 있다고요? 아무튼 기분이 좋아. 그걸로 된 거야. 자자자. 거점. 우리 집으로 갑시다. 얘들아 오랜만이야. 내가 오니까 일하는 척 하는 거 아니지? 어? 이거 그냥 먹어지네? 자동으로? 이거 오니까? 얘들이 이렇게 아 먹은 거 다 먹어야 되는구나. 엄마 언니가 업그레이드를 좀 했으려나? 파색이 채석장 벌목장을 한 번에 짜자자 번축을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하고 어 여기 있다. 한냉지 반 열대지가 르르르... 르르르... 여기서? 뭐 하려고 했지? 그래, 만든다고 했지? 파쇄기,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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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벌목장을 먼저 만들자. 벌목장을 먼저 만들어서. 근데 이거 못 줬나? 나무? 아, 느려. 아, 느려. 아, 느려. 아, 느려. 아, 느려. 아, 느려. 아, 너무 느려. 아, 상자가 여기 있어요. 상자가 여기 있는데. 상자가 여기 있는데. 상자가 바로 여기 있는데. 상자 됐다. 아, 됐다. 아이고. 알 좀 넣고 다니자. 현리수납. 오, 이런 게 있구먼. 상자가 아마 내부에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됐다. 아, 애들이 내부에 있어서 못 모아주는구나. 상자에 모아주는군요. 그러면은, 밖에다가 좀 만들어놔야겠다. 진짜. 미안해, 얘들아. 몰랐어. 이거는 밖에다가 좀 만들어놔야겠다. 어디다 만들까? 음. 자원 근처에다가. 그럼 여기다 그냥 줄게. 그래, 얘들아,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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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번은 필수라고.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씨도 풀어줄게. 도와줄게, 도와줄게. 오, 많이 모았는데요? 오, 도암 진짜 많이 찾다. 그치? 아, 이 친구들이랑 좀 채워야 되긴 하는데. 돌격소총. 총도 만드시구나. 어, 여기는 엄리 밭인가 보다. 호호. 호호. 어허허. 솔쩍. 아이, 아이, 아이. 애들 여기 식량 솜자에 넣어줄라고요. 아이, 밥 먹으라고, 밥 먹어. 채워줄라고. 그럼 다 같이 먹으니까. 같이 돕고 사는 거잖아. 그렇지? 채워놨잖아. 채워놨잖아. 아아. 어? 아아. 목재. 그래도 목재는 다시 계속. 계속 생각된 거 같은데? 아아. 이 친구 대체가 MUSIC 돌돌 삼 course. 하하. === 아니 구나 귀엽네 저거 아니 왜 이렇게 귀여워 아니 그.. 아.. 음.. 그렇구나 음.. 약간 저런게 그 펠의 손맛이라는 건가? 펠의 친맛이라고 해야되나요? 이거 뭐라 해야되나? 아우 딜아 레전드 됐다 이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아니 근데 이거 잘 만들어야겠다 이거 걸어다 탈수 오겠다 이거를 떨어뜨려 놔야겠죠? 언니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떨어뜨려서 이쯤에다가 두고 예스 굿 수리 펜키는 작업도 귀엽고 농사도 귀엽고 운반도 귀엽네 만능 그니까 수리대도 하나 만들어야겠네 이요 코엑스몬에서도 호국이 물대포 잘만 맞던데 괜찮겠죠 와 와 나 짱많이 잡았어 싫어요? 잠깐만 가시공주가 엄청 일 많이 하는데? 가시공주로 대체해야겠다 음 이 친구가 다 하고 한 번씩 볼게요 능력을 오 오 오 오 오 그러고 밤 음 아 음 음 음 음 사도롱 아니 어쩌다보니까 사도롱이 됐는데 레벨이 제일 높으니까 데리고 다니다보니까 그렇게 되세요 요 야간 애들은 야간 근무를 합니다 음 아 그래요? 야간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야간 애들을 밤에다가 이렇게 빼놔야겠네 그쵸 밤에는 상자가 엄청 크구나 어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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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봐 오 오 아 여기서 그냥 계속 할 수 있구나 오 야 갓겜 이건 진짜 갓겜 나무가 그냥 무제한 잠깐만 밤되기 전에 아 아 근데 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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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리가 없는데 다들 바쁜데 지금 에 아 2호 넣으면 뭐 만든다고요? 아 그래요? 꼬꼬 너 뭐해? 꼬꼬꼬꼬 꼬꼬 빼고 그 신령사슴 초록이는 어디 갔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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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부터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목재가 지금 많이 모자라니까 배고파? 배고파 자기가 밥먹는다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채석장 밥먹는데 사장님이 도끼 들고 쳐다보고 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수리대 수리대도 하나 만들어둔 이쪽에다가 그냥 쫘르륵 두는 게 낫겠죠? 그게 뭔가 이쁠 것 같아 아 만들 거 많다 애들 바쁘다 음 휴식중이구나 휴식중일 수 있어 휴식중일 수 있어 집안유도 할 게 많네 휴식중이라고 했지 푹 쉬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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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거야 그렇지 바로 그거야 바로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음 우리 집은 이제 가족이 많으니까 어 가족이 많으니까 아 아이템 수리 천이 하나 필요하구나 오케이 천을 하나 만들어서 이어 기업 같은 가족 수리해주고 님들 님들 이거 지역 어디로 가야 돼요? 소환지역? 지역이요? 루루다 저희는 제일 처음 지역 시초의 대지로 왔어요 시초의 대지? 제일 넓은 곳 어 없는데? 그런 거? 없다고? 아 동쪽의 황량한 섬 습원지섬 아 시초의 대지 이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 저도 갈게요 알겠어요 아 뭐야 개 추운데? 나 어디로 가? 나 지금 저온증 걸렸어 언니 일로 와 응? 불 근처로 와 불 근처 여긴가? 집 있는 곳? 어 우리 집이야 오 레벨 10 비참 이야 나 너무 추워 이리 와 이리 와 언니 밤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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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있으면 이게 저온증 걸린구나 오 한번 집 꾸민 것 좀 볼까 침대가 1층에 하나 우리 아직 많이 못 보냈어 찬이 옷도 좀 이쁘게 입었다 언니 옷 하나 만들어줄까? 난 아직 도깨비 반스 입고 있는데 언니 안 춥게 해줄게 기다려봐 어 좋아 옷 입으면 안 추워? 응 안 추워 이건 왜 만들다 말았어 2층에 루석바 루석바? 어 루석바 왜 만들다 말았어 루석바가 있어? 응 그거 펠들이 지워주겠지? 하고 냅뒀는데 애들이 안 만드나 보네 어 어 뭐지? 지져주는데? 계단을 못 올라오나봐 애들 어 그래? 아이고 추워 아이고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이 펠들이 얘네 아냐 얘네? 응 얘네가 펠들 어 뭐야 어 근데 안 깬다 잘 자네? 응 자고 있어 자고 있을 때는 응 시계에 둬야 돼 안 그러면은 네 슬퍼해 언제 아침대? 나 밖에 가서 구경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침대에서 다 자면은 되는 건가? 언니 옷 줄게 자면 옷 입는다거라? 자면 옷 입는다거라? 네 언니 너무 빨갛뻑고 돌아다닌다 길드에 가입하기 이런 나 길드 가입해야 되는 거 아냐? 어 오케이 우린 이제 가족 가족이 됐어 가족 오케이 찬 좋구다 찬 좋구 찬 좋구 오 작업대 나도 만들어야 돼? 아니 나 집안인데 왜 저온증이지? 아 만들어져 있어 집에 있는 거 언니 옷 입어 옷 준 거 오오오오오오오 좋다 좋다 오 이거 뭐야? 루숙바다 루숙바 시작하자마자 옷 입는다 정말 멋있죠? 이 비법 뭐야 창고가 있네? 안 돼 안 돼 알려줄 수 없어? 안 돼 너희들 비탄생이래 뭐죠? 뭐? 뭐라고? 어 0116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해제했다 아니야 안 돼 안 돼 아 따뜻해 안 돼 안 돼 아 뭐야 나 불 붙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가만히 있으면 꺼지긴 하거든 막 그처럼 아 그래? 응 오 꺼졌다 아루루 나이스 어 아 열매 야 이 먹이 상자는 인간이 먹는 거야 펠이 먹는 거야 펠펠 뭐야 너는 왜 탔어? 나 나도 탔어 찬이는 갑자기 왜 탔어 개밥그릇이라고요? 아이씨 먹을 뻔했네 아니 개밥그릇을 여기다 놔두면 어떡해요 헷갈리게 아니 밖에다 뒀잖아요 제가 먹을 뻔했잖아요 아니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 밥은 어딨어요? 사람 밥 사람 밥? 밥 언니가 이제 그 해 먹어야 돼 광석 버섯 돌 아니 찬이 비번 다 통일되어 있는 것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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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무것도 안 훔쳐갔어 구경만 했습니다 구경만 레벨업 했다 빨간 열매 이런 걸 주... 빨간 열매가 얘네가 먹는 거야? 애들이? 아 진짜 ESC 메뉴를 열고 생존 가이드 확인하세요 애들 많이 캐놨겠지? 얼마나 캤을까 이거 펠 스피어는 뭐죠? 스피어? 스피어가 몬스터볼 같은 거? 펠은? 펠이 얘네 이름 펠이 몬스터잖아 아 스피어가 몬스터볼이고 어 걔네를 잡을 수 있는 거 아 음 음 음 음 음 쿵쿵이 쿵쿵이 몬스터 뭘? 처음에는 떨어진 가지나 돌을 주우며 나무와 돌을 모으세요 나 돌 모으면 돼? 근데 우리 집 이미 있잖아 응 음 근데 그래도 언니가 뭐 만들고 싶은 데 있으면 만들어도 돼 batch 으흠 어딜 가냐 여기다דving 지을까? 물 오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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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uctured 아 좋은데? 얘들아 머리 아프겠다 야 내 소지품은 어떻게 봐? 무기에 돌은 못 넣는 건가? 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가? 좀 되져라 돌로 만들 수 있다고? 이거는 좀 진짜 좋은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건가? 요구 적성 관계 얘 자꾸 탈포한다 다른 애가 해야 되는 건가? 일단은 거쳐 워그레이드 도로롱 이런 스킬 있단 말이야? 도로롱 고기가 나오네? 죽여버린 거야 언니? 중 끼는 것보다 잡는 게 더 좋긴 하거든 그래요 날 시체가 굴러간다 언니 드리블 드리블 그렇지 대박 신기해 신기해 한창 신기할 게 많은 레벨이야 그럴 수 있어 아 바다에 떨어졌어 해를 채 그러면 가서 응 나는 B를 누면서 원시적인 작업들을 만들어요 그 전에 F로 건축을 하세요 어라? 스피어를 맥스 어? 스피어 어디 갔지? 어? 이거 꼭 내가 손을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건가? 다 넣으라는데? 누가 가져갔나? 매니어에서 기술하네 스피어를 뺏겼다 스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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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한 번 넣어볼까? 여기도 스피어 들어가 봐 펠 펠 펠 아아 여기도 필요한 거군요 이리와봐 안 되는데요? 할 수 없다는데? 아직 별 스피어가 없으니까 아 이 목장 말하는 거구나 해야지 일단은 뭐야 왜 안 때렸지? 벌목장도 목장이긴 한데 됐다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겁내빨리 간다쟤 칼 한 거 아까 저기서 반짝거리던데? 저거 저거 주저거 아님 저거? 여기 낙사 있습니꺼? 낙사 네 있는 거 같애요 안 돼 그 정도는 안 줄거지? 나중에 낙하산 같은 거 있거든? 1분 걸리는구나 커서 그 정도 걸릴만 하다 얘들 다 붙어가지고 그래 급한 거 먼저 하고 같이 하고 하는 게 낫지 뭐야 이 흑화 시나몰을? 내가 잡았어 아 그래? 귀여운데? 이를 낀 거 같아서 놀래 언니의 시나몰이었구나 신령 사슴이가 게으름 피우고 있다는데 어 사슴아 그러면 안 되지 사슴아 다른 사슴으로 대체해 형이랑 찬이 레벨 몇이야? 아 11 레벨 11 레벨 7? 10? 11이랑 7인 등? 얘를? 그러면 그린모스 제 잡을 수 있다? 아이고 너 말고 어머 미안해 어머 어머 미안해 미안해 아 두꺼 시나몰을 예쁘네 어 그렇지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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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면 잡을만 뭐야 얘도 예쁘다 까시공주네 까시공주 어 내가 납치된 애를 구했어 아 진짜? 어 나쁜놈들이 이거? 어 나도 납치된 고양이 하나 구했는데 와 젖음이랑 이거 둘이 다 있네 납치된 애들이 은근 많더라고 재밌네 으 으 으 뭐라고 하지? 아 그래요? 그러면은 냠미 까 보냥 까 보냥 까 보냥 그래도 어 꼬닥 뭐가 필요하냐면 꼬닥보니깐 치킨 먹고 싶다 V로 들어가지고 애들 원하는 곳에 V 눌러 배치 가능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가서 잡고 응 나는 나갔다 오겠어 이따 보아 노노노노 노노노노 오오오 고 불 쓰는 애 잡 오우오오 오우와아오 잠시만 그 불쓰는 애가 이 근처에 있지 않았나? 내 기억상? 최소 이거 아니고 E를 누르고 F를 꾸욱 누른 다음에 데려와서 어, 이 근처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E 근처인데 E 근처인데 E 근처인데 어, 왜 없지? 누구일까요? 이 근처인데 어... 어, 저기다! C가 말라버린 근데 얘로 잡으면 좀 죽을 거 같거든요? 그냥 내가 직접 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얘들이 이제 레벨이 낮아서 오케이, 이렇게 정도 됐어 하고... 페레첵...이라고 했나? 그런 건... 누가 줄려나? 아, 이런 기본 애들 잡으면 줄 거 같은데? 다 나오나? 그냥? 나와줘! 아, 물 속성이 줘요? 그러면은 음... 저 아까 물 있었던 데에 있던 애들을 다 잡으러 갑시다 뺑기 잡읍시다 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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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룡이 혹시 함신이? 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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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붕 쟤네는 미쳤구나 어, 불 속속 애들이 물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여깄다 한 대 딱 때리면 딱 돼 그렇지 그렇지 딱 됐다 오케이 오 됐어 됐어 어어? 조다시기? 오케이 됐어 이렇게 잡혀야지 이제 집에 다시 가서 집에 가서 으흠 만들어 봅시다 어 일단은 화로 먼저 오케이 아 다들 뭐야 이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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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뭐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아 이거 왜이렇게 웃기지? 음 됐다 레시피를 오오 이거를 일단은 다 만들어두자 불 피우기 잠깐만 불 피울 줄 아는 친구? 그 전에 온천을 먼저 건설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불 쓸 줄 아는 친구를 넣어서 그렇지 어 많이 캤어 많이 캤어 온천이다 온천을 어디다 놔야 되나? 여기서 그냥 애들 물놀이 하라고 여기다가 그냥 한적 한 데다가 놔야 되나? 아니면 좀 뷰 좋은 데다가 어 완전 풀장인데 온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둘 수 있는데 안쪽에 둘까? 안쪽에 둘까? 안쪽에만 만들어서 안쪽에만 만들어서 안쪽은 둘 데가 없는데 기다려봐 그러면 나무 토대를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해줘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 중축이라뇨 제 집이예요 제 집이예요 제 집이예요 제 집이예요 영희는 제 겁니다 여기다 여기가 훨씬 더 목재 캐는 데는 오래 걸리는구나 이쪽이 좀 더 이득이긴 하네요 사람이 캐는 힘든가 봐 그럴 땐 새로운 친구로 이제 교체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아 배고파 밥 먹어야지 네 이거 완전 대한민국이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아.. 아.. 이요 너 일 안해도 일할 사람 많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으흡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온천을 딱 지워주면 딱 안 들어가나? 저기다 갖다 됐다 다들 뭐야 온천이라고 온천 들어와야 돼 여기 어 수로 들어와야 돼 물 들어와야 돼 물길 열어 다들 뭐야 빨리 와 급해 급해 이쪽이야 이쪽이야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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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왜 안 돼? 아 됐다 대박 와 레전드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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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즐겨 와 온천 레전드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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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려서부터 RPG 게임을 해온 짬빠가 있으시네 즐겨 즐겨 아 즐겨 즐겨 왜 사람은 못 쓰는 거야 어쩜 오 그래도 했구나 상급작업 때 중재재학 때 거점 내 작업회를 공주가 제일 잘하네 이게 노블레스 어쩌고구나 아 웃겨 응 잘한다 잘한다 어 여기서 이렇게 붙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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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척 모르는 척 모르는 척 아무 것도 안한 척 바프게 열심히 일하는 척 아무 것도 안한 척 어 어 왜적에 대비하는 감시자 역할 아 이런것도 있구나 상급작업대 헤엑 엄청 많이 필요하네요 으음 기관단총? 플레이어의 머리에 올라 공격에 맞춰 추가사격으로 지원한다? 뭐야 이거 아이고 아까 사슴 녀석은 기숙사도 없이 일하다니 아니 이건 못참지 바로간다 이거 먼저 만들어야지 근데 저거 왠지 상급작업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그래 아닌가? 아닌가? 다 들려나? 아 펜자 같대 아 그러네 지금 만들 수 있겠다 큐럴리스였나? 드디어 도로록이 한 마리가 빠졌습니다 왜 됐다 시간 겁나 오래 걸려 아니 겁나 오래 걸려 가보자고 가보자고 크럴리스 기관단총 드디어 총균쇠에 중예총을 얻습니다 드디어 총균쇠에 중예총을 얻습니다 아니 언니 스피어 짱맞네 sagte 갑니다 그리고 내가 놀은 뒤 이미 도땟었잖아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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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랏! 드롤리스! 이리와! 합체! 와! 레전드! 공격력이... 아 포만감이 내려와서 이거를 그러면... 보스 각인데? 돌에다 싸도 돼요? 어디가! 어디가! 귤룰리스! 어디가! 귤룰리스! 귤룰리스 리코일 해야지! 어디가냐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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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타임이 있는건가? 쿨타임이 엄청 기네! 아 그러네! 아 뭐야... 그러면은 귤룰리스를 많이 잡아가지고 귤룰리스 기관단총을 쌍으로 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써도 되는건가? 다다다다다다다 아 흐흐흐흐흐흐흐 왜 안되지? 밥 먹고 그냥 더 하려나? 침대! 아 침대가 없구나! 할 거 진짜 많네요 침대도 만들어 아유 할 거 많아 이제 여기서 하기 좀 그러지 않아요? 어머 우와 몽실몽심 밖에다가 하나 만들까요? 그럴까요? 여기다가 이쯤에다가 하나 만들까? 임시로다가 그냥 어차피 자면 되니까 넌 밖에다 자려 큰애들 전용으로 이쪽에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야외치침 복불복 짜자잔 늦으면 야외치침입니다 왜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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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님 원래 하우징 좀 좋아하신다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근데 다른게 더 재밌는데요? 독셈도 되게 많네 독셈도 되게 많네 중독상태의 펠은 잡기 수월해진다 어 하나 만들까? 목차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목차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아 많이 필요하네 돌이 없네 열마중에 까나리 열매 드신분은 야외치침입니다 이리와 예멘 예멘 예액 아 음, 많이 준다 테리 배고프다는데? 아아 다 먹어 너 다 먹어? 아, 레벨이 낮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데리고 다니면서 레벨 키우면 되지 레벨 키우고 더미이 그럼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키워야겠다 레벨이 그쵸 뭐, 프링도 좋아 보이긴 한데? 그냥 귀여워, 그냥 데리고 다닐래? 다크홀프 이 친구도 좀 뭔가 좋아 보이는데? 다크홀프 미호 미호 진짜 이거 볼 때마다 적응 안 된다 옥상에 검은늑대가 생각나 그니까 어? 아, 못 참겠다 이런 거 먹고 싶다 진짜 내 건가? 내 거 아니죠? 내 거 만들어서? 먹고 먹으면 제 거라고요? 아니? 난 그런 짓을 하지 않겠어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리 와 어? 오케이, 나도 만들 수 있겠다 하고 또 다시 모험 갔다 와야지 나이스 이리 와 이거 제일 좋겠죠? 사명궁? 사명궁 고 머리 쪽 치명상을 막아줄 것 같다 이것도 그냥 만들자 만돌 쓰는 거 만들자 아휴 오래 걸려 아휴 오래 걸려 아휴 오래 걸려 다크홀프 한 장? 다크홀프 타고 다닐까? 늑대 고맙다 흑화 시나무로라 고마워 진짜 흑화 시나무로같이 생겼네 그냥 자동으로 찾으네 흑나무로라 고마워 나 목재 엄청 오래 걸리네 내가 캐는 게 더 빠르긴 하겠 늑대 모션이 진작 하고 다니는 맛이 납니다 그래요? 어? 르르 땅 죽었는데? 뭐야? 르르 잔아 르르 기절했어 도와줘 도와줘 이쪽이야 살려줘 이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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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미안해 내가 비번 열어서 창고 털고 네 돌이랑 나무 다 훔쳐가서 미안해 뭐라고? 나 그건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다 알겠다 미안해 이쪽이야 도와줘 이쪽이야 도와줘 이쪽이야 도와줘 착하게 살게 앞으로 알았어 앞으로는 반성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알았어 알았어 반성할게 좋아 풀피로 사네 고마워요 좋아요 언니가 착하게 산다고 했으니까 훔쳤구나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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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걸로 네가 행복하다면 아하하 엄청 오래 걸리네 잠시만 어흑 사명공 목재 짱 많이 필요해 어? 어 야 이 친구 진짜 좋은 친구네 저 친구 보이면은 잡아야겠다 일 잘한다 만능이야 만능 목재가 많이 필요하니까 목재를 근데 리포니는 어디 간 거지?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독립했어요? 고구려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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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덕한 늑대 삶을 살고 있구나 어우 나 무기 파손됐어 어우 무거워 잠깐만 최대한 무기를 좀 줄이고 아휴 어휴 어휴 엄마 못 걷겠다 아카야 엄마 태워줘 그렇지 아이고 느려 이야 태클 개 느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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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 다 느리네 아 나 너무 무거워 무거워 여기까지만 가게 해줘 가게 해줘 가게 해줘 가게 해줘 됐으 됐다 오 드디어 하하 아이템 수리 좀 합시다 월쿠킹에도 수리 한 번 하고 사면궁 슛 슛 슛 애들 일하다가 밥 먹으러 가는 거 왜 이렇게 뭔가 마음 아프지 ote 뭔가 미안한데 정렬 한번 하고 이 군봉 그냥 버릴까요? 필요 없잖아 어 어 이게 재밌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재밌어 따집 나 definitive weighing 이미 재밌는데 짜증나는 그런 거 있어요 아 안되겠다 나도 흑화시나무라고 잡으러 가야겠다 밤에 나오죠? 진짜 무서운데 그거는? 그건 진짜 무서운데 안돼 왜? 요 벌써 11시 가까이 되었네 싫어 임? 왜 벌써 11시? 어 뭐하고 싶어 고마워 가시나무라 잠깐만 나 다크홀프 있으니까 가보자 모래덜프 와일드팽 얘가 좀 더 빠른 거 같은데? 그치? 속도가 훨씬 더 빠른데? 잠깐만 엄청 빠른데? 모노노키 참매 좋은데? 늑대가 좋다 언니들이랑 같이 하는 서보연거 잘했다고 생각하면 찬축 난 또 식인 야생 폐물이요? 어디로 오는 거야? 저쪽인데? 내가 막아야 해 내가 막지 않으면 젠장 서기사세끼 백제 가야 왜 삼국이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꺼져 그렇지 얘들아 얘들아 모두 힘을 합쳐 조심해 얘들아 근데 불 나면은 물로 꺼주지 않을까 얘들이 내가 저 잡으러 가야겠다 걱정하지마 내가 다 해치울테니까 얘들아 다들 어디서 뭐해 나 거점 밑에 멋있김들 죽이러 가고 있어 나 집 다 막고 있었어 아니 그니까 아직 식인팔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문이 찬이가 다 죽였어 역시 찬이야 역시 난 도움이 안될 줄 알았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시작한지 얼마 안 됐잖니 너는 원래 공주는 그래도 돼 딸깍만 해도 돼? 알겠어 공주 잡고 싶은 거 대충 잡고 놀아 어 안되나? 오케이 맞아 1판이 어딘데 지금? 나 독립해서 지금 배빈용 옆에 있는 거점이야 언니 랩 몇인데? 나 랩 몇인데 7 배빈용 랩 몇인데? 11 못 잡는 거 아냐? 지금 잡으려고 그거 하고 있어 약간 눈앞에 떡 이런 거 오 옆에서 잡으러 갈래 혹시? 옆에서 그거 하려고 나 배빈용 나도 잡으려고 하긴 했는데 르르 랩 몇이야? 나 방금 시작해서 어디서 뭐지 내 레벨? 6 배빈용 잡자 배빈용 잡을까? 나 지금 갇혔어 올라가는 길을 모르겠어 배빈용 잡으러 가보자 그러면 그럼 나도 갈게 그쪽으로 나도 가고 싶은데 근데 길도 다르면 같이 못 탔네 앗 아씨 조직으로 돌아와라 리퍼 세세 기력을 찍으면 이런 젠장 안돼 난 이미 거점을 세웠어 나 혼자 치러 간다 조직으로 돌아와 조직으로 돌아와 그럼 멀리서 구경이나 할까나? 한번 구경해 볼래? 과연 일파 배빈용 일트 가능? 아니 근데 우리 같은 길드 아니라서 언니 죽으면 못 살려주는 거 알지? 어우 쉣 아니 근데 내 템은 먹지 마라 인간적으로 안 먹어 아 얘기하면 안 되지 언니 아 아니야 그 말 안 했어도 먹을래 했었잖아 어 뭐야 뭐 떨어졌다 이러면서 어 뭐야 뭐 떨어졌는데 뭐지? 이러면서 다 먹을래 했잖아 아니 우울한 멀리서 아니 안 돼 하늘에서 지금 몬스터벌이 떨어졌어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먹고 싶잖아 언니 안 돼 먹지마 싫어 먹래 안 돼 먹지마 먹을래 안 돼 먹지마 먹으면 찬이 포켓 내가 뺏어먹을 거야? 뭐야 상자 하나 더 있다 뺏어먹으면 내가 찬이 포켓 뺏어먹을 거야 뱀이뇽? 뚱뚱 코알라가 병났다는 뱀이뇽 난 더 착착이긴 했어 나 랩 하나만 더 올리고 잡을까? 내가 잡아볼까 그러면? 아니 근데 밤인데? 낮에 가야지 하는 밤에 잘 때 해보기 아 잘 때 뱀다고? 어 잠시만 나도 나 가면 줘 아 펠도 잠을 자? 맞네 생명의 나무다 야 쟤 진짜 개쎄니 나 한 번 쳐다고 봤잖아 나도 가본다 오 겁나 아파 겁나 아파 쟤 진짜 개아파 오 무빙 잘 쳐야 되겠는데? 아니 무빙 쳐도 안 돼 부거당 음 내 첫 몬스터 어때? 내려야 해? 오 야야야야야야 부엉이야 부엉이 바꿔 부치겠는데? 돼지 부엉이 부거 언니 어때? 아 뭐야 나 아직 못 갔는데 아 빨리 달려가야겠다 뭐야 어딨지? 천안이 차량 지금 몇이야? 나 250에 나 250에 250에? 아 탈포했다고요? 슬 wants 너 한 대 더 맞으면 죽는데? 그래? 쟤 거의 데미지 계속 야! layout 싸워보자 이제 나도 한 학교까지 해볼게 언니 조심해 나 언니 때릴수도 있어 조심해 아직 도착 못했는데.. 나 없는데.. 잡을 수 있나? 언니? 과연? 그렇지! 그렇지! 잡았어? 고구려의 승리다! 언니! 언니! 아 뭐야 벌써 끝났어? 나 보스 뺏겼어 뺏겼어? 아니야 근데 나 나중에 팀으로 합류할게 좋아 어차피 보스 다같이 잡아야잖아 강해져서 돌아왔니 알겠죠 미찬이도 화이팅이야 어째 생일인지 구경도 못해봤네 근데 이거 보여줄까? 내 집으로 와볼래? 내 집으로 와볼래? 우리 집 어딘데? 횃불 좀 들어야겠다 와와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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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그쵸? 지나가 지는데? 아 여기구나 애교해야 한다니까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야 여기 예쁘지 괜찮죠 오 좋은데? 귀여워 잘 지었지 나 아직 좀 덜 지었어 나 아직 좀 덜 지었어 예쁘다 응 잡은 거 보여줘 맞아 그렇게 귀엽게 생겼다는데? 완전 귀엽게 생겼어 이젠 내꺼지만 뭐지? 해보자는 뭐야 어디? 킥킥 오 이어도 이렇게 돼? 오이 우우오 귀엽다 голов I was 담배 귀엽다 귀엽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아 패키 날려왔는데? 어이 귀여워 이제 내거예 뭐지? 던진이야 아니야 근데 밤 stages는 또 내가 깎았었어 그런거? 근데 반피는 또 내가 깎았었어 그런가? 프랭피 그래서 반반 맞나? 잘 보고 갑니다 아 맞지? 어.. 그런가? 아니야 나도 진짜 반피 때부터 열심히 열심히 그 그 그래 했는데 사실 잡힐 줄 모르고 일단 던져봤는데 잡혀가지고 그래 언니? 응 개꿀 얘는 근데 뭐.. 얘는 여기다 해놓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놔야죠 맞으면 원래 막타친 사람이 인자임 바로 나왔다 원래 그런 게임임 개비뇽 귀여워 근데 나 그게 없어 응 화살이 이제 없어서 레리 고트? 잠깐만 업고래도 했으니까 어 좋아당 배빈용 같이 잡을래? 천옷 이화자 그래 내가 도와줄게 화이팅 화이팅 금방 나올 것 같거든 언니? 한 마리 더 잡자 이거 한 마리 잡고 그러면 우리 얼음땡 냥이가 세가지고 도움이 될 거야 아 아파 어 뭐야 이씨 바로 눈앞에 있어 개무얼 베리 고트 왜 이렇게 세? 리탄님 체력기가 붙던데 어 천이 잡고 있니? 잠깐만 얘 천.. 천.. 나 아파 지금 싸우면 되는 거니? 베리 고트가 나 때려 내가 먼저 때렸어 쟤는 왜 저래 베빈용으로 갔다 야 나도 도와주러 갈게 오 천이 잠깐만 내가 잘못 때렸거든요 베빈용은 베빈용이지 물론 내 베빈용 랩은 좀 낮지만 여기.. 여기 있어가지고 잡을 수 있으려나? 쟤네 먼저 처리할까? 그.. 그.. 언니 도.. 도와줄래? 아 도와줄게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얘 얘 맞지 얘 어? 뭐야? 와우 야구 빠다 야구 빠다 나이스 잡아라 잡아라 있나? 됐다 잡힌다 이거 나이스 잡혔다 예에이 오우 어디있지? 저기 저기 엄마 어디갔지? 어 저기 저.. 야 뭐야 저 건너갔는데? 쟤 왜 저기있어? 쟤 왜 저기있냐? 그럼.. 뭐 언제 집으로 갔는데? 언니 집 부수는 거 아니야? 안 부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리 위에 있네? 돌아간다 귀여워 응 디디디디디 하하 하하 잡나요? 아직 여기 건너머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못 피해서 signatures 빼앗 빨리 와인용 십키야 귀여운 내 시끼 기분 좋아! 흐하하하 안대 쳐볼까? 전아요? 쟤 봐 금방 잡겠는데? 어 뭐야 나도 배빈용 꺼내볼까? 오 미러전 누가 배빈용이야 잠깐만 엘피카가 때리는 애 오 야 다불이 미쳤어 오 거의 다 있다 다 있다 어 던져보자 오 죽었는데 안돼 아 죽었어 안돼 못 던졌다 오 뭐야 쟤가 죽은거 더 귀엽다 죽은거 더 귀엽다 아니 눈이 너무 귀여워 어 어떡해 던졌는데 치체 밀려진다 와 베비뇽 인형이다 오 대박 어 근데 리젠 금방에서 잡으면 될거 같은데 별거 없는데 음 감아주고 아 자고 일어나면 리젠 되는거에요? 아 음 그럼 다음에 와야되나? 그래 좋아 알겠쌤 남밤에 와자 나도 박교부 일로 하 그렇지 이오 다음 배비뇽의 기관단총 성능 테스트 가볼까요 그럴까요? 기관단총 한번 더더더더 해볼까? 음 음 음 일단은 울프로 옳지 이리와 어 오케이 빠르다 아 그니까 엄청 빨라서 오 말을 조치하지 못해 이쪽 한번 찍어볼까요? 아 밀렵도 아니구나 저기 가면 죽겠구나 얍 으악 으야 으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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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짧아 벅언니 따라가야겠다 이리와 가자 타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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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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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빛 나간다고? 으음 뭐야 얘 어머 저렇게까지 된다고? 여기서 내려서 으악 오 오 오 오 오케이 됐다 가슴래? 아니다 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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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한번 갔다옵시다 집에 가서 가서 병에 걸렸다고? 왜 안돼 제약대? 누가 걸렸는데? 음 누가 벽에 걸렸어 집인 사람? 아 나 나 나 집 나 집 밑에 기절했는데 좀 봐줄래? 언니? 어 언니 도대체 뭐라고 있는 거야 언니 어디야? 나 집 바로 밑에 밑에 맘모스 옆에 맘모스 옆에? 그린모스 옆에 있어 옆에? 응 바로 옆에 있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어 너 넥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맞아 거기서 뛰어내리면 돼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언니 어디 있는데? 나 여기 어디 있지? 난 니 보이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돼 어 여기 뛰어내려? 어 어 여기로 가? 어 어 여기로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딨지? 그 S 방향 한번 볼래? S 방향이 아니지 N 방향 N 방향 N 방향? N 방향? е-어 M 방향? 어 N 방향 n-n-n 어딨는 거지? M 나 10 다시 다 됐다!!! 다 됐다!!! 11 7 9 8 8 7 6 9 13 쌈! 나 죽기 3초 전이었어 언니 착하게 산다며 무슨 일이야 아니 플로리다노 잡으려고 했지 언니 죽었는데? 그러니까 어? 너 너무 아픈데 언니? 죽겠는데? 너는 안 돼? 어 나도 안 될 거 같은데? 아 그래? 어? 야 멜파카? 잘 싸운다 아 반피긴 한데? 안 되려나? 이거 레벨 차이 많이 나면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긴 하거든? 그래? 잠깐만 나 나무 곰봉 어? 야 개피다 개피 할만하지 않나? 내가 곰봉을 한 반대 쳐볼게 아악! 언니? 괜찮아? 어 어 언니 그 한 번 꺼내볼래? 뒤통수 펠 한 번 꺼내볼래? 2%! 펠 한 번 꺼내볼래? 다른 거? 없어? 오케이 오케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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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래야 내가 그거 해줄 수 있는 으아아악! 기관총! 와아아악! 아 죽었다! 죽었다! 아 그... 아 까비 아 못 던졌다 까비 그걸 잡았다 발장을 하는데 얘 막? 발장을 하는데 얘 막? 이거 막 시체가 있다는 소리는 아니 이렇게 쌀 줄 몰랐는데? 진짜 총이야? 어 얘를 총으로 쓰는 거야 뭘로 쓴 거야? 누구 누구? 그.. 얘 얘 얘 얘 큐롤리스? 어 우와 우와 멋있다 다크홀프? 어디서 구했음? 나도 나도 얘 그냥 고원지대에 있던데? 절벽 같은 데 있어가지고 나도 우연히 봐서 얻었어 다크홀프 잡으러 가야지 응 고마워 찬아 좋아 나의 두 번째 은인 행복하게 살아 응 응 착하게 살라고 언니 어 나 착하게 살았어 아 알았어 어 나 이따 왔다 이따 또 봐 응 응 아이 참 응 데드땅도 참 못 말린다니까 나는 이 친구한테 죽은 줄 알았어 왜 올 때마다 죽어있는 거냐고 르르 근데 저 친구들 점점 이렇게 많아지지 그림무스가 막 우리 집 침공하는 거 아니겠지? 너무 너무 아 하게 생각하는 건가? 불안해 우리 집이 좀 잘 만들긴 했어 보내주고 중세 제약 때랑 지금 병 걸린 애가 누구지? 아 이거 이제 알부하기 쓸 수 있겠구나 알부하기 써보자 천 다섯 개 알부하기 써봅시다 나의 건속 나의 건속 암흑의 알을 부화시키겠다 따다다란 따다다란 어디서 만들어? 흐흫 일단 펠스피어도 한 번 만들고 앗샤 앗샤 맨돌기 싹간 그 아이와 감기 걸린 애가 쟤구나 괜찮아 쉬고 있어 이 친구 뭐 하던 애더라? 비슷한 친구로 쓰면 될 것 같은데 비슷한 친구로 쓰면 될 것 같은데 비슷한 친구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어? 이 친구도 할게 좀 많네? 하는건데 이 친구도 할게 좀 많네? 하는건데 이 친구도 할게 좀 많네? 까보냥 헤럴드 재밌죠? 강점기 두개제 어 이 친구 몽지로 할까 몽지? 땡띠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 뭐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나 아 맞아 이거 건축물 아이고 하 하편이 10개가 필요하구나 아이 젠장 그러면은 이거 해달라고 하고 캡시다 할게 너무 많아서 진짜 아니 기억이 안나 여기서도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집안일을 안해도 할게 많은 게임이네 이거 큰일날 게임이구나 잠시만 여기서도 나오려나? 어머 앗 찬아 혹시 천 있니? 니가 준 옷이 다 찢어져 버렸네 아 그래? 잠깐만 어떻게 박수리해? 어 여기 그 천 천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천 하나 줄게 잠깐만 천을 어떻게 구해? 천은 그 양 있잖아 그 친구 도로롱 하면 되거든 응 하나를 어떻게 주지? 나는 왜 천 도로롱 많이 잡아내는 섬유 섬유로 만드는 거야 혹시? 아니야 아니야 섬유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양털로 만드는 걸 거야 여기여기여기 감사합니다 굿 잘 수리해서 쓸게 응 오예 아 날 하루 그 알 알 알 알 알부하기 아니 돌이 부족하네 이제는 더 열심히 그렇지 더 열심히 뿜어 뿜어 여기다 달 이젠 됐구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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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르르탕 일 열심히 하네 응 보기 좋아 보기 좋아 르르탕 목소리랑 닮았는데 캐릭터가 됐스 파편 쪽 파편 됐다 여기 여기 몰래 만들어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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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얘들아 거기 있어 안 도와줘도 돼 거기 있어 안 도와줘도 돼 안 도와줘도 돼 안 도와줘도 돼 안 도와줘도 돼 그러면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애가 없을라나 설마 아래에서 태어난 애도 돛 가능한 건가 도와줘 모플링 못 도와주나봐 다들 손이 없다 아 아유 이거 언제 다 하냐 이거 아 세상에 이거 언제 다 하냐 이거 아 진짜 아 이거 언제 다 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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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분이면 몇 마리를 잡은 거야, 걔를. 그렇지. 오케이, 알을 안 가져왔다. 이 알이 아니야. 젠장, 젠장. 여기서 수납하고. 죽고. 암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오. 와, 뭐. 양심이 없네, 그냥. 아니, 뭐. 장난 아니야, 지금? 아니. 18시간이라고? 아, 뭐 나오나 보자. 어, 뭐 나오나 보자. 아니, 오바렘은. 네, 오바렘 이거 에반데요? 다음에 할 때 18시간. 지나 있긴 하겠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배요? 좀. 좀. 감사합니다. 예. 계속 열어두면 습격올텐데. 음. 아뇨, 저는 낭만 없는 게 좋더라고요. 어, 벅언니 저기 갔네? 나도 언니 따라가야겠다. 언니를 멋있게 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언니를 멋있게 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빠바밤.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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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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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 위험해, 버거 땅! 뭐야, 넌! 꺼져! 어, 알이다. 알 그만 줘, 이제. 아니, 주, 그래도 주워. 그래도 주워. 찌릿찌릿한 알은 처음이잖아. 그렇지. 버거 땅? 뭐 미험한 일이 있었나? 깜짝이야! 오우 놀래라 오케이 다음 오 오 떨어졌다 오케이 넘어가고 싶은데 저걸 넘어갈 수 있나? 언니 거기서 뭐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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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에 하신대요 다음에 하신대요 오우 오 드디어 왔는데? 그냥 와버렸는데? 아 보스전이구나 여기 이렇게 오우 저기 세이브전이구나 세이브 해볼까 아니 혼자서 어떻게 보스전을 해 혼자서 보스전은 못하지 어 여기 가볼까? 없어졌을라나? 던전? 어 이 브락 사이차이 사이차이 이제는 공격 안하겠지?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소문받겠습니다 그쵸? 어 여관 주인 어 뭐 이런데 숨겨진거 없나? 아 상인이야 상인 상인한테 파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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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진짜 또 뭐였지? 상인한테 팔 수 있는거 한거 더 있지 surreal 너 너 버놓고 한나? 집에 그러고 살 수 있는거는.. 보네 아이부하 시간은 개인 접속 안하면 같이 멈춥니다 어 правильно 마녀모자? 마녀모자 좀 귀여울지도? 마녀모자 마녀모자 긴 귀 머리띠? 귀여울 것 같은데? 화살? 화살 그냥 다 플렉스 해버려 다 사 그냥 얘들아 농땡이 치면 어떡하니 어? 펠? 펠도 팔아 밀카우 이런 애 파네? 아 나도 있어 어? 나도 어? 어? 이 사람 체력이 없다 왜 이렇게 체력이 없지? 어랏? 하하하 하하하 오 비즈엄 왜 이래? 비즈엄 왜 이래? 무서워 무서워 오늘 도족 집단의 습격이 오늘 도족 집단의 습격이 오늘 도족 집단의 습격이 손장님 어디 가셨대 그러게? 손장님 어디 가셨대 그러게? 손장님 뭐 무슨 일이 생기셨나보죠 손장님 뭐 무슨 일이 생기셨나보죠 베리고뜨 베리고뜨 가볼까? 던전으로 가보자 여긴가? 어 지났어 지났어 어 13레벨? 아 하하 레벨 조금만 더 높이고 가 딱 13레벨 가 가 가 가야되나? 스테더블 스테더블 HP 하나 올리고 갈까? 만약에 갈거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몰라 일단 가고 생각해 들어가도 생각해 누가 자아 던전 우와 어머 아니 왜 시작부터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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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오케 됐으 파이팅이 이게 좋네 하고 파이팅이 이게 하고 2번 됐으 와 어머 아 와 와 신기하다 여기 나가는 데인가 내가 들어왔던 데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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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쁘다 우와 오 이건 뭐지? 오 금속광석 많이 나오는데? 근데 뭐 이거 좋은 걸로 캐야될 것 같은데 오 오 오 오 나 좀 무서워 초짜잖아! 초짜 녀석이 말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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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오 아 오 오케 다 둘러박혔지? 다음으로 가자고? 오오 잠깐만 멜파카가 생각보다 그니까 별로 쓸 어? 버스인가? 그러면은 아, 아니야. 그냥 중앙이야, 중앙. 어디로 갈지 선택하는 거. 와, 여기 뭐야? 아, 밀렸던 밖에 없어. 야옹테트? 여기 진짜 이쁘게 생겼다.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이 나쁜 밀렸던 이놈이 새끼들. 더 싸워, 더 싸워, 더 싸워. 더 서로를... 더 지게 하도록 해, 나. 일단은 이 밀렸던 부터 잡자.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악기똥이야, 악기똥이야. 이리 와. 뭐야, 뭐야, 뭐야. 근데... 뭐가 걸렸는데?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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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됐다! 됐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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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치우고, 치우고, 치우고. 어딨지? 안 되나? 제발. 그렇지! 한 번만 더! 그렇지! 됐다! 나이스! 넌 진짜 뭐야? 넌 진짜 뭐 하자는 거니?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뭐지? 잡아! 에? 이건 뭐... 그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냥 갑겜. 약간 모험 떠난 것 같아서 좋네요. 뭐가 막 있는 것 같지는... 오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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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그렇게까지... 음... 죽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긴 왜 안 올라가죠, 또? 뭐가 없는데? 아니, 저 자식 잡을 수가 없네, 잡고 싶어도. 거기 있으면 내가 어떻게 잡니, 너를? 다른 길로... 얘 타고 다녀야겠는데? 길이 너무 커서? 어디로 들어왔지? 우리 애 떨어지지 마! 나쁜 놈의 시키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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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미치... 됐다! 얘들아, 뭐하니? 이게 다 좋은데 전투가 참 이상하게 되어있다 전투버그만 좀 잡으면 좋은데 두더비? 얜 처음 보는데 너도 내가 잡겠다 됐다 오케이 죽을 뻔했어 안돼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잡았나? 그렇지 오케이 많이 잡았다 이쪽이 길인가? 오 뭐야 잡았다 넌 내 노예야 아니 그렇게 말 안했잖아요 어 아까 걔다 일단 잡은 애들을 무지하고 앞으로 좀 가볼까요? 뭔가 나 약간 보스 같은 건 없나? 난 이제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 사장님 왜? 여긴 또 막혀있는 것 같죠? 오 뭐야 쟤? 나이스 이거는 양으로 어 죽었어 잠깐만 야 그만해 됐다 잡자 잡자 잡혀라 좀 잡혀라 좀 잡혀라 어 이거 잡혔다 됐다 어 됐다 어 힘들어 나한테 나한테 사용해 나한테 나 나한테 사용 못해? 내가 제일 아픈데? 먹을 게 없는데 난? 어떡하지? 먹을 게 없어 밥이 없어서 죽겠는데? 알 못 먹냐고? 안돼 그런 나쁜 짓은 안돼 안되는 것 같아 뭐 안주나? 쟤네 중에 누구 잡으면 뭐 안주나? 먹을 거 안주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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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는 고기 안 좋을 것 같아요 고향이랑 두더지는 빠르게 여기 다른 길로 가볼게요 여기 뭔가 우와 뭐야 우와 여기 뭐야 나도 배고파 밥 커져 올걸 우리 둘 다 배고파가지고 아사 직전 뭐야? 이게 뭐야? 루미카 얘에요? 얘인 것 같은데? 보스가 이래 아무튼 내리자 내리자 내리고 하고 오 오 안 돼 안 돼 너무 못다 이거 이러면 다 잃어버려요? 어떻게요? 다시 와야 돼요?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아 뭐야 아 뭐야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시체 동굴 밖으로 나와요 플러스 쉴드 만들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좀 더 강화해서 오겠음 이게 여러 명이서 때리는 게 너무 아프네 이 근처에 부활 스팟 없나? 일단 집에서 부활하고 샘 먹고 샘 먹으러 갑시다 샘 먹으러 갑시다 샘 먹으러 갑시다 아이고 안 돼 우리아기 우리아기 어떻게 하냐? 아 죽으면 어떡해요 이거 펠? 다시 어떻게 살린다 했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쏘지마 펜 설제에 넣어놓고 싶은 그러면 한 번 정비합시다 내 탬이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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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리고 다 찾았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휴 갖고 왔어 다행이다 템 빨리 안 좋으면 사라져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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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사라지는데 왜 또 호절갖다워서 휴 휴 휴 휴 휴 못 참겠다 오 죽여버렸다 잡아야 되는데 바본가? 죽이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모든 것을 죽여버렸다 뭐 나중에도 잡을 수 있겠죠? 일을 하지 않는 놈은 죽음뿐이다 안돼 닷골프를 이렇게 두라고? 안돼 우리 아기 미호를 넣으라고요? 아 얘를 이렇게 나는 밀피 말하는 줄 알았어 헷갈렸어 야옹테트 고스문 바이호 바이호 신용사슴 이제 타고 다닐 수 있었라나? 그쵸 야 어디갔어? 늑대 상자에? 늑대 상자에? 이렇게? 아 됐다 그러면은 빈사리에다가 음 그러면은 빈사리에다가 음 뭘 넣어야 되지? 지금 불 따위가 없는 것 같은데 뭐 하려 했는지 까먹었어 늑대를 위로하는 순간은 안되하고 잠깐의 위로뿐이었다 하하 하하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사이코리스 같아 어 몽지도 돌격소총이 있대 오 해체할 수 있다고? 야 이거 너무 잔인한데? 야 이거 너무 근데 말이 너무 잔인하다 상급작업대 상급작업대를 빨리 만들자 못 열개 금속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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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템 주긴 하는데 그냥 저거 그냥 이름이 너무 잔인하다 그냥 그런걸 뻔했어 그래 투나라고 바꿔줘 너무 그니까 너무 그렇지 않은 단어와 귀여운 아이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일단 방어구 새로 만들고 방패? 방패를 만들라고 가네요? 방패? 방패가 뭐 이거? 첨동은 공격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리된다? 아 이런게 있어? 방패 음 오 글라이더가 된다고? 이게 좋은데? 파분양을 해체해서 내 뱃속으로 놓아졌다 바이 바이 어 이것도 있다 이게 더 만들기 쉽겠는데? 나는 집에 가서 집 테크트릴 좀 올리고 전전 가지 말고 걔 뭐지? 그 친구 잡을까? 난용? 난용? 방.. 방.. 배빙.. 배빙.. 배빙용? 하! 용룡이 잡으러 갈까? 어 용룡이 잡으러 가자 아까 잡지를 못했으니까 아.. 음.. 음.. 슈탭하고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만들어두고 음.. 어 정신 나갈 것 같애 아 갑자기 그래 오 목재 156개? 우와 너무 많이 먹었어 망했다 우와 얘 뭐야? 아 걔구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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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상자를 하나 만들자고 상자를 으..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옆 아 여기다가 뭔가 만들기 싫은데 음.. 아 여기 하나 만들자 고맙다 얘들아 꼭 받을 거야 여기다 목재를 놓고 보안 설정 어 이번엔 다른 걸로 해야겠어 음..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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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자 말고요 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저 아 엄청 무거운데 이렇게 안 까먹어 안 까먹어 안 까먹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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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어? 왜 안먹어.. 안 막.. 안 멈트..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쏘세요 내가 쏴야 되니까 sono 억 Ughh 우와 이거 못 만드는데 엄청 오래걸리네 으어어 north are gall eso 육시 데크 트레이를 타는 거 홀루라 어 뭐야 병났다고요?! 얘들아 왜 아파 나 미치겠네 정말 애들아 왜 아파 미치겠니 너 많이 먹었나? 나도 두더비를 하나 넣을까? 아 못 만드는데 오래 걸리네 눈치 없기는 빨리 와서 도와 뭐 그게 무슨 온천에서 회복할 수 있나? 아 이거 왜 자꾸 다 들어가냐 온천은 그거 다른 거 같은데 온천이 있어요 이리 와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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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 들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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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뺐다가 과식증? 그러면은 음.. 다른 친구 그냥 쓰고 있어야 되나? 그게 나으려나? 일단은 나 나가기 전까지만 언니 옆에 있는 두더비 뭔가 좀 다르지 않아? 응? 완전 귀여워 오 뭐야 완전 크지? 루루 루루가 잡았어? 어 내가 던전에서 희귀한 오 던전에서 한거구나 어 던전까지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갔는데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랑 소리가 나더라고 어 그래서 얘가 물대포를 쏠 수가 있어 어 뭐야? 짱이지? 짱이다. 대박. 뭐 다 만들었다. 쓰담쓰담 해줬어. 고마워. 귀여워. 뭐 누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식인펠 어딨어? 나와라 얼음땡. 아 옆에 두더비가 원래 크기구나. 개 크네. 얼음땡 정도면. 이쪽이야. 와 진짜 무서운걸. 어디 어디. 얼음땡 뭐야 귀엽다 쟤. 완전 고양이네. 어 잠깐만 쟤 어딜 뛰어가지고. 어 아라올프 얘가 그거야? 잠깐. 우와 개쎄 비침 날라가는데 그냥. 잡아야지. 어 나왔어. 들어가. 어 뭐야 얘 막 사라져. 어딨지 얘들. 진짜 왔나? 한마리는 죽었고 한마리는 내가 잡았어. 나이들. 야호. 추추추추추. 야호. 개 쏟아세. 아 얘 잡았으면 나도 타고 나오면 되는건데. 완전 크네. 이거 내포가 아닌거 같은데. 막 넣어라. 그만. 애들이 너무 쎄. 힝. 울프 의자 조금 있으면 부활한다. 오. 웃기게 생긴 애들이 많이 생겼어. 나 못 두개가 없는데. 어 내가 모르고 먹었어. 나 못 두개만 주라. 쇽. 자. 고마워. 흠. 제법이고 눈칠채다니. 슬쩍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얘도. 잡을. 줄 수 있나? 이렇게 하고. 두개. 뭔들리는데. 들기가 안뜬. 이럴땐 들기가 원래 안뜨나? 해주. 오 얘도 짱크다. 멧돼지가 하늘 날아다닌다. 멧돼지면 나의 이놈 스케인가봐 이놈 스케? 귀엽지 맞아 맞아 이놈 스케 아 그럼 다들 아직 던전 안 가봤어? 가봤는데 나 갔다가 죽었어 왜? 아 그래? 난 무서워서 안 갔어 나 그냥 입구에서 힐기팔만 잡고 나도 바로 나왔어 할만하다던데? 뭐지? 대단한데? 너무 많더라고 나는 그런가? 오이 오 음 음 열 시 여기다 작업대 오 됐다 오 나이스 우레활 내가 3급 작업대 만들었어 야호 발화 기간은 뭐야? 발화 기간? 응 응 오 이들 도와줘 착해 이거 그냥 오래된 활로는 독화살 못 쓰는 건가? 독활도 써야 다른.. 걸로 적용될 걸? 아마도? 응 다 거기다 됐다 다시 돌아와 활마다 따로? 엄청 비효율적이네 응 응 왜 안 만든다 음 왜 안 만든다 두덕이 다시 돌아오고 울프 다시 돌아왔다 다 어서 와라 울프야 물 뿌리는 애가 해줘야 된다고? 펭구야 여기 좀 뿌려주라 내가 내가 물 줄게 아이템 수리에서 냉미녀입니다만 저거 저거 물레방아 좀 해라 너는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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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레방아 좀 해라 가죽을 어떻게 얻어야 되나? 안 되겠다 이거 해버려야겠다 역시 공룡 공동생활이 좋아 응 어쩔 수 없지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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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잡아오는게 나을 것 같고 아까랑 얼굴이 좀 다르다? 그전에 미호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 다른 애요? 음석 쪽에서 엄청 많이 필요하구나 그지 벅 언니랑 약간 닮았는데 어라군 내가 그렇게 귀울리가 없잖아 약간 닮았는데 금발 미소년에 정말로? 혹시 펠지움 바편 있는 사람 펠지움 나 지금 아 나 50개 있어 적금만 주었니 그래 나는 아직 이걸 어디다 써야될지 몰라서 어떻게 떨어뜨려? 그 탭키 눌러서 버리기에다가 끌어놓으면 돼 다 버려버렸네 그냥 쓸만큼 쓰고 남으면 상당히 놀아도 다 버려버렸네 상당히 놀아도 아 어깨가 너무 넓어가지고 넓어가지고 이거 안되네 아씨 개 어이없어 막부님의 심정이 이런건가? 일단 그냥 화살? 잘못 만드네 독활 어? 어디갔지? 독활 아니 증발했잖아 하나 만들었었고 쓸모없다고요? 취소 천이 부족해 천이 천이 부족해 천이 천이 부족해 천이 나무으로 아무도 안 두고 주나? 애재 피해서 만들고 좋아 히히 통 통 물반 방패 두덕인 쟤는 땅밖에 안파는데? 어 약간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 광석밖에 못파 쟤. 채굴 원출. 두덕이니까? 아무래도? 아이고 화살 21개를 혼자 만들고 있네. 이걸로... 흑화 시나모롤 구경만 한 거 실화냐? 뭐라고? 내 시나모롤이 그럴 리 없어. 뒤에서 딸깍 구경만 했어 얘가. 정말? 우리 애가 일 잘하는데? 짬이 좀 차가지고 그런가 봐. 좀 모른 척 해줘. 아이참. 원래 이게 기억이 안 나. 아 이거다. 기억이 안 나. 돌덕이. 엄청 오래 걸리네. 아 펠지움 파편이 펠스피어 만드는 거였구나? 나도 몇 개 좀 떨궈줄래? 오케이. 그래 이거 가져가라. 요거. 나도 너무 많이 만들었네. 그만 만들어야겠다. 얘들아 도와주래. 얘들아 도와줘. 가시공주. 가시공주는 내가 데려와서 계속 집안일만 시키네. 싸우기도 해줘야 되는데. 나도 두덕이 됐고. 싸우러 가야겠다 이제. 저 녀석. 와서 광질만 하고 있네. 칠글을 일단은 좀 붓고. 왜 잘하잖아. 집안일을. 다시 공주가 집안일을 잘해. 얜 뭐하는 거지. 못생겼다. 못생겼다. 산동부가 그렇게 몸 좀 챙기면서 일하라 하는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쟤는 그냥 노동만 하는 게 나을지 좀. 좀 못생겼네. 이리와. 쟤는. 이리와. 쟤 쟤 쟤 왜 어디가? 이거. 불펠 없나요 불펠? 음식 좀 만들고 있는데? 블라이더니까 그냥. 음식도 만들어 공주? 그러면 안 만들어? 나 그냥. 열매 포켓만 주워먹고 있어. 개밥. 아 그래? 응. 공주가 해주는 맛있는 요리. 먹고싶은데. 먹고싶은데. 나 지금 열매 108개 굽고 있어 언니. 진짜? 익은. 꾸는 포켓네. 꾸는 포켓. 다쿠는 좀 놔줄게. 배고파서 죽을뻔했다. 응. 아니. 일단 살고 봐야지. 애들 밥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먹을 거가. 필요한데. 먹을 거 좀. 내려가고 싶어. 아 근데 이거 성능이 너무 좋아서. 오케이. 고기를. 어? 어? 이럴 수가. 괜찮아.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미안하다. 가죽. 가죽이 필요하긴 한데. 미안하다 얘들아. 장성환 병아리는 오래전에 사라진 아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 나 또 왜 그래. 사랑. 나쁜 사람 만나려고. 자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럼 배고픈데 어떡하라고. 배고픈데 어떡해. 배고프다고. 배고프란 말이야. 나도 가족 있어. 나도 가족 있어. 나도 가족 있다고 배고프다고. 너 뭐야. 미안해. 근데 이 친구는 열매 밖에. 네. 우와. 근데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데. 아래로 내려갈 수도. 너무. 성능이 좋아서. 그래서 좀 무서운데. 미안해. 난 이 눈 감는다. 더 꽉 감아. 다 죽일 거니까. 다 죽일 거야. 어머. 이거 안 내려와. 미안해. 나는. 잡혀가겠지? 나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쟤는 약간. 양털과 여우인 것 같네. 양과 여우? 뭐라 해야 되지? 가족 나오는 애는 없나? 복실복실과 여우? 뭐라 해야 되죠? 이브이과 여우? 이브이과 여우. 이브이과 여우. 파이호? 파이호가 누구지? 주위에 열매 많은데 고기만 찾으시. 파이호. 파이호. 불려우? 아. 불려우가 이 근처에 있지. 아니면 멜파카 잡을까? 셀러를 정리해 주소. 하아. 음. 너무 도망갔는데? 일로와 일로와 잡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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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으로 얻었다 르렀당 죽겠는데 르렀당 무슨 일이야 뭘 잡으려는 거야 나이트 윙? 도와줘야겠는데 아 큰 놈 르르륵 오 나 떨어질 뻔했다 야 뭐야 뭐야 오 잡았다 나이스 나는 다시 돌아가서 여기 그 세이브 지점 있었는데 그치 됐스 내가 또 르르를 구했네 몇 번째 생명의 은인인 거지 음 음 불 지필 사람이었구나 불 좀 지펴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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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아도 돼 여기 다 죽가 뭐 생겨가지고 이거 그냥 입으면 될 테니 어 이거 훨씬 빠르다 되게 좋다 이거 작업대가 점점 럭셔리 하죠 한동안 공격받지 않으면 자동운스크대입니다 오케이 가죽갑옷 예 업그레이드 오 이쁘다 오 이쁘죠 오 이쁘죠 이 천옷은 이제 넣어도 여기에 넣어두고 먹을 게 이렇게 부족한 것 같지 열매가 확실히 을이 좋은가 누가 여기다가 열매를 몇 개를 둔 거야 이거 일단 열매를 내가 이거 다 훔치고 고기를 다 굽자 아싸 열매 백만하졌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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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소중하게 모은 열매를 매성하는 기분은 이런 기분이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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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걸렸나?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그래서 내가 언니의 목숨을 몇 번이나 구해줬어 언니는 다 이해해줄 거야 그치? 매urança 아 근데 80개는 좀 심했던것 같기도 대신 언니에게 그 음식을 선물해주자 배고파 그래도 좀 약간 눈치 보여서 어? 이거는 왜 안 합쳐주지? 어 뭐야? 뭐야 나 갇혔어 왜 맥스지? 내가 창고에 넣어놨나봐 니 노예들아 한달만에 배식이다 빨리와서 먹었지 됐어 가자 그래도 먹을 거 있으니까 좀 오래 살겠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도대체 깜짝이야 정말 정말 아니 이거 돋거 당했잖아 이런 잘했어 파이오 도대체 도대체 어 그러면 그냥 모험을 떠나야겠어 다시 모험을 떠나야겠어 다시 이 친구 잡으러 갑시다 배빈용 가자 모자? 모자 모자 있잖아 깃털 머리 장식 이게 모자입니다만 아 마녀 모자 그럴 여유가 없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만들게 이제 다들 나의 경험치 경험치가 되어야 된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쪽에 있는데 잡을 수 있겠지? 혹식하지 마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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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한 마녀 이리와 이리와 이 어 으어 잡았다! 밴딩 잡았다! 잡았다! 별거 없네. 하밍하고 다녀야겠다. 안 되겠다. 야토 배비짱짱 세용을 잡았다. 어?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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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 버거니... 집이야? 버거니 집이야? 응 집이야. 왜? 나 기절했는데 좀... 너 왜 자꾸 기절을 하니? 집 바로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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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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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펠들 지금 모여있는 곳. 펠들이 모여있다고? 어어어. 우루루 갈 거거든? 엄마 집으로? 아니 진짜네. 저기 쓰러져 있네. 왜? 따스겠대. 정비원이 나 쫓아왔어. 사람 한 명 패턴이. 오 많이 잡았다. 진짜? 너무 무례하네. 그쵸? 아니 어떻게 르루를 이렇게 펼 수 있어? 보니까 아주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 공주가 뭘 했다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주 다쳤다니까 애들이 오르르 갔구나. 정말 착한 아이들이야. 가자 가자 가자. 빨리 와 가짜 징버거. 가짜 징버거. 하루 종일 걸어갔는데. 싸우고 나니까 얘네 엄청 배고프하네. 여기 근처에 리펀? 이 집 있지 않았나? 한 번. 그런가 없어. 잘 살고 있나? 쩍 건너 아니었나? 그치. 애교 다리를 건너면? 우리 언니의 집이 나온답니다. 애교 다리에는 엄청난 전설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나 무서워. 어. 이런 뭔가 버려진 거 같은데 집이? 나도 좀 캐고 가야지 뭔가 없는데? 언니 어디 갔어? 아유 언니가 없으니까 내가 대신 양털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언니한테 전달해줘야겠다 지금 밖에 나가있나봐 어? 저기 가볼까요? 저기? 어 잠깐만 큰일 났다 어이씨 낙살 뻔했다 성능이 너무 좋아 예스 예스 쟤 짱 크다 아 쟤 잡았었는데 왜 안 잡은 것 같지? 한 번 더 잡을까? 가보자 오 잡았나? 오 잡았다 레벨이 올라가니까 엔간하면 쉽게 잡는 것 같다 그렇지 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위에 올라갈 수 있으려나? 기력 하나만 더 올리고 엄마야 오케 오케 으앗 날 올려줘 어 잠깐만 안될 것 같은데 어 어 여기서 세력 해복하고 해복하고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올라가는 길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건 없었어 음 여기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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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나이스! 우와 여기 진짜 이쁘다! 우와! 대박! 너무 이뻐! 뭐야? 저쪽도 갈 수 있는 거겠지? 저쪽은 어떻게 가지? 일단 저거 타고 집으로 갑시다 안 되니까 무겁다 오 마이 가을 이게 너놈들과 나의 눈 높이 차이다 됐어 집에 가자 벨 상자죠 가서 오 베리오트 나이트 나이트 윙을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날아다닐 수 있잖아 그치 솔직해 베비뇽에 탑승할 수 있다 오 이것도 좋은데 나이트 윙 털 수 있지 않을까? 음 안장 있어요? 아 그러네 오 이거 날탈이잖아 날탈 무조건 만들어야겠는데 이거? 그쵸? 금속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금속 곡괭이를 하나 만들자 그러고 금속을 많이 키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될 것 같다 그럼 날탈 먼저 만들면 되겠다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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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릴퍼 언니 집에서 금속 좀 캘까? ㅎㅎㅎㅎ ㅎㅎㅎㅎ ㅎ ㅎ 음 어차피 리젠 되니까 ㅎ 습격으로 찬화호텔 터지면 잘냈는데 힘들겠네 땡 터지진 않을 것 같은데 애들이 지금 쎄가지고 집에 있는 애들도 그냥 혹시 모르면은 이거 토양 한번 만들어 놓고 그쵸?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만들어 놔서 아 너무 어둡다 잠깐만 아 너무 어둡다 잠깐만 이렇게 해서 어디다 두냐면 일단 아 땅과 닿아야 된다고? 한 이쯤에 그냥 두면 되지 않을까? 자주 오던 길목 저쪽? 여기에다가 그냥? 아 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딱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쵸? 먹어보임 저쪽 시간이 안 나오네 건축 시간에 안 나오네 반장 집을 막으려고 내가 정말 당직 산다구요 여기서? ور지면 사는 거예요? 레전드 아 고마워 고마워 가시나음을 너 정말 빠르구나 와 너 정말 대단하다 요어씨 저기 하나 넣어야 된다는 거지? 얘 업그레이드 할까? 일단은 멜 버리고 베비뇽이랑 나이트 윙 이렇게 데려갑시다 어디 한번 볼까? 와 레전드 겁나 커 오 겁나 귀여워요 그리고 잠깐만 작업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이거 집에서 일하는 애들한테 해도 되겠다 그쵸 가시공주랑 가시공주한테 하나 주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치 가시공주 공주 강화 아닌가 배비뇽 그냥 공격으로 따다닥 할까 배비뇽 먼저 근데 애들 이름이 오반장 박팀장 김씨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하고 미묘하네 그래도 하는 게 어디야 이렇게 하고 뭐 하려고 했지 아휴 큰일 났어 뭐 하려고 했지 큰일 났어 뭐 하려고 했지 큰일 났어 아 맞다 금속해러 갈라 했지 큰일 났어 금속옥게임 하고 어 어 이거 그냥 넣어 놓자 필요 없는 것들 넣어 놓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내 머리 이 이 이 이 뭐 하려고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뭐 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것도 있네 허수아비도 있어요 신기하다 갈거리총? 어? 잠깐만 어? 이거 잠깐만 이거 좀.. 합성? 이거 최초로 잡아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10초만 그니까 어? 버거님 저기까지 갔네? 그러면은 던전도 줘요? 그러면은 던전 다시 한 번 가볼까? 다시 잡아도 준다고요? 다시 잡아도 안주던데? 베비는 엄청 많이 잡았는데? 거의 한 3번을 줬는데 이제 할머니 할 것 같죠? 그쵸? 그러면 우리 빈용이도 있으니까 빈용이랑 해서 먹을 것도 있고 아니면 탑 까볼까? 탑? 탑 까볼까요? 탑 까볼까요? 탑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전에 근데 그전에 그것 좀 하고 가자 금속 좀 캐서 창만 그러면은 던전을 가든 어딜 가든 창 좀 만들자 막내온 탑 막내온 탑 막내온 탑 막내온 탑 막내온 탑 세뇌도 좋아요? 그래요? 스웨니 오케이 어? 얘네 여기까지 왔네? 네비님 한 번 실험해 볼 땐가? 야 가자 앵고키 와 겁나 세다 너무 센데? 어 잠깐만 죽어 버렸어 드레이트 그래서 어메어메!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얘들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얘들아, 얘들은 진짜 별일아냐. 얘들아, 미안해. 아니 아니 미안해 와 정말 아니 하던 일 다 멈추고 오는 게 왜 이렇게 약간 감동이다 근데 와 감동이네 진짜 모양 근데 배비뇽 진짜 센데요? 그냥 너무 세서 다른 애들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차나? 만들어주라 만들어주라 그동안 금속죽에 좀 더 캐고 있을까? 그동안 금속죽에 좀 더 캐고 있을까? 네 이거는 돌인가 주갠가 돌이네 저 섬식 코끼리는 그냥 코키만망 쫙 뿜어도 죽을 것 같은데? 코키만망 쫙 뿜으면 앙! 하고 죽어버릴 것 같은데 뭘 자꾸 고야 뭔데 4명이서 레이드? 근데 언니들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어서 지금 힘들지 않을까요? 쇠뇌 쇠뇌는 뭐 필요해? 쇠뇌도 금속죽에 필요하네 이거 그냥 밀퍼는 집 갔다와야겠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아 희흠 음 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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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근데 여기도 많은데? 여기서 그냥 캐고 가면 될 것 같은데?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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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캐하면 되겠다 오케이 약간 정신 나갈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니까 생각하는 바보가 된 거 같... 아... 폭포당을 하나 놓고 버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캤는데? 돌을 버리자 가자 이리 와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어 계속 해야 할 일을 찾고 있어 내가 너무 무서운 게임이야 이 게임 맘만이 볼 게임이 아닌가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 목소리 약간 부가땅이랑 그... 르르 언니 목소리 같은데? 와 근데 도감 진짜 많이 튀었네요 레전드 반높 식물 시트 배빈 용기 안장 메가스피어를 딱 드디어 만들 수 있구나 14레벨 되면 나 왜 갑자기 무거워졌어? 왜 갑자기 480이야? 갑자기 아 두 개를 먹어서? 아하 빨리해줘 빨리 빨리해줘 빨리 바이브 빨리해줘 잘했어 아이 이뻐 더해줘 May用 응 este 기술에서 금속창이랑 세뇌를 찍고 세뇌를 하여 그러면 못이 필요하니까 못을 만들자 못이 없네 못이 좋은데 못을 왜 두 개씩 만들게 했지? 조금만 더 많이 만들게 해줘이 이러면 못하는 게 남잖아 못이 못이 깽 흐흐 비슷했다 엄청 어려워 한번 테스트해보자 얼마나 빠른가 약간 체감적인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애들 밥이 없다고요? 밥이 왜 없어요? 밥 있는데? 100개나 있는데? 아 방금 베리고트가 사라졌어 베리고트 먹어 사라지기 시작해 베리고트 베리고트 어 신넘물을 이따 신넘물을 손 딱 발라 왜 까부양 왜 까부양 끼었어? 내 까부양 내 까부양 거시기 해가지고 끼웠나? 거시기 해가지고 끼웠나? 됐으 다시 투입 아 과식중이네 안돼 아직도 안 없어졌어 안됐어 근데 맨날 저거만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요 그래도 투정 안하고 잘 먹잖아요 저거를 대체할 음식이 또 뭐가 있어 이 게임에 이제 열매 말고 다른 게 없는데 어 무엇을 주라고요? 굶는데도 하루 제일 걸리는데 세네다 세네 근데 엄청 무거워요 태도감 다 채울때까지 현황 어떤가요? 음 현황은 좀 모르겠네요 어? 뭐지 이성유? 내가 먹어야 닝 넹미녀 어디갔니? 우리 넹미녀 어디갔어? 여기서 뭐해 너 너 거기서 뭐해? 어머 너 이리와 으악 얍!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음 응 뿌웨엥 하고 금속창은 돌이랑 돌이 필요하구나 정말 금속의 노예가 될 것 같다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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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로 몇 개 남았지? 너무 오래 걸려 백 덤발링도 되더라구요 아까 보니까 뭐 어떻게 했더라? 뭐였지? 오! 아 이렇게 어디갔어? 밥 먹구나 밥은 먹어야지 다들 모험 중인데? 리퍼는 진짜 어디갔지? 아 농땡이 피우고 있어 이 자식들이 딱 이거 하나 하고 하나가 모자란데요? 그쵸? 하루가 도움뿐 하나의 곁대로 빗어 근데 너무 느려 그럴 수도 없어 다들 집안일 안 해? 오빠 왜 나만 해? 진짜 얘네들은 묵묵히 일한다 내가 만약에 페리였잖아? 그러면 바로 그냥 도망갔어 하루만에 도망갔어 오 잠깐만 뭐야 아 습격 내가 집에 없었으면 또 우리 집이 난장판이 됐겠지? 정말 정말 큰일 날 뻔 했잖아 정말 정말 큰일 날 뻔 했잖아 얼마나 갈거댔으면 애들이 이렇게 빠릿해 어? 안되나? 어? 안되나? 아 거리가 있나 본데? 엄청 쎈데? 오? 저 친구들 쎄보이는데 잡아보죠? 오 다 잡았다 야야야야 아무나 그렇게 때리면 아이고 비뇽아 어머 아이고 비뇽아 그래 잘했다 비뇽아 어 비뇽이 아유 잘했다 잘했어?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귀여우면 닭이네 귀엽잖아 귀여우니까 됐어 도망가면 총 맞잖아 하 총이라뇨 쟤가 모험 떠난 사이에 도망가면 되죠 그러고 나는 동굴에 이제 칩구하고 살다가 밖에서 소리다면 이제 숨어있고 그럴거 같은데? 걸리면 끝장이야 됐다 이것만 하면은 딱 완성 성실 빵니다 빵 신뢰이 중압하고 화살도 이거 그냥 다 가져가자 분시랑 요런 애들만 좀 넣어 놓을까? 음 됐다 상사를 더 만들자고? 상사 짱맞네? 아니 나무 짱맞네? 상사는 금방 만들겠지 상사 갈게요 아 네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아 밀..씨? 됐다! 너 도 탄다고 그냥 가져가라 해야지 뭐 그게 그 아이의 운명이었던 거야 모자는 어떻게 만들어? 나 아까 전에 모자 비웠었잖아 그럼 어떻게 만들지? 지금 못 만드는 건가? 여기에 있다고? 없는데? 뭐야 내 마녀머리 어디 갔어? 아 설계도를.. 쏘리 뉴비슈 입니다 천옷 튀기 설계도도 공유되면 좋겠다 설계도가 제일 귀찮은데요 그쵸? 천이 10개 필요해 아이고 안해 안해 아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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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에에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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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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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천은 괜찮은데 금속이 너무 비싸요 이거 습격하는 건 며칠만에 한 번씩 오는 거죠? 아니면 그냥 랜덤인 건가? 랜덤? 그냥 바로 내일 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한 번씩 집 오면 되겠네 오케이 창도 다 완료했고 벅언니도 왔으니까 나도 이제 떠나볼까나 이것도 챙기오 가볼까요? 이 빠른 이동 여기서 그냥 쭉 달려와보자 네 먹을 거 많아요 완벽해 아닌가? 차님 제가 용둑은 아닌데 대비뇽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응 싫어요 나중은 보여줄 거예요 아끼고 아낄 거예요 보스 잡을 때 꺼내야지 애들이 계속 게으름 피우는구나 하긴 같이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집에서만 저렇게 박혀있다가 이제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할만해 미안하다 입장 가자 여기서 어 여기는 좀 다른데? 아 이걸 왜 던져 바보야 아 잡히나? 오케이 여러분도 뽑고 잘하는데? 광역공격이라 좋다 너무 센데요 그냥? 와 우리 빈용이 왜 이렇게 세? 와 빈용아 와 빈용이를 진작에 잡았어야 됐네 빈용이가 진짜 효잔데? 귀엽고 강하다 그니까 아까 보스방이 어디였더라? 정면? 중앙? 도로롱이요? 그게 누군데요? 욱룡이도 탈 수 있는데 그거 열어야 돼요 탈 수 있는 거 오? 오? 이번엔 다른 애인데? 그쵸? 오 오히려 좋아 밤비? 어? 밤비래! 어머 밤비래요 밤비라는데 도망간다 멀리 있는 것부터 한마리씩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멀리 있는 것부터 한마리씩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 뭐 훔쳐서 쏘기가 너무해져 밤비 윽 머리가 밤비 사냥해 그렇지 그렇지 불꽃 밤비 잡아 빈용아 도망간다 쟤 뭐하니? 반만이 있는데? 빈용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잠깐 지금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무 어떡하지 이거 뭐지? 이거 왜 나를 알아본 거구나 너 구드라이구나 내 녀석 짜식 어 근데 이거 어떻게 잡아요? 됐다 여기서 날 기다린거구나 와 밤비야 나랑 함께하려고 날 기다린거야 어 이거 너무 와 와 대박 오 룰비 오 대박 이러면 딱 된거에요? 나 그럼 고대기술 얻은거에요? 못 얻었는데 도망쳤는데 동굴까지 쫓아왔어 안 들어왔잖아 에이 다 무슨 거짓말쟁이들 밖에 없어 고대 그거 뜬다면서 안 뜨잖아요 고정식 레이저가 좋은거에요? 엄청 좋은건가 보네 저 레전드라고요? 그정부에요? 아 잠깐만 이거 한번 들어가면은 깨면은 다시 못들어가죠 또 찾아야 되죠 이리와 탑보스? 탑보스 잡고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얼음땡 키가 없어 스파나 깎았어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야 돼 언니 언니 언니들 뭐해? 우리 지금 보스 깨고있어 아 진짜? 뭐야 창이 데리고 데리고 왔어야 겠다 근데 개쓰다 어 죽었어? 아니 아니 지금 아직 하고 있는데 나 지금 도와주러 갈게 지금 4만2천 2천 중에서 3만4천이야 들어올 수 있나 중간에? 같은 길들면은? 들어올 수 있는거 아니야? 어때요 님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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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그러면 우리 죽으면 다시 다같이 재노전을 해야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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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살 나도 있어야 겠다 언니 역시 화살 남는거 있어? 화살? 지금 백만볼트를 뿜어가지고 내가 지금 괜찮은거 같지? 몽둥이를 쓸 수가 없어 버거님 왜 가만히 있어 아 애들 피가 없어가지고 이 나쁜자식 봄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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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할만한거 같은데? 피합될 때 좀 교체해가면서 나도 화살 좀 사러 가야겠는데 나 잘 피하는데? 어 힐 힐 힐 나도 힐 줄 수 있나? 아이씨 쿨쿨쿨 아이씨 쿨쿨쿨 아우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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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 쭉쭉쭉 킬브쭉쭉 아니 왜자고 나한테가 왜자고 나한테가 흐로끌리지 얘? 미치겠네 너무 아픈데? 그럼 어떡해 이놈스캣 이놈스캣 아 뭐야 나이트웅 언제 죽었어 도마맨 이놈스캣 이놈스캣 아우쒯 아맨 오케이 그 다음 고스문 네 그 다음 고스문 아니 이거 계속하면 깰 수는 있겠는데 6분밖에 안 남았네 시간이 시간 안에 못 잡으면 아 인간여자의 대가리 먼저 따면 안됨? 아 그니까 그냥 쟤 싸다고 때리면 이기는 거 아니냐고 우와아 오 이놈스캣 근데 은근히 단단해 너무 대화 살벌하다 개웃기네 가라 고스문 진짜 개쪼레비인데 이놈스캣 오 오 오 대박 궁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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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것도 있네 지금 거의 반피 깎았는데? 할만한 것 같기도? 그치? 내 레벨을 어떻게.. 아 여깄다 5금만에 반피면 킥만 하대 언니 아 그래? 아니 나 못 찾았잖아 안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살릴 수 있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언니 근데 언니가 한번 기절할래? 기절하면 풀피로 깨잖아 아 언니 피 맞나? 아 근데 나 풀피 지금은 괜찮아 아 이름 바꿔주시구나 스킬을 어떻게 넣어요? 가라 두더비 스킬을 어떻게 넣는거지? 얼음땡! 물대포! 안돼! 니가 희망이야! 와 물대포 딜이 진짜 개쎄다 이렇게? 물대포 할 때 따다다다다다다다 두더비가 물대포 쏠 때 그냥 와다다다다 깎이네 오 두더비면 안 죽고 아 괜찮아 괜찮아 오 됐다 오 언니 이거 잡을만해 오케이 오케이 개피 됐어 개피 개피 화이팅 화이팅 여길 좋게 풀만해 풀만해 토라 가라 이 태도 이걸 위해서 난 화살을 이렇게 만든거였네 이걸 위해서 난 화살을 이렇게 만든거였네 화살 재료가 이거구나 아 왜 여기서 만들었지? 무기 파손 당했대, 활이?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데, 사는 게 낫겠는데 얼음땡 언제 죽었지? 화이요 얼음땡 못 살리나요? 다른 애로 해야 될걸? 이제 다시 두덕이 어디였지? 어깨, 여긴가? 오케이 아, 효과적이었다! 좋아! 나이스! 화이팅, 화이팅! 빠바루 치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뒤졌다! 불빴다! 왔다! 저거 스킬 한 번 더 못쓰나? 여기도 있는데? 스킬 쿨타임 몇 초지? 두덕이 물대포 한 번도 못써? 나이스 나이스! 효과적이었다! 우리 힐 한 번 받을까? 아, 좋아 좋아! 아, 여기인가? 죽으면 안돼! 일단은... 아, 아! 코끼리한테 가까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디지? 오케이, 오케이! 어, 나 딜이 힐이 들어오나? 뭐지? 나한테만 들어오나? 난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 왜 내가 몸... 아니, 얘 왜 나를 괴롭히는 거지? 왜 내가 몸팡인 거지? 이상하다? 아, 야... 너무 아파... 맥스! 언니, 역시 음식 있어? 하나만 더 떨어뜨려줄래? 음식? 음식이 있나? 야, 이거만 할 거 다 하는 게 없지, 그렇지. 잠깐만, 나 어그로 끌려가지고... 오케이! 응... 아, 아니! 욕한 거 아니지?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열매, 씨...밖에 없다... 아, 뭐야! cji 사랑하는데? 언니, 누가 만나기 잘했어! 쟤뵈입 없어? 아, 나중에 먹어... 진짜 계피야, 계피... 진짜... 진짜, danke! 추측 진짜! 뭔 소리 하는거야? 사라 고스문 지금 몇 키 오냐? 왜 자꾸 나한테 애들 가까이 걸리지? 미치겠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공주가 예뻐서 질투하네 저거 상인 죽이면 지불한 돈을 다시겠는거죠? 30렙이잖아요 10렙이잖아요 사라 고스문 치유해야겠다 빨리 나 죽을거 같애 안돼 무슨소리야 나 치료해줘 나 치료해줘 이 자식아 아니 진짜 핵캠피야 진짜 진짜 왜 힐을 안해주니? 화살 없어 혹시? 나 멀리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오는거해? 미친놈아야 진짜 이게 된거야? 나 화살 14개있어 여기다 버릴게 나 그냥 다 떠났어 아니 아니 나 어차피 그 40초도 그냥 딜레야돼 나 사내지 말고 알았어 두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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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룰을 살릴 수 있어 할 수 있어 개궁금해 아 되나? 지금 42,000피 중에 5,000 남았거든 피? 근데 20초 남았어 아 얘 갑자기 날뛰는거 개 어이없네 와 4,4,4,000 아 안되나? 아 두더비가 죽었네 아 안되겠다 어... 일단은 약 만들어줘야겠다 너라도 너라도 타임 아웃 어 3,000 남았는데 어? 끝났어? 어 시간 초과했어 나랑 같이 가자 같이 셋이서는 될 듯 아니 피가 남았는데도 죽었다고 하네 포기하기 어 화살 있었으면 딱 됐었을 거 같아 내가 화살이 없어가지고 포기하기 꾹 눌렀어? 응 응 어? 아이템 잃어버렸다고? 어? 왜 잃어버렸어? 패배했다고 인벤토리 아이템 다 뺏어갔는데? 어? 진짜? 에? 진짜로? 아니 아 던전 문 앞에 있대 뭐야 고기가 어디 있지? 정비 한번 하고 놀래라 나 지금 옷도 다 찢어졌고 배도 너무 고픈 거 집으로 와 언니 집이 최고야 집 나가면 역시 개고생이야 여기가 집인가? 나 배가 고파가지고 애들 자고 있구나 와 핵 걸음뱅이 됐네 싫어하냐? 침이 되는 건 아니구나 아유 우리 애들 어쩌냐 다 같이 자야지 아침이 되는 거예요? 일단 나 이거 죽은 애들 두 명 10분 뒤에 다시 일어나니까 10분 뒤에 갈까? 일단 물건 가져오고 일단 우리 탭 가져오자 탭? 어 탑 앞에 있대 아 그래? 알겠어 정비하고 준비되면 말래 탑이 어딨지? 아 저 파랑굴빛 저건 같다 우리 아이템 아 땅속성 스킬 정말이지 뭐가 뭐야? 이름 적혀있지 않나? 안겠냐 안 적혀있어 안 적혀있는데? 랜덤 상작강이야 뭐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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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어 난 1번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거 아 이게 내꺼 맞는거 같아 아 맞네 맞네 밤에는 일 안하겠지 진짜 아깝게 못 깨가지고 찬인이랑 가면 무조건 깨겠다 범비 범비 아 아까워 우리 찬이도 데리고 갈래는데 찬이 회색색 아예 꺼져있어가지고 아 나 던전가 있었어 나도 나 완전 귀여운 밤비 잡아왔어 작은 부락이 어딨어? 작은 부락이 작은 부락이 저기 거기서 화살 살 수 있다는데? 킹파카 아래 작은 부락 아니 화살 나 많이 사오긴 했거든 거기서? 어 그래 몇개? 어 나 화살 992개 있어 헐 아니면 더 사올까? 나도 더 사올 수 있어서 나도 돈 좀 털어야돼서 아 그럼 갔다올래 아예? 응 나 룰비도 팔면 되겠다 그 핑 보여서 찍은거 포식같은거? 안장이랑 장갑 이런거 그러면 찍어주면 될거 같은데? 나한테 밖에 안보이는거 아니야? 응 그쵸 나한테 밖에 안보이죠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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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화살로 개틀링과 오늘 쏘면은 몇백발은 필요하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딱 딱 됐다 아 어 재밌셔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장갑 그냥 끼고만 있으면 자동으로 고스문 나오는건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보스알파카도 있구나 나 안장도 빨리 만들어라 야 빨리 빨리 이거 되고 싶어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그냥 비뇽이 먼저 할까 어디가 흑화시나모를 도와줘 음 몇개 필요했더라? 일단 10개 만들고 몽지가 도와준다 몽지 얘 이사 빵 빵 빠빵 빵 빵 빵 빵 빵 빵 빵 몽지 주인 누구야? 몽지 몽지 살짝 좀 수상한데? 몽지 내 몽지인데 너무 내 엉덩이 만지는 것 같아 얘 아니 그 무슨 소리야 우리 몽지 그러네 아니야 조금 그랬어 아니야 위치가 좀 그랬는데 아니 아니야 우리 몽지 착한 애야 하니까 그렇다면 뭐 그런거겠지 최저編 돈 둘 둘 너 둘 둘 암 매기 톡 잘한다 잘한다 일 잘한다 오케이 제약대 먼저 만듭시다 언니들이 아프지 봐 드러비스 누가 패는 소리 났는데? 기분 탓이야 언니 어 됐다 돌창 좋아요? 그래? 돌창? 뭔데 벌써 6시간 넘게 지났지 우리가 광석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돌이 은근 많이 부족하네 아깐 원래 CP 있었던 것 같은데? 목재 썩어 나는데 아 그래요? 진짜 그냥 갔다 오면 100개씩 사는데 나는 그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치 선양궁 아까 만들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럴까? 집이나 있을게 가죽? 혹시 가죽 있는 사람 가죽? 잠만 가죽 가죽 몇 개 필요한데? 없네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사료통 앞에다가 두 개 고마워 아 이게 가죽이구나 여섯 개 고마워 고마워 짱 크지 호우 voll 고마워 뭐야 왜 저래? 왜 저렇게 커? 보스라서 아 보스 잡아 대단하구만 하늘에서 올려다보는 것이야 아주 공주에게 어울리는구만 핑크 핑크 해! 그러니까 뛰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왜? 귀엽잖아. 아닌가? 너무 커서 좀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빈용이가 있잖아. 또 나름 세긴 했는데. 너무 약하다. 맘대로 하루 종일 걸려. 근데 쟤 우리 조상이라고 하긴 해 너무 똘똘하게 쓰자. 일 더 잘하고. 넬파가 그냥 뺄까? 창구! 찬이 있는 비찬시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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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홀프 아까 찬이가 타고 다녔잖아? 탱키야 어디가? 다크홀프 못 타요? 다크홀프 탈 수 있어. 됐다. 이거? 이거? 비찬시. 오! 오! 우와! 안장? 안장은 없는데? 우와! 용 대포! 창구! 찬 램 있는 비찬시에! 우와! 얘 뭐야? 얘가 배빙용이야? 응, 내꺼. 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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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귀여운데 달리는 게 살짝 무섭다. 너무 지렁이감. 너무 지렁이 같은데? 귀여워. 귀여운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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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다크홀프의 안장. 센 육체. 응. 펠지움 파편 하나만 베풀어 주실 분. 어떤 거요? 파편. 펠지움. 내가 여기 떨어뜨렸어. 땡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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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만들던 거 아니네? 여기 와서 좀 녹아라. 그러면. 샤이 옷이 좀 멋있어졌네? 굿. 어디야 멋있지? 응. 어디서 만들더라? 그게 그거야? 추운 곳에서. 따뜻한 그건가? 응. 아니 이거 가죽으로 만든 거. 응. 응. 수작업 적성을 가진 자리 필요하다. 스피어드 적성. 어딨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어딘 온 거지? 아 여깄다. 뭐. 오케이. 어.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돼. 왜 안 돼. 아하핳. 소유. 따라라라라. 음. 벨지움. 벨지움. 어. 얜 좀 쎈. 얜 좀 빠른 거 같아. 알부안은 엄청 오래 걸려서. 안 될 거 같은데요? 음. 암. 기려. 음. 으음. 이건 왜 훔치는 선택지 밖에 안 나. 흐흫. 흐흫. 하. 화살 파는 곳이 어디 있다고? 어? 부락! 작은 부락! 작은 부락? 뭐..맞나? 아..나 여기.. 빠른 이동이 안 돼 있네? 알부 아직.. 갔다 와야 되나? 하나 좀 사 와 줄래? 돈 줄게 그래 화살 다 사 와? 어 천..천원 떨굴게 응 너 천원만 어떻게 떨구지? 됐다 떨궜어 어디있지? 맞나? 나 이것만 만들고 갔다구 네이 지금 맵 뚫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응 맞아 일단 보스가 시급하니깐 그러죠 1015원 떨어뜨렸거든? 응 15원은 오는 길에 네가 아이스크림 사먹고 달랐어 까까비용도 같이 떨궜어? 응 응 응 응 응 하나 만들고 확그냥 나무 곤봉을 불하고 방패? 이 사람 볼 때마다 무서워 다시는 손대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부가 땅 아 이렇게 10개 다니구나 이게 왜? 혹시 펠지움 파편 10개 있어? 어 있어 왜? 나 좀 들려주라 알겠어 잠깐만 땡큐 버리기 됐다 감사감사 그리고 돌 20개 아이스박스 오예 아 20개구나 10개가 아니라 레시박스가 만들어야 되니까 아 이거 너무 비싸다 나중에 만들지 이런 거는 우리 부다비가 또 잘하지 이제 그럼 아까 보스 개를 잡을 수도 있는 건가? 음 잡으러 가자 모아서 나는 잡고 끌듯? 아 F 누르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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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간 여자애랑 같이 잡으면 좋을텐데 아 아 18 걔는 집에 메이드로 시키는 거지 아 똑똑한데 언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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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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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 집 앞에 집 앞에 어허 어허 나도 이제 화살 부자다. 축하해. 오 됐다. 좋았어. 두 개씩 있는 게 나으려나? 화살 많이 만들었어? 화살? 응. 화살 160개 정도? 160개? 더 만들까? 내가 줄까 언니? 한 200개씩 들고 가면 될 거 같은데? 알았어. 더 만들게. 어? 내가 줄게 언니. 어 화살이 많아서 그만큼 더 줄게 언니. 아니 나 더 줄게. 방패 다 있어? 어 나 다 있어. 나는 있어. 방패 있어야 된대. 응. 그래? 하나 끼고 가. 도호막이 뭐 생기나 봐? 알겠어. 방패 있으면 깰 수 있지 않을까? 쉴드 있으면? 응. 응. 일주일아. 둘이 필요하구나. 스피어 스피어. 아아. 응? 응. 그러네. 선류가 없어. 오오오. 그러면. 선류? 이렇게. 응. 응. 건먼. 선류 근데 나무 캐면 금방 나오긴 하거든? 아하. 그럼 나무 캐면 금방 나오긴 하거든? 그럼 나무 캐면 금방 나온다고. 나무 캐면 금방 나온다고. 올라오오 one where she goes. 반발. 어떤 그 음룸 다 한 거야. 내 귀한다고 응? 누구의... 남았다. 남았다. 다들 보스 공연을 잡을 준비가 되었나요? 네. 저는 아직 조금만 시간 없어요. 뭐가 부족한 거죠? 돌이 없어서 돌 틀어가고 있습니다. 돌 줄게. 어디서? 오, 뭐야. 여기 펠 제작돼 있으니까 엄청 빨리 만들어지네? 응. 일로와. 돌 줄게. 돌. 돌돌. 오, 감사합니다. 됐스. 그럼 이제 나도 방패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방패 만들고 가자. 오케이. 레츠 고, 레츠 고. 레츠 고, 고, 고. 이렇게... 진짜 빨리 만들어진다, 펠 스퀘어. 내가 만들었어, 언니. 해봐. 짱이지. 이거 두면 애들이 만들기도 한대. 그리고 하나로... 하나로... 하나 만들 수 있어서 좋은 듯? 그치, 원래는 더 들었지, 그치? 10개인가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나 타고 다니는 것 같아. 아니네? 하나였는데? 보여? 그냥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 그것 땅 보여, 나? 우와! 어디 있어? 아, 저게 아닌데? 뭐지? 오! 저기, 여기. 나도 있어, 나도. 나도 있어, 나도. 우와, 신기하다. 우와, 이렇게 타는구만. 언니도 저장돼 있어? 저기 탑에? 입구? 잠만. 응, 돼있다. 레인 밀렸던 탑이구. 돼있어, 차니? 응, 나 돼있어. 타고 갑시다.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나는 거야. 이번에는 진짜 뒤졌다, 너. 아, 이거구나. 자,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했거든요. 뒤졌어요. 어디지? 여기, 여기. 가자. 꼭대기 타고. 가자. 온 김에 종종. 그냥 다 같이 들어가지는 거야? 어, 그냥 뭐 한 명씩. 레디하고 있으면은. 응, 알지? 어, 됐다. 오! 아니, 잠깐만. 응. 됐어? 시작! 나 비창주로 돼있는데? 어, 그래? 어? 난 세명 떴는데? 버거님까지 떠서. 응. 한글이란 안 뜨는 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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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그냥 얘 잡는 거야? 응. 와, 얘 뭐야? 나 살짝 평글 걸리는 것 같아. 나도 무한 로딩인 것 같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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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한 로딩이라고? 배송 나 로딩 중인데. 어, 나. 어? 그래? 지금 이미 얘 떴는데? 나 영상 보고 있어. 에잉. 나 보스전 2명으로 떠있고 나는? 비차 주루루루? 그래 나는 벚언니 들어온 거 보고 제조표야 있는데? 벚언니 들어왔다 들어왔다 벚언니 보여? 어 풀소리만 들리고 화면 까매 어? 화면 까맣다고? 어 근데 몬스터가 리젠이 안 돼 어 리젠 됐는데 뭐야 어 난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오케이? 뭐야 이거 무슨 뭐고야? 이거 나갔다 와야되나 서버? 그런 거 같은데? 그냥 나갔다 올까? 어 뭐야? 저기 컵 저장 중? 나 지금 몬스터도 안 나왔어 이거 계속 로딩이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제접해야겠다 타이틀로 나가기 하고 그냥 제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버그 신고하기 이거 누르고 하면 되지 않나? 나는 일단은 타이틀로 버기 해서 나갔어 나는 알트에이프 포였어 어! 다! 어 뭐야 다 나가니까 떴다 빨리 뭐지? 다시 다시 서버로 들어가 보겠소 네 네 네 나는 살아있다 과연 나는? 응? 시간제한 10분 뭐 이렇게 더 있는데? 안 입장이 안 뜨고? 어잉? 완전 보고 걸렸나 본네? 아 됐다 됐다 이제 떴다 나 기다리고 있어 어 나도 그냥 돌아왔다 어? 어 됐어 됐어 루루도? 찬이 나 보이지? 응 보여 鬼 changing 애링 자 af 너네네네넬 우이라는 실력 여보 가니 왓 아 G Mei sogen 올푸타는 버릇이 안 들어가지 올푸타는 버릇이 안 들어가지 해멋네 왔어? 가자 이게 결정 나 된 건가? 어 난 됐어 아 됐다 됐다 어 나 됐어 한 명이 누르면 되는 건가? 나 화면은 나오는데 앞에 파업 창이 가리고 있는데? 나 지금도 오프닝 씬인데? 나 오프닝 씬인데? 오프닝 씬이 나한테 보스전을 시작합니다. 이 파업창이 앞에 계속 떠있어. 그거 아마 다시 완전히 얘 끝나면 없어질 수도? 시작하고 나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볼까? 아 신청을 한 명만 해야 된대. 아 됐다. 액션?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어 이놈 스케일. 첫 과정이고. 잘 온다! 확실히 아까보다 딜 훨씬 잘 들어간다. 아 간다 해봐. 한 명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만. 조심해. 그렇지! 잘 온다! 이게 여자애를 노리는 건가? 그냥 저 노란 애 대가리 때리면은 클이 뜨던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뭐야. 아우 쉿! 안 돼! 그렇지! 죽었어. 죽었다고? 빠타로 때리는 게 더 낫는 것 같은데. 빠타로 때리는 게 더 낫는 것 같은데. 근데 빠타로 때리기에는 제가 너무 그 광역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한 줄 더 뜨는 건 뭐야? 그니까 나도 두 줄로 뜨긴 해. 버그인가 봐. 벌써 반 피. 준 반 피. 오케이. 이거 뿅 넣은 거 조심해. 레이저. 아이씨. 죽을 뻔했다. 으아 안 돼! 소마맨! 죽어! 완전 킥만하다잉. 피해주고. 우리 배빈용 든든하다. 애들 죽을 것 같으면 2로 한 번씩 데려가서 교체. 응 맞아. 나도 계속 교체하고 있어. 배빈용은 피가 엄청 안 닿는다? 응. 개 피다 개 피. 오케이. 개 허접이네 이 자식들. 어우 막 꼈어. 으아 지어비님.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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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에서 뭐해 저거. 내가 기둥을 이기도 했어.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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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만. 만 피나마자. 완전 대피야. 아니 총을 쏟다니. 너무 발전한 거 아니야 인류가? 헤헿. 힝. 오홤 씨. 쉴드 더 나갔다. 다다봤따아 다다봤따아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다 이놈식해 라스트 2천 죽어 다다봤따아 와 5포인트나 준다 와 레전드 잡았다 우리가 해냈어 와 여기 뭐야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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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 저기 빨간 것도 뭔가 그니까 대박이다 우리 윤네 던전도 한번 구경 갈까 그니까 이거 얘가 던전 찾을 수 있단 말이지 귀여워 후드 입은 거 봐 아 그래? 던전을 찾을 수가 있어? 던전 떴나? 행동으로 이상하게 하네 없어? 까비 좋아 다들 그러면은 멋있게 다시 살아서 보자고 오게 다음 또 보스가 있다면은 다시 만나자고 나는 자르같은 알겠다고 안아 조개제 안아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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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힘들어. 저는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서 갈 것 같습니다. 14레벨? 잠깐만 1레벨! 나중에 하자 나중에. 여기서 끝도 없다 끝도 없다 갈고리 총! 다음에 와서 갈고리 총 만들고 달고리총이랑 아이스박스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해주세요 상림 몰래 도퇴하시면 안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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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백하려 담백하려 고생하십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굿나잇 빠빠잉 빠빠잉 오 오 애들 배고프대 어라차님 얼굴에도 묻어있어요 이쁜이 묻어있네요 4886갠데? 먹이상자가?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아 아 알 확인할까요? 잠깐만 찬님이 너무 귀여워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죄송 아니 오! 됐다! 암흑의 대응알 딴따따 짠 냥뱃이가 태어났습니다 갑자기 다른 펠 앞에 나타나 날개를 펼쳐 존재감을 가지 않는다 냥뱃이? 조.. 좋은 앤가? 2만에 4,800개면 하루에 2,400개 냥뱃이 오! 오! 한번 꺼내볼까요? 오! 뭐야 귀여워 돌격지휘자 이 친구가 돌격지휘자 한번 잘까? 그럴까? 어? 뭐야? 이 알 뭐야? 이거 내가 꺼하지? 와! 플라라디노? 얘 걔 아니야? 우와 아니 다시 넣어두면 되잖아 더 좋은알로 넣어두면 되잖아 아 아니 이걸 어떻게 참아 이걸 어떻게 참냐고 너 좋은알로 넣어둘게 내가 그 아껴둔 그걸로 흠흠 한번 잘까? 다 집 나갔어? 그럼 상관없네 흠흠 거점 아이스박스 건축하다가 끝났구나 2년 4개월 아이스박스 어? 나이트윙의 안장? 나 나이트윙이 있어? 어 그러네? 가죽천 금속주계 그게 그게 없는데? 그 어 금속이 없는데? 흠흠 흠흠흠흠 흠흠흠흠흠 오케이 흠흠흠 흠흠흠 내 것이 되어라 내 것이 되어라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이게 금속광석이 진짜 모자라, 그쵸? 금속광석을 그러면 안 되나? 약간 멀티처럼 미네랄만 깨게끔 아, 아 느려졌어 잠깐만 어? 어떡하지? 나 너무 느려졌는데? 거기다 잠깐 버리고 아니다, 중량 하나 늘리자 그러고? 아, 무거워 중력신배 됐, 됐나? 됐나? 오케이 그러면은 그 멀티를 한번 돌려야겠다 앞마당 멀티 이러면 쫙 돌리고 금독쥐개 오, 일 잘하는데? 어디가 마늘 났나? 흑 일 노예? 기다려ado 음 나이트 윙 누굴 빼야 stuk 누굴 빼야되나 나이트윙 고스문 고스문은 근데 그거 있잖아 이거 비행이라고 나이트윙 밤비 밤비 버려 보라니 부동산에서 왔습니다 땅을 찾고 있으시다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안녕히 가세요 어? 2레벨인데? 잠깐만 이 친구로 바꿀까요? 두 개나 하는데 오! 오 귀여워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기다려 여기야 여기가 아니야 나 장비찬이야 잠깐만 999개구나 잠깐만 어쩐지 야 얘들아 왜 파란거야 아니 얘들아 왜 파란거야 미안해 와 나 안 움직여져 와 3만 무게? 싫어요 싫어 참고탕 이건 좀 잠깐만 나 이거 먹은 것 좀 금방 치우고 올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펠들 좀 봐주고 계세요 참님 스타슈이 더 머니 쳤나요? 와 중력 100배 그렇다 이 아이돌 뼈나 무겁다 그렇다 이 아이돌 뼈나 무겁다 트위치에 남는다는건 홀러 창이 갔나 도망쳐 얘들아 얘들아 지금이야 도망쳐 얘들아 지금이야 도망쳐 오 차니 무거워 인베니 창님 가셔서 하는 말인데 아니다 비천시장은 주 70시간 노동제를 폐지하고 노동법을 준수하라 준수하라 얘들아 도망가 우리가 못본척 해줄게 나 찬의 포켓몬인데 부려먹는게 아니라 내가 비빈거다 찬이 없어서 그러는데 찬이 귀엽지 않냐 찬이 없어서 그러는데 찬이 귀엽지 않냐 비천 도착 5초전 5 4 3 2 1 이 친구들은 너무 오랜 노동으로 도망치는 것도 잊었습니다 근데 나만 펠들이 부럽냐 차님이랑 같이 일하네 허접해 따위가 인간님을 이길 수 있을리 없잖아 얘들아 나와봐 내가 대신 찬님 밑에서 일할래 문 stub 용량 자연스레 여윤 유형 망량량은 사라임 쭈 유형 이왱 안녕하세요 펜키인데요 살려 주어 기차님은 섹시합니다. 어 뭐야 잠깐만요 아보타가 어 깜짝이야 갑자기 돌아왔는데 아 아 아 됐나요 흠 흠 다시 봉쥐님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차님 기억하세요 장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국 사망 엔딩을 맞이했어요 찡그 네? 왜요? 장비요? 요? 펠스피어에 들어가면 기억을 잊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영도 아 성공지 난 우리 펠중에 장비라는 친구가 있는 줄 아잖아요 아이서박스를 건축하네요 아이스박스를 건축하네요 방금 아바타에 귀신 들렸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귀신 테마했어요 테마 아이스박스를 어디다 둘까요 아이스박스를 아이스박스를 냉장고? 근데 뭔가 집 안에? 집 안에 이제 공간이 없는데? 음 음 집 밖에 둬도 되잖아 약간 굶지마처럼 집안 텅 비었다고요? 아 알았어요 아 밖에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밥을 먹을 것 같은데 밖에 인간 사료통 왜 아 근데 좀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쯤에도 둘까요 그냥 여기도 둘 때가 좀 애매한데 그쵸 음 밖에 두고 나중에 옮길 수 있잖아 옮길 수 있으니까 하고 이걸 만들려면은 천 천이랑 금속죽에 섬유 펠지음 파편 근데 뭔가 많았는데 왜 하나도 없어졌냐 나 털린거야 나 분명히 뭔가 많이 넣어놨던 것 같은데 섬유만 다 사라졌는데 펠스피어가 900개라고? 어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뭐지?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아 독립자금에 언니들이 넣어준거야? 역시 우리 언니들이야 하하하하 우와 아 미호가 목장에서 뽑아왔나봐 아니 우리 미호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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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스피어 이거 뭐 아니 레전드인데 995플러스라 뜨는데? 야 봐봐요 995플러스야 아니 실화냐? 하하하하 이야 섬유가 온세상 펠 다 잡고다녀도 되겠는데 진짜? 헉 쟤 우리 펠 아닌가? 뭐지? 너 왜 일을 안하니? 하하하 아 버거언니꺼에요? 아 그래요? 버거언니는 아직 있지? 버거언니도 그거였어? 집 나갔어? 다들 집에 나가는구만 약간 그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상의 기억은? 아이고 다들 커서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독립하고 밥은 먹고다니는지 모르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딸비 키워봐자 오 양털도 엄청 많이 생겼는데? 뭐지? 오히려 자원적으로는 풍족해졌어 오히려 좋아졌어 자원적으로는 다들 자취하러 떠났다구 응 풍족해졌어 이제 집으로 다시 온다니까 안 올 수 있겠지만 뭐 그래잉 명절에 와서 얼굴이라도 비추고 그래 얼굴이라도 비추고 그려 아 펠들이 열심히 일했나봐 난 여기서 그냥 약간 그 스타팅 NPC마냥 있는거지 스타팅 NPC마냥 있다가 이제 독립시키는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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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구축하는거지 어 참박사 해가지고 초보자 마을 마냥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아 그러고보니 태초마을에 그 박사님은 뭐하고 계실까? 정도의 포지션을 만든거지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참박사님을 아세요는 다른거잖아요 농땡이 안피우는 친구들을 좀 들어가야돼 어 죽어버렸는데? 어떡하지? 미안하다 어 그러게요? 잠깐만요 아 죽여버렸어 한 대 더 때려버렸어 잠깐만 미안하다 얘들아 아니 귀여운 도로롱 머리를 가차없이 도끼로 내려치는 아니 하하하하 그래요 저는 쓰레기에요 예 맞아요 어?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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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좀 두고 다닐까? 아니 저것만 133개야 아니 쇼피아 팔아도 되겠다 이거 아니 공장이구나 그러네 무거운 이유가 있었네 무게의 원흉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무겁다하니 배그대회가 생각나네 그럼 왜 다 잠금이 풀려있지? 뭐지? 여기 시장마을이 아니라 공업단지 같은데요 안에 얼마나 훔쳐간거냐고 하지만 펠스피어는 얻었다 한.. 한 100개 정도 들고 다니면 되겠죠? 사실 100개도 많다 그치? 일단 요정도만 채우고 다닙시다 나중에 들고 다니면 귀찮으니까 이거 하나 안녕하세요 어.. 음.. 넣고 아 근데 금속주계 진짜 문제네 금속주계를.. 여러분 이거를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거점을? 아 그러면 거기서.. 아.. 아 이제 가능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네 건축가능한 거점수 2 2호점 가능이니까 체인점 열자 아.. 어.. 체인점 열어서.. 아니 이거 집이.. 너무.. 그.. 자원이 없어 여기가.. 먹을 건 많거든요? 돌도 많구 돌이랑 나무는 괜찮은데 열매랑 광석이 없어 광석이 어딨을까 이쪽에 좀 광석 많을 것 같은데 그쵸 쇠약한 교회에 많다고요? 어.. 금속주계 5개 더 있어야 되고 가죽 가죽도 구해야 되는구나 교회 뒷편? 여기 뒷편? 한번 가볼까? 그전에 재료가 뭐냐? 재료 좀 들고 보자 재료가 많구나 빠른 이동 이 뒤쪽이요? 이참에 당 좀 볼 겸 모험 한번 떠나시죠 돌 뭐 주우면 안 돼 여기 보면 되니까 여기에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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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보다 아 여기가 진짜 잘 되어있네 아 여기 꿀인데? 여기가 완전.. 금광인데 금광 여기 먹을 것도 있네 버섯도 있네 버섯 해가지고 애들 먹이면 되겠다 여기가 그러니까 텔타기도 딱 좋아서 이쪽이 나을 것 같네 귀찮음 나무도 넘치는데 멀티는 공장 규모로 지어버리죠 아야 일단 계약부터 하실까요? 아 계약금 넣을게요 건방진 녀석 펜상자를? 그러면은 아 여기에 딱 붙여서 진짜 어? 시설이 너무 가깝다는데?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쪽에 붙여서 지어야 되는구나 이쪽이.. 이쪽이 좀 더 나을 듯 이쪽이 여기가 탁 트여 있어서 그쵸? 그래서 잘 지어야 돼 여기.. 여기로부터 원이니까 이게 중앙이던데 보통? 이게 중앙이던데 보통? 이게 중앙이던데 보통? 원축 허가 나왔습니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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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딱.. 딱 된다 딱 됐다 여기 하면은 자 여기까지 오 여기까지 딱 다 들어갔다 다 들어갔다 오케이 자 이제 비참 산업단지 생긴다 비참 산업단지 생긴다 2호점 열었습니다 네 2호점 열었습니다 와아 와 광석 광석해는 뚱코알라 어.. 그리고 돌진도 해야지 까부냥 거점에 절벽이 있는 경우 펠이 떨어지거나 끼거나 고장 낭 음.. 음.. 광석 관리자 오케이 지금 우리가 목마둥이 하나 두고 신용사슴 넣고 음.. 밤비 자 철켈로에 아니 펠 모집합니다 경력직 우대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흠 그냥 이렇게 해서 좀 붙여오 어? 철 뭐 캐요? 돼지는? 그래요? 아 2레벨부터 광석할 수 있다고요? 2레벨짜리 그럼 뭐 누구 있어요? 누굴.. 보여야 되지? 음.. 냥뱃? 아까 냥뱃이, 아 냥뱃이를 데려와야겠네, 그러면. 냥뱃이를 여기로 데려와야겠네. 팽킹이나, 오케이. 일단 여기에 그러면은, 돌이 필요하기는 해. 돌이 필요해서. 얘들아, 돌 좀, 그래, 돌 좀 다 부숴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돌 좀 부숴봐. 와. 나무상자 좀 많이 깔아 놔야겠는데? 여기다가. 어, 뭐야? 어디로 오는 거지? 우리 집인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 본진? 예전 집? 여긴가? 배빈용! 어디로 오는 거야, 얘네? 아, 저기 아래 찍힌다. 어? 불꽃밤비? 우리 밤비잖아. 뭐, 저기서 와? 아니, 집들이를 바로 오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집들이를 오시면 어떡해요. 공격을 해, 빈용아! 빈용아, 공격을 해! 빈용아, 빈용이 왜 공격을 하라고 하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얘들아, 죽여, 죽여! 빈용아, 그렇지! 얘들아, 조져버려!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보여줘. 오, 오. 오. 으흠흠흠. 으흠흠. 공지에 올라오자마자 뛰어온 사람들 같네. 흫흫흐흫. 흫흫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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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흫흐흫. 이거를? 창카페 워플러는 중요하긴 해. 어머, 어떻게 그런 조막만화전으로 이렇게 상자에 우기고 있어. 오빠가 미안해. 으흐흫흫흫흫흐흫. 아니야, 너무, 마음 아파. 트위치 마지막 구독. 여기서? 양배 시련? 예약 안하고 이세돌 팝업 가면 저렇게 됩니다 세골 1랩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다 1랩짜리 일단 이렇게 하고 갑시다 아 뭐야 여기서 굿즈 파는 줄 알고 개뛰어왔는데 왜 때려요 여기에 애들 근데 채워놓고 가자 혹시 모르니까 가면 5시에 있는 귀여운 펠 어떻게 잡나요 못 잡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쟤민 친구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 돌자마자 그냥 작은 몸으로 본인본만한 돌덩이를 양손으로 힘겹게 끌고 가네 바로 광속 있으니까 양배씨 됐다 양배씨 넣고 금속 쪽에 가죽 얻어야 돼 가죽은 가죽 어떤 애들이 주죠 맞다 펠들 침대 지워줘야 되는데 안그러면 우는데 아 목재 아 오케이 인프라 구축할게요 인프라 할게요 기다려보세요 마을에서 살 수 있어? 아 그래 침대 지워 짓는다니까 여기서 그정도로 나쁜 왜? 아닙니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늑태가 가죽 대제가 껴 사숭에 꿀을 줍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어 이쪽 이쪽 말고 밥그름도 둘게요 일단은 이거부터 깔고요 네 기다려보세요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어잉? 오케이 어 도와주는 거 좀 스위트한데? 이렇게 하고 먹이상자도 저기 목재를 가져오자 그냥 가져오고 여기서 가져오고 열매도 엄청 많으니까 내가 반절 그냥 뜯어놓으면 되겠네 와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통째로 들고 와서 쓸까? 어차피 텔 타면 되잖아 사장님 나빠요 밥도 없고 재우지도 아 사장님 죄송해요 일할게요 너무 느려 아 너무 느려 아 너무 느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어서이 요 그렇다 이 아이돌 뼈나 무겁다 뭐 아니 상자 짓게 해줘요 상자 아 죽다 자랐네 됐다 휴 이제야 뭘 만들 수 있게구만 내 침대도 하나 지을까 여기 여기 이 침대도 하나 짓고 아 실내 집을 쓰는 거구나 아 사람은 또 안 돼 뭐 같이 애들이랑 옆에서 낑겨서 자면 되지 못하고 안 되긴 한데 아 아 이어 회원님 중량 어떠신가요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하고 빠른 이동해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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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 그래? 다시 가서 음 사는 건 재밌지 않을 것 같기도 해 애들 밥 먹는다 밥 먹고 근데 또 못 먹는 거 있나? 밀농원, 조리냄비, 재분기? 밀농원, 재분기 이거는 본점에 짓는 게 낫겠죠? 근데 그게 어딨지? 조리냄비가 어딨어? 조리냄비라는 게 없는데? 아 여기 있구나 레벨을 더 올려야 되는구나 어 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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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왜 감기에 걸리고 아프니? 아프디 마 아프디 마 아 섬유가 없어 저거 저대로 두면 애들이 죽겠죠? 왜 안 죽지? 왜 안 죽지? 왜 안 죽지? 아니 죽지? 니은 죽 비읍이요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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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잖아 인간으로 잘 생각을 해야지 응? 아프면 교체당한다 안 아파야겠지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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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nt 뭐JE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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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kehr 보다 노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내가 다시 올려주면 되지 너무 난간해 했어? 이거 그러면은 좀 안쪽으로 거시기 할까? 아 아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 토대에다 깔아달라고? 오케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음 음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거점에 절벽 있으면 밑에 나무 같은 거 캐다가 버그 걸림 아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나무로 지으면 불탄다고요? 그럼 나무밖에 없는데 나무로 지지 그러면은 음 어떡해요 나무로 지어야지 불타면 다시 만들어야지 나무 이렇게 많은데 괜찮아요 나무 지금 썩어나요 진짜 안 쓰면 썩을 수준으로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지금 나 그냥 대충 지어 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이쁜데? 그쵸 그쵸 오 좋다 좋다 깔싸나다 잘 지었다 여기가 이제 페레 기숙사인거야 에이 공장이라뇨? 애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손이 많이 가는 태븐 손 손이 많이 가는 태븐 하고 질렙 음 이제 버그 안 걸리나 봐 애들이 잘 짓는다 그쵸 정답 훌량 쏘어 나 저거 옛날 군대에서 봤어 아이 무슨소래요 지금 몇 배지였지? 이하기 전 첨호를 시작한다 딱 10개인가? 딱 10개인가? 애들 근데 다 같이 와가지고 도와주는거 좀 스윗했네 그쵸 음 음 발화기관이랑 어머머머머 난리났다 뭐야 음 가죽 사러가자 가죽 전생입니다 문 헬로우 헬로우 우후 절벽 아래에서 보면 절벽집이라 낭만 있어 보일텐데 혀실은 원래 그런거죠 인생이 음 안녕하세요 독거입니다 기숙사 점령했습니다 이것도 하나 사고 됐나? 가죽 20개였나? 비싸다 다 그냥 아니야 뒤에 청든사람 보여가지고 안쏘잖아요 줄거라니까 얘들아 작업중에 에어팟 빼라니까요 요즘 mg패들은 따다단 따단 금석주개 받고 금속죽에 섬유 섬유, 아 섬유가 부족하네 여기도 침대가 없구나 섬유, 저 섬유 섬유 내놔 그러면 원시적인 화로 가서 만들고 섬유로 뭐라는지 까먹었어 펼침대 됐다 뭐야 너 왜 농땡이쳐? 너 미쳤어? 이 자식들이 노동청이죠 숙식 제공이라 했는데 침대를 제가 만들고 있어요 온천 들어갔어 신다 우리집 애들은 왜 이리 이래라 나냐 그사 그펠 잠시만 잠시만 가서 이동해서 이동해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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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그래 그래 붙어 붙어 다들 붙어 다들 붙어 어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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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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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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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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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눈치 빨라 눈치 빨라 짜고 여기다가 닦고 짜고 나는 섬유를 20개를 쾌기 아니 목재 만개로 진짜 뭐하지? 아니 목재왕 됐어 이거 어디 났어 아니 목재 만개로 진짜 뭐해야 돼 근데 섬유 만들 수 있어요? 섬유 어떻게 만들어? 가능? 어떻게 만들어? 파쇄기 아 파쇄기를 만들면 되는 거야? 파쇄기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 아이 귀찮아 파쇄기 이거 어디 있나 이거구나 파쇄기 집에 있지 않은? 파쇄기 대저택 만드셔도 목재가 남으실 것 같은데 그 대저택 약간 누가 불 갖다 지피면은 아니 우리 그 파이오 꼴이 슬쩍 슥 스쳐 지나가면은 불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 찍겠거든 네 파쇄기 오 뭐야 섬유가 있었잖아 아니 어떤 착한 사람이 섬유할 때 이렇게 우리 애들이 한 거겠지? 이미 돌려놨잖아 아니 뭐야, 누가 이렇게 살림을 잘한거야? 집에 모닥불 있어도 안타던데 탈까요? 어? 잠깐만, 근데 우리 여기 없었나? 밤비 어디갔지? 밤비가 사라졌는데? 밤비야, 불을 지펴! 밤비야, 거기가 아니야. 으쌰, 들어, 들어서.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일하는거야, 알았지? 뭐해? 어디가? 왜 일 안해? 왜 일 안해? 어, 됐다. 왜 일 안해? 밤비 일 안해. 하하하하. 알박이. 밀동원. 밀씨? 밀씨가 어딨어? 밀씨를 어디서 얻지? 니가 어딨어? 밤비지? 로바 produce? 하하하하. 상인? 그러면 상인한테 가서 상인이 진짜 만능인데? 다 파는데 밀시 세 개만 주쇼 구입 근데 상인한테 씨앗을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갓겜인데? 아니 근데 투버럭 설리니까 머리 터질 것 같다 아 이거 생각보다 크구나 친구가 생각보다 그거네요 아 여기까지 농부 마냥 농부 마냥 여기다 같이 계단식으로 괜히 계단식 하는 거 아니거든요 2호점도 온천 온천 주지 찬이 밭 찬이 밭 씨 뿌리고 얘들아 너네가 해 나는 모르겠다 넌 전두관절식 애들이 망치를 하나씩 숨겨놓고 있네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애들 우리 애들 그런 애들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다음에 두드리는 건 뭘까 뭐? 목재가 너무 많은데? 이것도 그냥 만들어두죠? 애들 일 시켜두자 근데 진짜 만약에 그런 이벤트 생기면 어떡해? 너무 내가 애들한테 스트레스 줘가지고 애들 막 스트레스 수치 다 0인 거야 그래가지고 막 펠들의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막 이런 것도 아까 만드는데 페레체육을 쓴 건가? 아니면 페레체육이 상자에 있어요? 나 뭐 할라 했는데 기억이 안 나 크지겠네? 아 아 잘났다 이걸 들고 야 온천 말고 여기 가야돼 안장 만들러 가야돼 너 지금 가? 난 안장 아 이런거 너무 좋아 하나 넣고 재분기 재분기 안장 그럼 일어서 재밌당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한동안 고기만 먹어야죠 뭐 애들 온다 물 쓰는 애 한명 더 넣어야겠는데? 그치? 일어서지 말고 사랑한다 해 파멸기원은 좀 넣으면 안될거 같지? 파멸기원은 좀 위험하고 됐다 잘했어 얘들아 고생했어 음 여기만 하면 안되는데 미녀를 들 수는 없나? 미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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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우리 팬키는 못 뜨나? 으아 너 말고 아하하하 너 말고 우린 팬키는 못 뜨나 창님 패럴드하는거 보고 깔았다가 밤새고 출근 ㅋㅋㅋㅋㅋ 두면 애들이 하겠지 뭐 그게 뭔 소리야 빨리 나이 트윙 해가지고 날아다니고 싶어 날아다니고 싶어 날아다니고 싶어x4 날아다니고 싶어x2 나라다니고 싶어! 나라다니고 싶어! 아이! 왜 이렇게 똑똑거려? 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나이드윈! 아 근데 이거 너무 만드는 거 오래 걸린다 하루 종일 걸리네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레벨 빨리 올리는 거는 그냥 많이 잡으면 빨리 오르는 거 같은데? 그... 보너스 경험치 그거 해서 호획을 해야 우리는 팀 단위로 페럴드 같이 합례가 전염시킨 팀장 잉크 레전드 회사 오열 빨리빨리 좀 해봐 야! 야 펭키 너 그거밖에 안 돼? 잘 못 눌렀어 아니야! 아니야 펭키야! 아니야! 아니야! 잘 못 눌렀어 아니야! 진짜 잘 못 눌렀어 답을 못 따서 죄송해요 잘할게요 때리는 건 미안해 펭키야! 그렇다고 미안해 아싸 나이투명이 안 당이다 이리와! 인간이 미안해 이래 아 애들 너무 귀여워 뭔 소리예요? ㅇ.. 흐헣 한번 꺼놓을까요? 오오오오오 우와아 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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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매즈를 시작하셨군요 근데 잠깐만 공중에 있을 때 이거 기력 다다르면은 죽어요? 추락해요? 아 그래요? 아 낙땜은 없어요? 한번 해보자 아 이런 느낌으로 떨어져 뭔 느낌인지 알았어 괴물 좋아하시는구나 블랙 기업 오 좋다 좋다 오 근데 확실히 나는 게 좀 덜 답답하네 저런 그룩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야지 저어? 여기 사장님이 직원들 일시키고 전용기 차고 놀러다녀요 아니 뭔 소리예요? 아 그럼 이상해지잖아요 말이 날아다니고 싶어? 날아니 달아나고 싶어? 어이가 없네 아니 도네로 본인 드립 생각하지 말라고 어? 킹받네? 하하하하하 아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아아아 오 레벨업 했다 확실히 잡는 게 그러네 아 메가스피어로 했네? 아 영광으로 생각해라 펠짐승놈들아 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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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 그냥 죽어버렸어 어떡하지? 자 그럼 저쪽으로 가서 나 우리집 갑시다 가가지고 가가지고 가여 애들을 이거 시켜야겠어 밥먹고 오니 날아다니며 노동력을 구할 수 있게 되셨군 하하하하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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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그렇죠 이영 창구청 관자놀이에 세뇌를 맞으면 보통은 죽어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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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그 그래 내가 미안 이예 이영 우리орошо 유! 이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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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어 안돼!!! 그럴수도 있지 너 이 녀석 여기 있었구나 잡히겠죠? 과거 귀족들은 숲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즐겼다고 하던데 누구 집이야 저기 서리하러 가자! 서리하러 가자! 서리하러 가자! 아 근데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서리하기에는? 마음이 펴서 서리할... 마음이 쭉... 그... 떨어졌어 너무 행해서... 너무 행해서... 너무 행해서... 약간 좀... 어... 그러네? 뭐 있는지 볼까? 음... 다른 길드의 소유물 안되는데? 뭐 되는 게 없어 아무도 없는데 여기? 사는 애들이 없어 서리하러... 와 근데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기분 좋다... 하지만 게으름 피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른 길드의 소유물이지만 부수면 가질 수 있다구요 오... 바람부는 온도... 바람부는 온도... 바람부는 온도... 오... 바람부는 온도... 오... 랩을 이렇게 조금씩 넓혀야겠다... 랩을 이렇게 조금씩 넓혀야겠다... 저 펠비도 먹여 살려야 할 가정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그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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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회차... 오... 오... 설이는 맘 아프다면서... 눈앞에 펠비가 내는 세뇌를 쏘는... 오... 내가 뭔가 잡을만한 보스 이런 거 없어? 여기는 뭐 없을 거 같은데... 펭킹이... 펭킹이 어딨어? 펭킹이... 여기서 동쪽... 이쪽으로 쭉 가면 돼? 아 저기인가 보다... 그치? 뭔가 딱... 딱 저기인 거 같은데? 아니 성전야! 여기서부터는 울프 타고 가는 게 더 빠르겠다... 그치? 여기는... 뚫려있으니까... 뚫려있으니까... 오... 메가스피어 얻었다... 오... 여기 스피어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데... 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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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스 안 잡으면 어, 되는구나 어, 보스 화났다, 보스 화났다 보스 우리 봤다, 보스 우리 봤다 그래도 일단은 쫄부터 잡는다 일단은 기동 뒤에 숨어서 어머나 괜찮아, 우리 비뇨이 그렇게 약하지 않으니까 어머, 너무 많이 까지는데? 난 보스님 감히 내 자식들을 이거 왜 이렇게 안 덮이냐 밟았다 아야 죽이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비싼 걸로 잡았나? 잡았나? 아이스 오 뱅킹 뱅킹 뱅킹, 뱅킹 뭐 없지? 미간에 화살이 박혀도 살아있는 폐를 가져서 행복한 찬님 오케이, 뱅킹 노예 추가다 아, 일 잘한다고? 아, 좋아, 좋아,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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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집에 가자 새로운 동료다 새로운 동료다 우와 하하하하 여기가 다 2레벨인데? 레전드 레전드 자식들을 눈앞에서 먼저 잡고 마지막에 잡는 찬님 오 오 캔다 캔다 오 캔다 캔다 좋다 좋다 아 양발씨랑 우리 팽킹이가 일을 잘하네 오, 금속죽에 많이 나오는데요? 오, 금속죽에 많이 나오는데요? 미카줄렌 이주 와이리 꼬부기 포트풀 사저랑 피눈트 도가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역시 팽킹이야 우릴 구하러 와졌구나 아니 나도 잡혔어 비가주 오! 됐다! 암흑에 태어날! 어둠의 부름을 받아! 태어나라! 나의 건석이여! 오! 루나티! 뭐야? 어 귀여운데? 좀 귀여운데? 나의 건석치고는 좀 귀여운데? 좀 구려보이는데? 자야겠다. 뭐야 왜 아침 안 돼? 어땠다. 기력을 올리고. 메가방패? 아 고대 문명의 부품 이래서 필요한 거. 고대 문명의 부품 어디서 구해요? 저런 보스를 잡아야 되나? 태어나서 처음 돌로 잡은 거는 고깽이나 발구리. 메가 발구리 총? 난방 조리냄비. 일단 조리냄비부터 만들자. 맵비뇽 잡으면 돼요. 맵비뇽? 롯비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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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벽 타고 올라가는 나이... 사실 필요 없잖아! 우리 나이트 윙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치? 그치? 롯비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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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났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필요가 없는데? 응. 이거 밭 왜 버려줬지? 아무도 물을 안 줘. 얘들아 물 좀 줘라. 일을 안 하냐. 물 쓰는 애가 부족한 거야? 물 한 명 더 추가. 이러면 일하러 가나? 한 개 안에 논다고요? 아닌데? 너 뭐해? 뭐하는 거야? 아, 여기에 밭이 있었구나. 아, 둘이서 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자, 이거 하나 없애자. 이거 없애야겠어. 효율이 너무 안 나와. 너무 멀어, 그리고. 밭 저기를 옮기자. 그리고 다. 여기다 이거 하나 두고. 저기 이렇게 두는 게 맞겠다. 이제 일한다. 일한다, 일한다. 정신 안 차리네. 채찍 한 번 더 때리자. 네. 왜? 왜? 여기도 일해야 돼. 여기 물이 엄청 많이 필요하네. 물 하는 애들이. 하고. 킹파카. 킹파카를 혼자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을 것 같은데? 가능하긴 해. 컨트롤로 가능하다고요? 한 번 해봐. 나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영상 보고 왔는데 참내미, 라니 등에 채찍찍 하는 거 봤어. 이게 무슨 소리니. 이쪽으로 가야 되나? 요 위에 있나보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채우고, 끝에서. 기력 한 번 채우고. 올라가자. 여긴 뭐지? 어머. 뭐야. 어머. 여긴 뭐야. 참을 수 없어. 그냥 길이었고요. 별거 없었고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얘네 잡아야겠다. 이리 와. 이리 와. 와우 데이법을 써보면 됩니다. 유행랩차이 몹을 이길 수 있는가? 와우 데이법. 와우 데이법으로 하면 되는구나. 확 이해가 갔어요. 척추요정입니다. 허리 펴세요. 다들 관자놀이에 화살 붙이기 전에. 요정은 왜 이렇게 거칠어. 너 요정 아니지. 어 죽었어. 아니 미호가 쪼만 해가지고 안. 미안하다 얘들아. 근데 처음부터 죽이는 생각은 아니었다니까요. 아 얘구나. 17레벨인데 지금 나. 근데. 쪼리 생각보다 그렇게. 미안해 나 화살 쏘면서. 레벨이 높지 않은데? 우와 때려버렸다. 때려버렸다. 잠깐만 잠깐만. 나이트웅이 그랬어요. 나이트웅이 그랬어요. 나이트웅이 그랬어요. 오 화났다 화났다. 딜이 안 박히는데? 왜? 이빙하면 할만한가? 왜왜왜그러세요 왜그러세요 너무 늦었다 엘드링인데 그니까 갑자기 엘드링 여기서 클리스 합체 잠깐만 잠깐만 찌글라나 본데 아니 딜 안 박히는 거 싫어 아 아파 젠장 라크올프 나와라 엄마를 도와줘 안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공격이 단순해서 어? 잘 박히는데 다클로 딜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 비뇽이 으아 큰거 온다 그렇지 그렇지 딜타임이야 딜타임이야 어 찌그로 온다 찌그로 엘드링이나 뭐 그런거에 비하면은 껌이지 아 아파 어? 아닌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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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찍으러 온다 여기 그냥 맞아 찍으러 온다 여기 그냥 맞아 베인 프리데이 아아 1코어도 안 나온 베인인데 거의 웹 항상 느끼지만 플래그 회수 속도는 이 세골 중 2층인데 아이고 여기 죽겠다 퀸타카 파이팅 넌 밀렸구나 그래서 살아서 도망가 뭔 소리야 밀렸건 아니잖아 야!! 머리가 화살을 흘려도 안죽단니 넌 망치를 들어야 해 내가 너 꼭 잡고만다 이게 생각보다 그.. 판정이.. 좀.. 해자야 하긴 적어 트리가 되었으면 벌써 천님 바랄라 갔지 맞을 때쯤 피해도 아 상상인가 보다 고스문이 딜 많이 박히나? 잠깐만 저거 죽이겠다 내 것이 되어라 조금만 더 아 잠깐만 너무 낮은데? 생긴 것만 귀엽지 밀렵군 맞지 않나? 라고 할 뻔 아! 이건 어카다 아 근데 진짜 쟤 잡아서 털 속에 파묻혀 자면 꿀잠 자겠다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됐다 지금이야 있는 거 다 던져 기간스피어 기간스피어 잡았다 잡았다 잡혔다 잡았다 wicīيميميمee 김의마 I left 오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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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t 이제 뭐하지? 뽁 목표를 잃어버리 dug 역시 귀가 진이야 으흐흐흐 개또 아재 결국 잡혔구나 너 맞아 일시키러 가야겠다 뭔 소리야 내 악당이야? 어 내 악당이냐고 안나네 지금 봐라 어? 아린다 넌 송호한 자원만큼 부려먹어주마 거친 느낌의 알 안돼 밀려꾼에게 또 지다니 더 때리면 죽을텐데 그냥 튕겨나가졌어 킴파카 이제 계약서를 보시고 앗 죽여야겠다 미안하다 악당이 아니라기엔 채찍질도 하고 세뇌로 쏴죽이고 아 죽었다 엉덩이를 때려야되네 일단 털 밀어서 이불솜으로 팔아버리죠 엉덩이 샷 엉덩이 샷? 혹시 찬밍 펭귄한테 요술공을 주여주실 예정입니다 레벨이 빨리 된다 뭐야 저 레벨이 아 도네이더 탱 나 이렇게 셌어? 나 나이트웅 이렇게 셌어? 실화야? 엉덩이 어택 엉덩이 어택 엉덩이 어택 죽었어 질 수 없다 난이도 빵댕이 창사 야 내 거야 내 거야 바람에 상처 내포 바람에 상처 내포 바람에 상처 바람에 상처 뭐입니? 됐다 죽었다 오케이 우리집 이 근처인데 어디지? 아 여기구나 딱 봐도 우리집이네 아 나 우리집 위에서 보니까 진짜 불이다 아이고 밀려꽃님들 저희를 구해주시려다가 그만 공장 같다 그니까 그 정도인가 싶었는데 그 정도였네요 킹파카 킹파카 근데 얘가 제일 센데? 킹파카 데리고 다녀야되는거 아니야? 얘 뭐 일하는데 쓸모가 없는데? 뭐 일하는데 쓸데가 없어 그냥 데리고 다녀야겠는데? 그쵸 아니 누굴 넣지? 이제 보내줄 때 됐나? 킹파카 킹파카 한번 꺼내볼까요? 와 크긴 진짜 크다 와 잠깐만 이거 타고 다니면 진짜 귀엽겠는데? 킹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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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거 있나? 슬모함댓노 아 여깄구나 여기 메가 글라이더 글라이더 나 지금 있는거가지고 메가방패 얼음냉방기 돌건축섹트 이거 하나 해서 돌로 그냥 바꿔버릴까? 불타지말라고? 돌집으로 그냥 싸그리 다 바꿔버리는거야 근데 이렇게 이미 지워놓은거면 어떻게 해야돼요? 다 부숴야돼? 아 진짜 혐이다 혐 전부 다? 그러면은 어 마인크래프트처럼 딱 불질러버리죠 여긴가? 저기서 올거 같은데 그치 그치 킹파카 너의 힘을 시험을 볼테요 왜 저렇게 많아? 내 모임 그렇지 그렇지 나 헬버터 잡고 싶은데? 죽어버렸어 킹파카가 막 하니까 죽어버렸어 안돼 나 잡으려고 했는데 왜? 킹파카 너무 센데? 진짜 도망간다 도망간다 내 것으로 만들어주지 아니 킹파카 너무 센데 아아 죽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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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거라고 죽이지마 정말 헐크인데 헐크? 흐흐흐흫 흐흐흫 잘했다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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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했어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아유 이따시만큼 커가지고 또 어 애교는 맞네 근데 킹파카가 그냥 데리고 다니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집 불타면은 짓자 지금 짓지 말고 언젠가 한번 불타게 돼있겠지 그때 그러면은 음 즐거웠고 하고 이제 보내주고 아 뭐 아 뭐 목욕이요? 뭘 목욕을 시켜요 어 나도 목욕 한번 안하는데 지금 이 게임에서 흐흐흫 페르철이 어디있지 이오 노숙찬 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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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애기 음 어디 있다고 나오는데 어딨는거지? 온천 들어가면 물조합 다 빨아들일 것 같은데 상자에 어디 있던 와 진짜 광기다 미호야 흐흐흐흫 이것도 뜯어 가죠? 아 느려 느려 이제 저런 빵실한 애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뼈다귀임 음... 놓고 놓고 어? 요러는 상자가 어디 있을까요? 펠... 아 요건가? 어? 이거 누구의 상자인 것 같은데? 내가 다 털어 가야지 내 끄다 부갓단 거라고? 내가 성장해서 언니한테 더 좋은 걸 선물해줄게 걱정하지마 날 믿어 언니들이 침나간 이유가 있네 뭐? 어? 왜갓? 왜갓? 그거 만들어야지 그래 따서 갚으면 되잖아 갚는다고 갚는다니깐 아예 가자 으쌰 음... 그래 내가 이 집 기반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절 못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 내가... 어? 거시기 그거... 어... 그랬는데... 숨겨둔 돈 가지고 나가는 막내 이거 완전 고니 루트인데... 아... 따 따 따 따 따 라라라 따 따 따 라라라라 아 언니 내가 돈이 좀 모자라서 그런데... 여기 거점에 상자 좀 부수고 가져갈게 괜찮지? 크흠... 상자 부수으면 템 나와요? 어? 그 정도로 나쁜 사람 아닙니다 좋은 거 넣어놔야지 언니 상자에다가 좋은 거 좋은 정보를 얻었다 받는 소과로 흠... 알을 넣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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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하지? 이제 할 게 없음 이제 다 보스도 다 죽여버렸음 어떡함 할 게 없어 뭐함? 이제 뭐함? 새로운 성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좀 뚫어볼까? 이 아래쪽? 아래쪽으로 할까? 그러면 남... 그... 남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흠... 흠... 서쪽 서쪽이 좋아? 흠... 남낭동 죽을래? 흐흠FE 흐rando 서쪽 당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모함가가 된지 10년만에 시장마을을 벗어나봤습니다 안 돼 나는 되게 많이 싸돌아다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언도 아닌가 나 이거 미국 역사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다들 나약한거지? 나를 버틸 수 없어 여기 많이 안 잡은 애들 같은데 아 스피어 잡고 너무 아까운데? 아니 그냥 가자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멀어 나는 대업을 해야 한다고 됐나? 귀찮게 하지마 도네도 어택 도네도 어택 바람에 상처 공기 대포 내 것이 되어라 바람에 상처 공기 대포 상처 공기 대포 널 죽이려고 한거 아닌데 널 죽이려고 한거 아닌데 응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렇지 그치 맞다 오케이 인간을 잡자구요? 왜 그런짓을? 전 인간을 잡고 싶지 않은데요 오케이 다 잡자 어 레벨업 되게 빨리 되는데? 금방 20려티기 아인은이 온건가? 만약에 언니 할거면은 조용히 해 우리가 잡히고 싶지 않으면 아니 저 녀석들이? 어 뭐야? 어? 우와 헬코트다 아까 걔잖아 됐다 왜 가만히 있어 건데? 넌 내 끄다 넌 내 끄다 오오 아싸 댕꿀 오예 밤엔 사냥감을 잡아 자기요는 들어온다고 사실 유지는 국물학대보다 인간학대가 논란거리가 적어요 인간학대라뇨 아싸 잠시만 와 여기 난리 났는데? 여기 뭐야? 와 레전드다 미쳤다 여기 여기도 집 짓기 좋겠는데요? 어? 여기 뭐야? 내가 이제 여기서 잠입! 아 히어로 등장! 내가 구하러 왔어 걱정하지 말라고! 가자 루나티! 이리와 나이트 윙! 우리 다시 한번 날아보는 거야! 그렇지! 우린 간다! 이 멍청이들아! 하하하하 나... 존내멋있어 루나티 죽었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먹었는데요? 아닌가? 죽었다고요? 죽었다고요? 잡았다고요? 아니 내가 풀어줬는데? 이따 가서 보면 알겠지? 어 여기도 밀렵도 안있어 고네이도 어떻게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구강으로 먹었다는 거는 아니죠? 공기 대포! 바람에 상처! 공기 대포! 바람에 상처! 안 bronze! 진짜 세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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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 때려요? 안되겠다! 킹박아! 왜 때려!? 얘네? 킹박아! 너 너무 아파! 도와줘 킹박아! 죽겠어 얘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킹 바카 진짜 세다 너무 아픈데? 왜 이렇게 많아? 너무 위험한데? 뭐지? 새로운 비행기인가? 안 박혀 안 돼! 안 돼 킹 바카! 열 받는다고 다 죽여버리면 어떡해 이쁘다 싸늘하다 아니 뭘 싸려버린 거냐고 아니 이럴수가 이럴수가 그래 야생은 그런 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 애도 최선을 다한 거잖아 얘 왜 안 맞지? 딱딱 딜 됐다 오케이 깔끔 한번 자고 와야겠는데? 우와! 릴카! 말랑카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말랑카우 이리 와! 내 거 해라 왜 안 되지? 얼굴이 잔만부? 어 그러네?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오! 오! 캔디스 입? 잠깐만 파카 꺼내야겠다 이 표정이 주돈인데 완전 파카야! 파카야 여기야 여기 어 여기야 여기야 너가 방금 맞은 애를 때리면 돼 오! 잠깐만 죽겠.. 죽겠는데? 파카야! 파카야! 너무 쎄 우리 파카 파카야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치명타 터졌으면은 그냥 다 죽였겠는데? 하긴 파카 만한 애가 점프해서 밟으면은 죽을 거 같긴 해 죽을 거 같긴 해 집에서 한 번 자야겠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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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쟤네 겁나 무섭네 얼른 도망치고 생각해 파카를 꺼냈다는 게 뭔지 알아? 살려서 보낼 생각이 없다는 거야 내가 생각보다 너무 쎈데? 내가 생각보다 너무 쎈데? 미..미..미안 됐다 저 위에서 밀렸던들도 저러고 있네 밤대니까 밀렸더단이랑 우리랑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버 드래고 캔디쉬 헬고트 헬고트가 밤비보다 더 좋은데? 굿 굿 음, 밤비 이제 쉬자 뭐야, 귀여워 금속 주개가 많이 쌓이고 있어요 오오오 와, 금속 주개 많이 모였는데 칠십 사개? 밀렸다는 가능한 살려서 납치하고 찬뎀은 수틀리면 없애버리니 차이가 있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 그 정돈가? 조리냄비를 저기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대신 그러면, 아, 어두워 아, 어두컴컴해서 좀 자야겠다 아닌가? 나는 여기요 금속 주개 가져가서 밀렸단 포획해서 폐 상인한테 인신매매 해버리죠 뭐? 뭐?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저게 더 나쁜 거 같아요 저기 얘들은 다 자 흑화 시나모를 많이 나를 도와주고 있어 너 정말 착하구나 이름과는 다르게 이름만 보면 일 더럽게 안 할 것 같지 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자야겠다 이거 만들고 내 머리 치는 거 같다고요?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오해잖아 오해 각도의 중요성 밥 먹는구나 배고팠나봐 안 도와주니? 그래 그럴 수 있어 음, 이 정도면 많이 도와줄지 하고 갈 수도 있어 그 폐상인도 잡아서 폐상자에 넣고 자판기로 쓰면 완벽쓰 자판기요? 뭐? 어? 양념에 절인 버섯 이영 히히우 개들아 사장놈 머리 맞아도 모른다니까 불 피우기 불 쓰는 애가 있나? 밤비를 잠깐 넣어서 같이 밥 만들자 그렇지 그렇지 아 귀여워 아 잠깐만 너무 귀여운데? 이리 와봐 아이고 이뻐 아 뜨거워 하하하하하 엄마 손 어 삼도화상 망했어 와 따뜻하다 하하하하 피부가 녹는 거 같아 와 와 와 엄마 피부가 녹는 거 같아 야 하하하 엄마를 녹이는 거야 돼지를 녹이는 거야 음식으로 해서 여기다 넣어두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좀 오래가나요? 별 차이 없나요? 아 아 얼음펠이 이래야 된다고 이것도? 아 냉가 아하 아 있네 우리 팬키들이 해주겠네 어 못 믿었긴 한데 팬키들이 해주지 않을까요? 그래 나가 싶으면 해라 오유도 여기다가 아 이렇게 넣고 빵도 넣어야 나겠다 그치 빵빵빵 만들고 있어 엄마나 한숨 잘게 한동안 주인님 바빠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셔서 일시킬 어 두더비 두더비 귀엽지 오빠라 이렇게 열심히 불었는데 어 헷갖다구요? 아 아침이에요? 아침이라기에는 너무 그건데 아니 낮잠 잘거야 아침잠 더 잘거야 낮잠 잘거야 올라가고 싶어 낮잠 잘거라고 낮잠 잘거라니깐 하니 어이가 없네 어 나 배고파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꼬르르르륵 돈은 그냥 들고있자 혹시 모르니까 들고있고 어 정리좀 할까? 아 너무 느려 여기있는거 못정리할거 같은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 너무 느려 여기있는거 못정리할거 같은데 어 폐를 한마리씩 배치하면 알을 낳게 할수있다고? 어 어 창고에서 호래비 냄새가 어 업그레이드 무기 제작때 교배시키는거구나 어 어 무기 제작때 20레벨인데 이거 하나 해둘까 뭘로 하는게 좋아요? 알려주세요 여기 자리가 너무 없는데 뭐이리 크냐 공간이 없는데 2호점에 깔아야될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사가야되나 싶기도하고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이사하지? 2호점도 좁은데 옮기기엔 뭐가 너무 많고 일단 여기다 진짜 여기도 남는 자리 있으니까 남는 자리 오우 넓은것 봐 잠깐만 음 아까는 된다고 했잖아 오 됐다 오 됐다 와 2분 그렇지 새로운 페리 태어나는건데 어 여기 지으려면 2분정도 공들여서 지어줘야지 와 트위치에서 마지막 구독이에요 감사합니다 찬아 바닥 메꿔야되나? 뭔가 버근할거 같죠? 진작에 했어야되나? 깔리려나? 어 깔리는거 같은데 응 안되죠? 망했죠? 너무 킹맞죠? 너무 킹맞죠? 적당히 적당히 눈치껏하면 돼 눈치껏 그렇지 그렇지 그치 사람이 눈치껏하면 된다니까 됐어 됐어 트위치 마지막 구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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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재가 없구나 이 정도 해도 되겠죠? 당장에 당장에 암수 한 쌍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케이크가 부족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케이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아 아 아까 그 여기서 만드는 거건가? 케이크 아 케이크 그치 음 밥 먹어야지 거점에 배치하면 결혼식 케이크라고 음 거점에 배치하면 폐를 수자급 속도가 상승한다는데? 이거 좋은데? 이거 하나 있어 못 열다섯 개 잠시만 여기에다가 이거 만들려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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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 만들어야 되는데 온천 만드는 거 까먹었다 얘들아 만들어 쉬고 싶으면 만들어 쉬고 싶으면 만들어라 쉬고 싶으면 만들어 쉬려면 이래 자 페이셜우요? 페이셜우요? 됐다 혹시 찬동분들도 이 소리를 듣는 거군요? 아이 그거는 다르죠 찬동분들은 링겐이잖아요 하하 허허허허 어 신나 좋아한다 좋아한다 낭발이 좋아한다 낭발 좋아한다 낭발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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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상태 좀 볼까? 이제 막 그런 애들은 없네 다행히도 밤비 빼고 밤비 빼고 버드래곤 버드래곤 얼마나 오랜만에 쉬었으면 됐다 11마리 채울 수 있네 그러게 여기서 그러면 장인 기질 장인 기질 장인 기질 장인 기질 나와 있다 그러면 얘는 뭐 하려나? 이리와 너 저기 가서 저기 불 불 피워 자 같이 둘이 해 둘이 둘이 같이 둘이 둘이 같이 둘이 같이 그렇지 얘는 뭐 시키지? 쉬어라 일 많이 했잖아 쉬어야지 못 못 됐어 아 여기서 하지 말 걸 기다려 기다려 찬렘 회사 모토가 쉬는 거는 저승에서 아니었나요 아 그럼 진짜 이상해지잖아요 정해지잖아요 도 loan zo Z Z Z Z Z Z Z 타라라라 조금씩 갖고져 있어 느껴지니 보이진 않아도 안 좋아 마지막 퍼질 바람 만날 없이 세상이 맘 너 이리 와 어?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친구구만 음...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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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노동요 불러주신 건가요? 네 에헤헤 사디스트? 이상해 얘 일하는 거 좋아하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좀... 꿀 아니야? 다른 거에 비해서 꿀인 거 같은데? 그치 이리 와 이리 와 아 여기 안에 있을 때만 늘어나는 거구나 그럼 빵이랑 짠 약간 실패 울음 공포 끔 어 사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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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르통 뜯어 뜯어 들 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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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들고 다녀 그럼 케이크는 뭐 필요하지? 일단 같이 만들자 어쩔 수 없지 뭐 케이크가 우유, 밀가루, 알, 벌꿀? 벌꿀은 어디서 구하는 거야? 왜 이리로 와 사카야 너의 힘을 보여줘 네가 어떤 앤지 철저히 알려주는 거야 아 벌같이 생긴 애가 또 있어요? 가자 아 이거 멀어서 그런가 그냥 안 맞는 건가? 가지마 공격을 해라 가지마 가지마 길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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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창 어딨어? 내 창 공격? 적극적으로 공격해 했는데 공격해 왜 공격을 안 해? 왜 공격을 안 해? 같은 적을 노려 이렇게 해야되나? 뭐지? 왜 이러지? 그냥 몸으로 막자 상관없잖아 한 마리 안 온 거야?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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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 계신다 주인님 전 열심히 귀여움으로 응원할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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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수륜 얘나 한번 잡아 봐야 되나? 이리 와봐 널 내가 잡도록 하겠다 인간 사냥이다 도로롱들 구경 왔다 봐봐 내가 인간을 잡는 모습을 보여줄게 얘네가 아닌데? 얘 왜 도망가요? 어디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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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야? 응? 중발했는데? 버그 걸렸다 나갔다 와야겠네 이거 아아 진짜 하아 에헤이 젖았네 이거 젖았네 이거 잡힐 바엔 그냥 소멸을 선택해버린 아 진짜 이래서 인간들이란 왜 도망가냐냐 사람을 납치하려는데 당연하죠 그래 잡혀서 평생 아니 저게 낫지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뭐 그냥 시도만했잖아요 사랑하기로 안했 나쁜사람만 만들어 보시네요 아이고 어... 뭐 하려고 했지? 벌 잡으러 가야되는데? 벌 벌 어딨지? 벌은 어디서 인간노예 아이돌이 불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음... 벌들은 보통 어디사나요? 꽃들이 많은데? 지금 위치는 거대 풀리아수의 언덕 잡았다 그림모스는 아직 안되겠지? 이오 북서쪽 북서쪽 북쪽으로 가야돼 그럼 빈조의 영역으로 쭉 올라가야되네 어? 불무사? 얘 잡아볼까? 꽃이 꽃을 찼네 아잉 헤헤 헤헤 흐흐 쫓아오나? 그건 아니지 안 잡히나? 으악 얍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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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입장 어? 얘 뭔가 무림고수 마냥 혼자 있는데? 흐흐 저 무서운데? 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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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찍어버려 그렇지? 우리 애는 킹파카가 있다고 너 킹파카가 얼마나 무서운 녀석인지 아냐? 헉 얘도 엄청 아픈데요? 오씨 잠깐만 흐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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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 얘들 스킬 맞을 것 같을 때 한 번씩 빼주고 그렇지 한 번 빼주고 다시 다크홀프 얘들 피 채운 동안 잠시만 피해주고 별거 없네 아 이건 예상 못했다 거기서 뭐해 멍멍이 거기서 뭐해 우와 잠깐만 너무 아픈데? box nossa 저세히 데메 무감 состо 어? 어? 넹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음 nhưng만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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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도와줘 엄마 도와줘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한 대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왜 이래 왜 이래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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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센데 죽을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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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나만 보는데 너무 아파 얼마 안 남았다 오 죽었어 안 돼 제발 잡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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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잡았다 와 그래부다 안 돼 우리 박하 죽었어 안 돼 안 돼 우리 박하 안 돼 우리 박하 안 돼 우리 박하 안 돼 우리 박하 박하야 박하 엄마 미안해 진짜 큰일 날 뻔 플래그 회수장인 피차님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오오 가는 길에 얘네들 좀 잡고 갈까? 킹타카 발도 맞고 두동강 났어 아 탈모사! 아 내 기가 스피어 심지어 탈출했어 사소해 사소해! 사소해 다시 얻을 수 있어 사소해 사소해 맨날 탈출해 사소해 철은 양백이랑 패킹에 다시 캐줄거야 아아 너무 아파 다시 간다 천안아 아니 죽어도 안 잡히네? 저리 저 거 잘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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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얘네가 보스보다 센데? 메가스피어를 만들어야겠네 이거 안 잡힌다 더 이상 일단 집에 가자 좋은데 슬퍼 병개뿔일섬? 이거 뭐지? 발도술 대상이 없습니다 헤라한테 병력일섬 쓰는 애구나 얘 근데 뭐하는 거야? 와 벌목 3랩인데? 저거 맞고 파카가 간 거구나 파카가 근데 전투형이 맞아? 너 거기서 뭐해 도대체? 고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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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저벅 걸어다니는 것밖에 없어 고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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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를 파이어를 빼고 다른 걸로 하고 아 그래요? 몰랐네 고트 알았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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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제인 잔 24개월을 못 채우고 스위치가 명을 다하다니 유 뭐했다고 슬펴봐 너가 나서야 할 차례야 불무사야 무사야 가자 무사야 공격 좀 해봐 무사야 무사야 공격을 해 아니 우리 무사 센데? 쎄다 쎄다 그냥 잡아버렸는데? 무사 그냥 우린 고수 마냥 다 잡는데? 쎄다 쎄 중간 펠 영혼 본점 가서 밥 좀 먹고 술이 좀 하자 내장? 이거 왜 내장인거지?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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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고 메가스피어 좀 만들고 이거 만들고 나 그거 뭐 만들면 기억이 안나니? 미치겠네 아 대형공구 안봤다 이쪽에 하나 둘까요?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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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 드디어 빨라주나? 얘들아 쉬고 싶으면 말해. 쉬게 해줄테니깐. 걱정하지 말라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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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원히가 아니라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 적 없는데 이거 왜 만들어주는 애가 없어 한 명 해야 되나 본색을 드러냈구나 아니라고 나도 펠건 보장해주세요 기홍 읏 금속주개의 못 아 왜 안 되지? 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하하 이게 참 안 되네요 가서 음 봐줘 헬지움도 챙겨가서 거시기 하자 거시기 봐줘 뭐지 됐다 됐다 엄덕에 원시인이 있다고요? 쟤네요? 흑화 시나무랑 파이어 왜 저긴 뭐해 얘네? 잠깐만 저거 빼줘야겠는데 을아 거기서 뭐해 아이는 언니가 왔다고요? 어디요? 아이는 언니가 왔다고요? 안 보이는데? 지나친다고? 따다다 따다다 어 이거 만들고 잠깐만 일단 까먹으니까 기다려봐 할 것부터 하고 자 이거 한번 취소해야겠다 잠시 쉬고 싶다는 애를 강제로 데려와서 일 시키는 장면 아니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돼요 아 할게 너무 많아 펠지움 한번 쫙 캐야겠는데? 그치? 펠지움 캐는 애들은 없나? 캐 라면 캐긴 하나요? 내가 캐는게 낫겠지? 펠지움? 아 맞다 파쇠기 있었지? 아 돌 맞네 우리 돌 엄청 많네 가서 파쇠기 전제를 까먹어 파쇠기 전제를 까먹어 파쇠기 전제를 까먹어 음 넉넉하게 한 100개 만들자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우리 팬키? 엄마는 우리 팬키 믿어 아이 잘한다 잘하네 잘하네 아유 잘하네 음 팬킹 다시 잡을 수 없나? 팬킹 다시 잡으러 갈까? 한 마리 더 있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한 시간? 되려나? 한 시간 지났던 거 같은데? 좀 초반에 잡아서? 어 됐다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겠다 음 백 개면 팬키 채네 수분 바닷 나갔다 키키키키키 네 우리 애가 좀 격해요 네 과보를 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우리 애가 아유 이런 내가 썰어버렸잖아 아야 아 아 단 1d 때리고ober야 돌아갈 때 됐다 오 무한 펠스피어 공격이다 1000개가 넘는 펠스피어의 맛 좀 봐라 에잇 잡을 때까지 넘겨주지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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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본진에 하나 넣어두자 그러면 될 것 같다 나도 결국 노예가 되었구나 말을 섭섭하게 하시니 뭔 소리에요 아니 펭킹 농땡이치고 있다고? 실화야? 펭킹 그냥 배치해버려? 그레이드 어! 우리 파카 살아났어 파카 보호 짚었어 근데 불모사가 너무 셌네 뺄을 애가 없는데 비농이 보내줄 때 됐나? 비농이 그냥 보낼까? 비농이 생각보다 그렇게 센 것 같지가 않아서 비농이 보내면 파카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너무 울 타입이 없나? 그쵸 울프? 울프 근데 빨라가지고 탈 게 없어서 암... 아 비농이 얼음이에요? 지송? 아 탈 것이 중요하긴 해 아 파카 를 빼고 비농이를 넣자? 불모사 있으니까 음... 비농이 경비병 그러면 비농이 저쪽 데려가서 경비병으로 세워놔야겠다 아 펭킹이를 펭키랑 바꾸잖아 펭킹? 형 구하러 왔구나 펭킹? 아니 나도 잡혀왔어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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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 잘해 일 잘해 이영 어? 주인님 여기가 따뜻한 우리 집인가요? 으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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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운 좋은 줄 알아 임마 저기 까부냥이 보여? 어? 오 씨무니? 오오 오오 왜 안 열리지? 어? 아인애언니 이름표가 보이는데? 언니 죽고 있는데? 뭐지? 옷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오오오 어?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독립시켜야 할 사람이 늘었다고? 흐흐흐 흐흐흐흐흐흫 뭔 소리야 그게 아 어딨지? 아 내가 아까 넣어둔 거가 기억이 안 나네 들고 아 얘들 쉬고 있어서 지금 우리 파카 밥 좀 먹이고 그러고 우리 언니 밥 좀 먹이고 우리 언니 어디 갔어 우리 언니 어디 갔어 우리 언니 여기 있었는데 우리 언니 어디 갔지 죽어버렸나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서 얼어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어 저기 뭐 어떻게 간 거야 저기 뭔데 어디 어디인데 저기 아 저기 어딘데 언니 어디 있는 거야 저기 어디야 땅속에 있는데 어떻게 간 거야 어 저기있다 아 이놈이다 아 이놈이다 아 이놈이다 빨리 옷을 입어 옷을 사사사팩 밥먹여 밥먹여 밥먹여봐 어 언니가 들어왔다 어 언니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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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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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입어 옷 언니 어 찰나 나 얼어 죽을뻔했어 아니 나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래서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일 됐는데 와가지고 뭐지 내려왔는데 거기서 언니 얼어 죽어가고 있더라고 아니야 나 체력 한 3분의 1밖에 안 달았어 뭐 빨리 빨리 먹어 언니 어 뭐 먹어야 돼 내가 뭐 먹을 거 줬거든 아 그래 옷이랑 우와 옷 옷 입으면 저녁에 이제 안 추울거야 아 진짜? 고마워 옷 어딨지? 탭? 이건가? 오오오 오 멋있다 하이 언니 어때? 어 언니 좀 약간 오오오 약간 콩스팅 난다 하하하하하 나 좀 나 좀 한 한 뭐 어떤 아руп 아 모 어 모 하 아 그니까 페리스피어 한 오십 개 가지고 있는 사람같지 어 어 나 오십 개 가지고 있는데 하하하핳 아하핰하 어 오십 개 갖고 있어? 대단한데 난 세 개 아 오...? 초보치다고 möchteagain that am a 저 다섯 개만 주세요 아 다섯 개요? 잠시만요 이거 그냥 가지세요 아싸 우와 대박 대박 나는 부자다 아 나 물 묻었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내가 꺼줄게 됐다 이제 펠 친구들을 사냥해서 총을 본 것 같은데? 레벨을 올리도록 해 언니 우리들의 친구 아니야? 친구라니 어? 아니야? 아니지 아니구나 아 이 친구들은 펠이야 펠 어 아 그래? 어허 요구적성 불피우기 그렇군 아침이 밝아온다 찬이 밥 먹었어? 우와 나중에 이런 데도 접을 수 있었네 우와 뭐야 대박 아르세우스다 뭐야 얘는 킹파카라고 아 우와 우와 오 대박 개귀엽다 오 날아다닌다 뭐지? 이렇게 또 할 수 있어 우와 어 나 아인의 언니 갖고 있어 응? 아인의 언니 보여줄게 어? 언니랑 똑같이 생긴 펠 있어 나 여기서 기다리면 돼? 어 기다려봐 내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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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밥 먹어야지 뭐 먹어? 파스타 맛있겠다 한입만 줘라 오래 예 cioè 우리 s consider 우리 s Kelly 으ı어어억 언니근 아 뭐 맛도 안 난다 dried up 拿 액정맛 어 여기있다 대나나나나 대나나 대나나나나 아 찬이 오나 싶었는데 저기서 뭐가 띄웅띄웅 하고 내려와요 뭐야 뭐야 어? 찬이야 어 찬이다 자 아이는 야 우와 나다 우와 나다 야 야 야 야 나다 똑같이 생겼다 야 나다 아니 이 게임 마음에 드는데 아주 보라색을 이쁘게 잘 뽑았어 이리와 수다듬어 어? 기분 좋아해 귀여워 귀여워 와 대박 아니 찬이 무슨일이지? 찬이 정광석화 무슨일이지? 나 왜 나한테 약간 이상하게 보였지만 어 괜찮아 우와 완전 고수야 야 나는 20레벨이 되었다고 언니 미쳤다 아이는 님 뭔가 보라색 펠들만 모아서 잡으실 것 같아 키키키키 이거 언니 펠이야? 어 나중에 이름 지어줄 수 있어 아 진짜? 그 탭키의 보유 펠에 가면은 응 언니가 잡은 애들을 눌러서 변경하면은 돼 어 어 나도 방금 변경했어 오케이 오케이 얘 이름 봐줘 자 자 잔인 이녀석 나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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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라고 아하하 뭐지 기뻐해야될지 이거 뭐 뭐라고 해야되지 감동해야되는 포인트인건가 오케이 오케이 찰나 나 이거 줘서 고마워 나 이것저것 해볼게 응 언니 재미있게 놀아 어 어 어 아 나 또 불 붙었어 언니 바보래 아 아니야 나 괜찮아 찰나 어 안녕 어 어 바보래라네 아 그래서 그래서 뭐 해야 했었지 하하하하 또 한 명의 뉴비를 구원했다 아 나 음 아 교배 아 맞다 케이크 한 이쯤에 가면 있으려나 흐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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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씨널러서 그것도 나쁘지 않다 가자! 달콜홀프! 모험을 떠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펠지움 또 구하면 되겠다 얘네는 시비가 눈을 들이니까 천천히 여기 찍고 가는 게 낫겠죠? 왜냐면은 이거 찍어놔야지 낮추기 편하더라고 와 여기 근데 진짜 이쁘나 우왕 예쁘다 안녕 켈시 우와 여기 진짜 예쁘다 거기 뭐야 어? 뭐야? 어! 아주리리! 어우 찬님 꽃밥 들어가지 마세요 헷갈림 아이네 주르르 리파비찬 잠깐만 잡을 수 있겠죠? 오 오 오 오 좀 약간 유래의 정년층으로 생겼는데? 너는 내 끄다 오 공격해! 발도술! 병력 일손! 그렇지! 야 멋있어 멋있어 너무 늦게 굴렀다 공격이 좀 빠른데요? 공격이 좀 빠른데요? 어 우리 킹터카를 꺼내야 되는데?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찍어버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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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아니지! 꺼져! 이건 아니잖아! 너 눈치 없어? 아주리비 먼저 잡는 게 낫겠죠? 아 버드래곤이 아주리비 죽일 거 같아! 왜 이렇게 불안하냐? 그래! 파카이가 죽여버려 그렇지! 파카이가 그냥 없애버려! 파카이가 그냥 없애버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제발! 제발! 좀 잡혀라! 어! 너무 아프다! 제발! 제발! 좀 잡혀라! 아! 아! 제발!! 좀! 나야 제발! 제발!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야 진짜 이건 아니잖아 아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와 진짜 말도 안 돼 와 너무 못가다 이거 아 안 돼 그니까 아니 중간에 그 난입만 안 했어도 아 아잉네가 어떻게 살려줘 아잉네 지금 1레벨 거의 뭐 지금 시작했는데 어떻게 여기 오면 죽어 그 저 뭐냐 드래곤한테 잡혀가지고 그냥 쾅! 하면 아악! 하고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언니 어 여기도 던전이 있는데? 몇렙이지? 13레벨 근데 나 이제 20레벨이잖아 필드를 돌아야 될 그런 레벨이잖아 맞지 너무 낮아가지고 나 빨리 템 먹으러 가야 돼 내 템 여기서 쪼개로 가야 되나? 길을 모르겠다 길을 모르겠다 아휴 멀다 멀어 아니 근데 진짜 중간에 그 난입만 없었어도 진작에 잡은 건데 너무 그게 컸다 미친 드래곤 진짜 폭 mitä 아니 근데 여기에 왜 드래곤이 있냐고 크흑 Messiah 아 진짜 죽까 아아 다시 해야 되잖아 미친 드래곤 진짜 물타입이면 얘 타입이면은 뭘 꺼내야 될까요? 스피어 있기는 한데 풀? 풀타입? 전기? 아 그러네 전기가 없네 내가 그럼 그냥 싸워 싸우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아 있네 없는데요? 아 진짜 나만 잡아 계속 나이트 잉은 오히려 훨씬 더 잘 잡는데? 어 잘 잡는다 진작 했을걸 너무 얇아 몸이 어 잠깐잠깐잠깐 잠깐잠깐잠깐잠깐 또 죽는거 아니야? 와 진짜로 죽는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저 방울이 피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음 음 그러면은 역시 재능있는 스트리머 말하는대로 비비디 바비디부 음 비뇽이 데리고 갈까? 비뇽이 데리고 갈까? 비뇽이 비뇽이의 비뇽이의 레벨이 낮아서 비뇽이의 뺑끼리 도로롱 어 전기타입이 없어가지고 아 여기 찍어둘걸 근데 어차피 머리 없어진거랑 상관없을듯 사모자 배대대대대대대 어랏 오랏 오랏 이번에야말로 잡게쇼 근데 어딨음? 아 여기있구나 아니 근데 레벨에 비해서 엄청 센거같은 생각에 빈용대 아주리위 빈용이가 또 전기가 있잖아 그치 오 잘 잡는다 오 정신 못차린다 도도도도도도 이렇게 쭉 피하는게 답이네 이거는 정신을 못차리겠지 아주 그냥 아프지 왜 나만 쏘냐고 빈용이가 더 많이 때렸는데 여기가 너무 깊은 데서 싸워서 그런지 어 됐다 이제 좀 넘어가면 아이 진짜 어그로 난리 났네 아주리비 진짜 세다 얘 뭐야 들어간건지 안들어간건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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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왜? 왜 그런데? 왜 그런데? 도장 났어. 뭐야. 한 번 던져보자 아 근데 던질 때 2%라니까 아니 아까 전에 110몇에서 나보고 던지라 했단 말이야 근데 2%인데 어떻게 잡아 그냥 이래도 똑같네 그래요? 아 덕하도 똑같아요? 그냥 몇 퍼 이하만 그거인건가? 오 됐다! 오 드디어 잡혔다 와 와 그냥 진짜 완전 음빨이네 스피어는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주돈 같다고? 약간 닮았을지도? 우유 뭐 마시지 말고 사족보행 아주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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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큰애 잡았다 어 뭐야 이 나쁜 녀석들 하지만 가는 길 바쁘니까 이번만 봐주도록 하겠다 아주릴비 일단 아는 아주릴비 아주릴비 어떤 뭔 소리에요? 번개 알? 찌릿찌릿한 대형알 얘 부하에서 키우면 되겠는데? 그치? 찌릿찌릿 대형알 캔디 캔디 팝팝 내 맘네 캔디 캔디 멋있게 멋있게 오! 핑피롱! 31레벨인데? 또 또 또 또 또 시작이다 또 시작 난 진짜 쟤가 너무 싫어 헐 뭐임 너무 귀여워 헐 헐 넌 내꺼다 넌 내꺼야 죽이지마! 아 그런건 없었다 어 부서졌다 어 부서졌다 어 부서졌다 잡아요 이게 피탈의 도장깨기 안맞아요? 왜 안맞아! 그렇지 나이스 너도 이루와이씨 반드시 죽이겠다는 이미지 잘봤습니다 어? 너는 너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한 대만 더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어? 어? 왜그린? 헌드 때리고 가서 쫓았다고 이런 나의 업보였구만 그러면은 불이 나게 도망가겠다 그러면은 길을 봐도 봐도 못으겠어 미치 어? 여기 뭔가 넓은데 땅덩어리가? 아 저쪽에 있구나 사람임에 감사하십시오 밀렵단 아니였으면 캐치했습니다 캐치 캐치 어 뭐야 헤로롱? 얘네 그거 아니야? 그 굿 굿다이노 같이 생겼는데? 아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죽어줘 오오오오오오오오 icing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misído zar 으어어 으어어어어어 민aux 야! 비하야려! 김밥카! 김밥카! 미용? 얘네 그 시작하면은 걔 안가 미사일 부다다다 하는 애들 아니 성공 못하여 안생겨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내가 우울 사람 됐는데 왜 그러는데? 아니 아니 너무 무서워 인용이 대신 얘 데리고 다녀야겠다 인용이가 더 센가? 일단 이름부터 바꿔 아주 릴비즈 넌 개명이다 짜지가 일단은 템 템부터 찾자 템부터 찾고 그 다음에 가자 아 또 난리네 저거 안되겠다 보여줘 무사야 너의 힘을 죽여버려 그냥 멸종되고 싶어? 멸종되고 싶어? 너 이리와 너무 죽었어 너 딱 걸렸어 너 이리와 너 이리와 너 이리와 너 이리와 너 이리와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저 자식이? 뭐야? 어?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어디가? 무사 무사야 아 참았다 아 아니 무사야 뭐해 거기서 뭘 봐 죽고 싶어? 다 저리가 일단은 소리부터 하고 옵시다 마너까지 얼마나 스윗한거냐고 그럼요 인간 한번 꺼내볼까? 인간 한번 꺼내볼까? 이제 잡아온 사람한테 탄광에 보내버리죠 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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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오는데? 인간은 모든 기술을 할 수 있는 건가? 아니 뭐 손재주 하나밖에 없어? 쓰레기인데? 이거? 너무 너무 구린데? 상장 이상으로 구린데? 너무 구린데? 상장 이상으로 구린데? 음... 우유도 썼네 케이크가 우유가 일곱개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저 목장에다가 얘를 넣으면 우유가 더 안 나오나?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쵸? 목장이랑 더 만들어서 여기까지가 그거구나 씻고 그러면 대충 아 안 떨어지겠지 여기까지 안 가겠지 인간을 왜 쏟아듬어야 되죠?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넘쳐나는데 왜 굳이 인간을 쏟아듬어야 되죠? 별로 쏟아듬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을 한 번 불러볼까? 소원해볼까? 나와라 자 이리와 밀렸던 조짜야 뭔데? 총 쓰다듬는 거잖아 아무렇지도 않은데 조화는 하는 거야? 보이지도 않아 어? 약간 해로롱이? 먹보야 안 돼 먹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먹보면은 너로 정했다 인간 몸통 박치기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밥을? 요인왕아 이 말랑카우를 넣고 미호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냥 밀카우 저기다가 하자 미호도 넣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화살 주워오는 게 좋아서 미호 음... 그러면... 그러면... 까부양을 빼고 미호 넣읍시다 방석... 일 노예로 넣자 일모의 미호로 들어가자 그러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될까... 아주릴비 넣자 아주릴비 넣자고 아주릴비 넣자고 아주릴비 넣자고 팬키빼고 아주릴비 여기 넣을까? 빨라 빨라 얘들 잘해 여기도 해야 되는데 여기도 하고 있는 거겠지 애들이 아 하고 있네 엄청 많이 쌓였네 밀가루 여기다 채워놓고 오 잼 빵 지금 불 피우는 애 있나 파이어 있으니까 파이어 너 농땡이 치는 버릇이 있어 되게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은 밤비 일노애니까 밤비를 그냥 쭉 가자 식습관에 달인 얘가 훨씬 더 좋은데 밤비보다 스킬이 엄청 많은데 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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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노애가 일속도 빨라져요? 그러면은 무조건 일노애 써야겠네 근데 불 레벨이 낮아도 지금 불 비는 애가 얘밖에 없을텐데 불 레벨이 높은 애가 없어 지금 다 1렙이야 2렙짜리가 없어 하아 파이어 주인님 숨이 차요 버텨 버티는 거다 불무산은 제가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불무산은 데리고 다니면서 써야 되는데 어 핑퐁 이거요? 불무사도 그 1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불무사도 넣어놓고 다른 애 레벨업 시켜놓을까? 아잉내라던지 그게 나으려나? 불무산 잠깐 넣어놓고? 아니 화둔 화둔으로 지금 약간 잼빵 꽂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 태우는 거 아니야 진짜? 그니까 불쇼인가? 뭐지? 와 아인언니 레벨 빨리 오르겠는데? 그쵸? 그럼 초스피드로 오르고 있는데 지금? 아인언니 레벨업이 다르네 레벨 낮아서 그냥 아주림의 친구 벌써 다 했어? 100개를? 야 잘했다 야 큰일했다 너 오오 그러면은 100개만 더 하자 하하하하 왜요? 뭐요? 일 잘해? 더 해 자 구워줘 불무사야 아무래도 집안일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서툴 거야 아 아 어휴 어휴 100개를 벌써 다 했어 시간이 남네 더 하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거식이에요 괜찮습니다 잠 한 번 자야 될 거 같은데 하아 헤에에에 흠 흠 흠 흠 흠 아인애 언니 침대도 만들어줄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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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약간 손님용 침대를 만들어놔야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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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배꼽! 애 닳게 놓고 빠른 이동으로 아이네 언니 모험 중이니까 가서 애들 다 자고 있어 귀여워 금속 축에 얻고 여기다가 이야 얼마나 많이 깬 거야 우리 애들 이야 열매도 많이 재워놨고 냥뱃 냥뱃 우리 냥뱃이 일 열심히 하는구나 잘했어 응 잘했어 정신 불안정하다는데? 교체해 교체 긍정적인 사고로 교체해 밀새구가 일을 잘하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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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함? 성실하다는데? 됐죠? 뭐 했네 벌써 10시 반이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정말 슬프다 시간은 시간은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까..이.. 왔는데.. 침대 너무 작아보이는데? 어 미안하다 야 엄마가.. 이거 같이 수다가 패 줄 사람 없나? 사람? 패 줄 사람 없나? 너라면 할 수 있을 줄 알아서 아잉네 잘한다 아잉네 이거 만들어버릴까? 금속죽에 아 근데 너무 아까운데 좀 무기질 없다 업데이트 먼저 어? 기가스피어 만들 수 있구나? 기가스피어 만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어? 더드래곤의 안장 가죽바라기관 머스킷 어? 총 총 만들어볼까? 총 만들까? 장전 속도가 느리지 않은데? 음.. 그래도 총이도 좋겠죠? 가죽바라기관 세다고? 데미지는 세요? 때려가서 때려서 관전상태에 빠트리는 근접무비 오오오 킹파카의 안장 썬더키드의 목걸이 좋은데 좋은데? 아하 불 피우기 작업속도 상사한다? 이것도 만들어두면 좋겠네요 음.. 그런데 유황도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일단은 지금 거 쓰고 좀 이따가 가자 뭐가 많이 필요하다 뭐 나올게 얘들아 일어났니? 일 좀 해라 엄마 힘들어 죽겠다 일어났니? 일하자 금속죽에 좀 가져오자 저희 다 가족인데 무슨 돈을 받아요 하하하하하하 아니오 기가스피 어려워 분명 공감은지 1초밖에 안 지났는데 뭣 이거 도와줘래 없나? 아 도와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낸 혹시 녹화 설정 바꾸셨나요? 해외에서 보는 중인데 최대 화질이 720P까지만 보여요 정상입니다 공듀야 공듀야 나 도와준댔잖아 공듀야 나 도와준댔잖아 에라이 공주가 파업했다 공듀야 공듀야 와주는거니? 공주야 나 정말 친절하구나 역시 넌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 야 그래 밥은 먹어야지 나 버리고 가는 줄 밥 먹고 올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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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것만 하고 간다고 밥 먹고 오는거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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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공주 아주렐미가 일을 진짜 잘하네 공주 일당 좀 치네 인정 공주야 그거하고 기가스피어도 만들어줘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미운 공주 공주 아주렐미 하나 더 잡아서 채워 넣을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두운 것 같아서 생각보다 여기 제작돼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 도와주러 온다 원래 제작돼 뭉쳐있는 데다가 다 뭉쳐놔야됩니다 어? 안돼 잘못 제작했어 다시 다시 됐다 됐다 와! 잘못 제작했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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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핸드 그 그 뵈든 푸흐흐흐 호륵 한 제작돼가 아니라 폐 머리를 진다고요? 누구야? 어떤 어떤 놈이야 수양의 미래 아있네 이끌레인 할 수 있습니다. 푹신푹신 펠침대를 건축한다? 푹신푹신 펠침대가 뭔데? 어딨어 푹신푹신 펠침대가? 어디있는거임? 저 아래있는거 아니야? 26레벨? 24레벨? 아 이거구나! 와 진짜 많이 필요하다. 그래도 진짜 많이 잡았네요? 뭐 한번 갔다오면은 찍을거 같긴 한데 기가스피어가 생각보다 보기 안좋네 해서온 사실 아직 이 게임의 절반도 못 즐긴 상태다 뭐라고? 싫어요? 아 템칸 터질라 하네 쟤! 로크 카드 쟤! 롤라크 카드 로크 카드 에이 1분 1분 2분 한 번 상점 좀 갔다올까요? 상점이랑 상점 한번 더 만들고 하나 좀 싸그리 팔아야겠어 탄창도 여기 다 넣어두고 이것도 지금 필요 없으니까 넣어두고 잠금은 철저히 아이고 부락에 갔다올까 채팅? 방패가 아니고 무슨 한 장? 어떤 방장 말하는 거지? 템 좀 팔고 신룡사슴 안장? 왜지? 신룡사슴 안장이 뭐가 필요했지? 신룡사슴 안장이 뭐가 필요했지? 오 신경사슴 잡았구나 그럼 언니 절대로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산화 내가 만들게 이러고 갈듯? 호감도 망가일 듯? 호감도 망가일 듯? 언니를 전혀 모르는구나 좋아 기다려봐 아니요 아니죠 차님 이세돌 규칙이라고 속여야죠 이세돌 규칙이라고? 근데 이미 참 좋잖아 잠깐만 일단 만들고 만들고 생각하자고 일단 만들고 만들고 생각하자고 스타터 빼고는 꽁짜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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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와부와부와부와부와부와부와 엄청 잘 나왔다고? 좋다고? 빠른 날탈이라고? 그러면은 라이트 윙 들어가 있어 꺼내 볼까? 오 맛있다 잠깐만 근데 얘 탈거 언제 알 수 있어요? 안장이 없는데? 아 진짜? 어? 어떤 거에요? 왜? 34레벨? 어? 34레벨? 아니야 신경상승은 지금 만들고 있어 아! 나 찬아 나 저거 잡았어 이히? 어디? 사슴 잡았어 아니 근데 쟤 왜 여기 들어오면은 저기다 대가리 박고 있냐? 아 쟤 일하는거야 언니 일하고 싶어서 막 먹히는거야 언니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아하 아니 쓰다듬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저쪽으로 뛰어가더니 갑자기 막 막 대가리를 막 박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제작해 제작해 언니 이거 F 꼭 눌러봐 어 알았어 만드는데 오래 걸려 고마워 언니 내가 만들어줬으니까 큐 해줘 귀엽게 큐 해줘 큐 한 번만 해줘 큐 큐 큐 좋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인장을 언니에게 줄게 고마워 그려다 신나지? 한번 빨리 타봐 어 어떻게 타지? 저 친구한테 가서 F 꾹눌러 아 알았어 응? 어?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몸이 무겁다 자 나무를 버려봐 언니 나무가 왜 271개있지? 언니 그 수확이라서 수확 언니 그 신령사선 꺼냈어? 어 지금 여기서 대가리 박고 있는데? 아 그래? 얘 맞아? 얘 레벨이 높은데? 아 그래? 얘 아닌가? E 눌러봐 E 어? 언니 맞는데? 그러면은 F 꾹 누르면 터질텐데 아 그래? 잠깐만 나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몸이 무겁다 언니 뭘로 그렇게 먹은거야 아니 나 몸이 이상한데? 네 버렸는데? 언니 그 뭐지?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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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서 펠상자에서 여기서 F 눌러서 이 상자 안에 있나 한번 봐봐 왼쪽에 다섯개 응 어 왼쪽에 있어 그럼 괜찮은데? 어 그러면 여기 벗어나야겠다 쟤 지금 일하느라고 일하고 싶어서 약간 눈이 돌아갔는데? 좀 미쳤는듯 빨간 열매가 76개 있어서 그런가? 음 일단 좀 먹여봐 언니 그럴까? 응 먹어라 어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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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요 잘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찬이 여기서 뭐해? 왜 여기 계속 있어? 나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나 여기서 잠깐 정비하느라 아 빨라가지고 여기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너무 빠르게 움직였나? 어헤헤헤헤헤헤 어헤헤헤헤 엇헤헤헤 아 뭐 하려 했는지 까먹었어 뭐야허어어어어어 랄랄라라라라 라이버드 라이버드 근데 일단은 키워드는게 맞는거같은게 내가 썬더가 없어가지고 좀 키워둬야 될거같아 갈고리청 만들수 있다고? 만들수 있다고 하니까 또 만들고싶지가 않네 왜지? 뭘까? 이게 바로 반골기지라는건가? 안만들어 길어 좀 빼가자 여기서 빼가고 이동해서 갑시다 아까 상장 갔다왔어요 갔다오지않았나? 갔다와서 오자마자 난리났네? 에에?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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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로워 너희들도 노예가 되고싶은거야? 노예들아 가자 officiel 선생님 하하하하 주 official 인력만큼 좋은게 없긴하죠 누구 멘트냐고요? 불현듯 머릿속에서 떠오른 멘트입니다 부하하하하하하 저쪽으로 축하해야 되나? 나 고지대에서 벗어나면 안될 것 같아 왜냐면은 날탈이 없으니까 쭉 올라갑시다 뭐야 뭐야 얘 오 성공이야 성공 이쪽 오니까 거의 애들이 성공 잠깐만 애기야 애기가 그렇게 찍어버린 와 방역 멋있어 역시 우리 애기야 새로운 친구라서 잡고 싶은데 꼭 쟤 어디로 갔어? 떨어졌는데? 뭐야 어디갔어 뭐임 얘 멍청한 녀석 뭐 뭐야 뭐야 진짜 버그 걸린 것 같은데 어 상자도 있고 아 기분 좋아 먹게 해줘 여기 정도는 벌크업 해가지고 가뿐히 올라갈 수 있다고 나의 기력으로 어 왜 안내줘 아 이 상자를 안내해준다고 저는 맛없습니다 이 상자가 맛있어요 하고 이렇게 주는 거지 하지만 사냥쿤의 입장에서는 어? 아싸 1 플러스 1 된 꿀 안 이렇게 된다는 와 뭐야 얘네 와 썬더쿤 대박 대박 여기 완전 신기한 애들 많아 아니? 잠깐만 잠깐만 거기로 가는 거냐고 어이 어이 아가야 애기야 애기야 그래 너 하고싶은거 다해 어 어 오 그래 하고싶은거 다해 됐다 헌더쿤 잡을라에는 죽었네 그럼 내가 직접 잡는 수밖에 잡히나? 됐다 좀 쎄보이는데? 낙래에 맞아 사망하는 모습이 목격된 뒤로 신앙이 무너지면 보이는 족족 잡혔다고? 범계신의 어머 범계신의 사자를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니? 잠깐만 파카야 좀 진정해봐 아 잠깐만 미치겠네 아니야 아니야 파카야 파카야 잠깐 들어가 있어 파카는 아기가 아닐지도 몰라 내 눈에는 애기지만 이제 쟤들한테는 아닌거지 파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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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쪽에는 또 다른 애들 있어서 좋은데? 처음 보는 애들 있어서 초특급 우량아 우량아라뇨 우리 애는 300m까지 클거라고요 아직 작다고요 아직 작다고요 아기예요 아기 저희 애는 안 물어요 메가스피어 저희 애는 물어요 우와 질풍수리 질풍수리 갑자기 방문까지 있었는데요? 아 저기있다 아 무빙을 친다는 것이야 어 그렇지 아 죽었어 아 근데 흠 흠 한 마리 더 있지 않았나? 이전에 지나갔나? 분명히 있어 왔는데? 분명히 있어 왔는데요 또 떨어졌어요 요 요 머리에 석궁을 사버리면 동물은 죽어 알겠어 미안 여기서 떨어지면 아무래도 죽겠죠? 덕땕땕땕 으알웰 쭈락 저기 세이브하러 갑시다 으아아 떨어진다 으아아아 으아아악 으아아아악 으아아앜 으아아앜 우아아악 오 아파 이 정도 길이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 이만큼 떨어져 하카 한 번 보내고 그렇지 아휴 우리 애기 어? 저긴 뭐지? 어 귀여워 아 이 나쁜 녀석들 이 나쁜 녀석들 여긴 뭐야? 어? 어 저거 처음 보는 애인데? 잡고 싶은데 하카야! 너를 보여줘 네가 어떤 애인지 모르게 보여주라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걸 때리지 말고 밀피는 내가 잡아야겠다 파카야 그렇지 너의 힘을 보여줘 나는 이 사이에 파카가 저러는 사이에 그치 이 귀요미를 빼내주는구나 어머 뭐야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얘? 뭐야? 라비래요 라비 눈물 대신 용암이 흐린데 얼마나 우는 거야 그러면은 흘린 눈물만큼 강해진다고? 옳지 옳지 에스 가자 볼일 잡았다 에스 뭔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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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가가가가가 아가가가 아가가 였고요 음 음 오 여기 뭔가 또 다른 지역 같은데? 이쪽인가봐 배고파 아유 부끄러워 음 눈 지역인데 눈 지역에 벌이 살아? 판단은 판단은 살 것 같은데 벌은 없을 것 같은데? 와 여기 호수 진짜 예쁘다 저기 뭐가 있어 저기 보여요? 저기? 저 R인가? R인 것 같은데 그치 어머 어머 너 사촌이다 사촌 응 사촌이다 사촌 720이면 여기 엄청 깨지겠다 저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아 저거다 심각하다고? 심각하다고? 나도 빨리 여길 벗어나고 싶어 암흑의 대형을 또 얻었어 어? 패스키? 넌 내꺼야 일단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이브부터 찍고 갈게요 어? 모프킹? 얘 저번에 나 죽었던 애잖아 그치? 됐다 됐다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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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만해 못된 것만 배웠어 얍 요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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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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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잡히라 아니 또 나와 안되겠다 너는 진짜 작업 다 해놨는데 요 레전드 어 에바야 안돼 또 놓쳤어 또 못 먹었어 또 또 또 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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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동종업계고 로고 없다 넌 뒤졌다 크 아니아니 아니아니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지? 잠깐만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제발 좀 잡혀라 잡았다 잡았다 파카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지 그렇지 없애버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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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제 들어가볼까? 던전으로 도망가자 와 얘 진짜 잡으면 좋겠다 와 얘 뭐야? 얘 진짜 잠깐만 드래곤 타입이면 뭘 뭐가 더 좋을까요? 뭐가 잘 먹힐까요? 용이면? 얼음? 오 야 너무 귀엽다 잡고 싶다 겁나 센데? 응 위험한데?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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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판이다 장판이다 똥 빼야 돼 똥 빼야 돼 드래곤 타입이면 초능력 응 초능력 없나 달려온다 갑자기 달려온다 오!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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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아픈데? 죽겠다 일단 바꿔야겠다 똥 따라온다 파카야 뭐하니? 파카야 사람을 때려 그렇지?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 그렇지?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 그렇지? 아아 구멍 구멍 아 근데 쟤 너무 귀엽게 데미지도 귀엽지 않아 너무 아파 배고프다고 잠깐만 아 죽겠다 죽겠다 어 나 죽겠는데?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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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싫어요?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아.. 화염들이 너무 센데? 우리 그.. 주전력 애들 데려와야겠다 사람은 몸에 불이 붙으면 죽어 음.. 가서 본점 가서 불모사랑 우리 아주일비 친구 데려와야 돼 어.. 라이보드랑 라이보드랑 음.. 이렇게 하고 1군 집합시켜야지 그치 밥 먹이고 이렇게 하고 밥 먹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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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이동에서 최대 전역으로 해서 가자 1군 오셈불이다 1군 오셈불이다 밥부터 먹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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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네 많이 먹네 사료도 먹고 응 마이무라 잘 먹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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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가스피오로 그냥 잡게 세럭 들어가서 채우면 되죠 응 들어가서 채우죠 여기서 기다리면 되잖아 바로 안 때리잖아 얘 기다리면서 귀여운 척하고 있어 저 자식이 응? 귀여운 척하면 타야? 응? 너가 귀여우면 타야? 아니.. 아니 너무 탐나는데? 어 너무 귀여워 잠깐만 어 너무 귀여워 아니 진짜 너무 귀여운데? 헐 그러면 아 근데 아주리 Juliet 레벨이 낮아서 딜이 안 들어가려나? 으음 음.. 먼저 불무사로 잡다가 비뇽파카 이렇게 와야겠다 가자 화나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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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무사한테 쓴다고? 불무사 한번 지켜주고 파카도 한번 빼주고 불무사 다시 하고 F로 영롱 있으면 빼주고 오 나이스! 오! 너무 늦게 골랐다 불무사 이 화상댐 때문에 쎄네 상태를 근데 죽으면 안되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잘한다 잘한다 한 번만 더 찍어 그렇지 뭐해! 뭐해! 파카야! 파카야! 뭐하니! 엄마는 파카에게 실망했다 때 slightly 열정션… 엠.. 아 너무 아파 한 대만 더 때려야되나? 나 기가습혀 이제 좀 춰따라 제발 어 어떡해 잡았다! 배시키사! 잡았다! 야 잡았다! 와 잡았다 잠버릇이 험한 개처럼 자면은 깔려죽는다고? 싫어해? 애들 자는 것 봐 자 내꺼 하자 이제 넌 리미준네세용이다 내가 널 잡을래 내가 널 멋있게 행위할래 좋아 내가 널 끝까지 그리 할게 빠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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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껴봐왔잖아 짠 우리집 어디더라? 여기다 하.. 신난다 신난다 아 본점으로 가야돼 본점에 우리 애들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 두근두근 호호호 패스키 어서와 어서와 패스키 I love you 패스키 특성이 왜 이러냐고요? 잠깐만 우리 패스키 파멸 기원? 아 괜찮아 선 내가 데리고 있으면 되니까 패스키도 탈 수 있나요? 패스키도 탈 수 있지 않을까요? 탈 수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참 크다 우와 너무 귀여워 오 패스키 이렇게 큰 애가 저런 와 망 큰 손으로 이렇게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킹파카의 안장 기절 배턴 썬더키드의 목걸이 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근데 이미 우리 라이버드가 있으니까 덫 허리 수대용 랜턴 이거 하나 귀여운 거 우왕 채광이 2레벨이야 넌 탄광 가야겠는데 가죽 아 뭐 할지 생각했다 가죽이랑 여기 가서 밤에도 하겠지? 상점? 응? 두 개 맞겠지? 아 뭐 몇 개 없더라? 음 음 음 다섯 개 다섯 개 고이 다다라떼 또 또 뚜두두뚜두뚜두뚜두뚜두뚜 네네네네네네네 내꺼 하자 내가 널 사랑해 와우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끝까지 위켜 뵈볼게 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 오우 여기서 보드래곤의 인장 먼저 만들자 언니도 뭘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앗 여기서 만들면 되는데 이런 보드래곤의 인장 만들기 정말 힘들어 자랑하죠 우리 용식이니니 짱세용이 우리 패스키 자랑해야겠다 왜 패스키 도와줘 심지어 패스키가 진짜 만들고 있어 패스키 잠깐 아니 어그로 너무 심하잖아 패스키 어그로가 너무 심하잖아 불소 로그 자 글이 너무 셔 xter 그보좌 uto 인전에 황 꾸 다 hust expression 바라둘, 금속열둘 바라둘, 금속열둘 바라 여기 팔던가? 팔겠지? 알겠지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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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일날분 그냥 깜짝 놀랐네? 마을 평생 출입 못 할 뻔 이제는 할만하지 않냐구요? 근데 랩차가 생각보다 많이 나면 힘들어요 저도 그럴수 그럴 줄 알고 때리... 다가? 쓴맛을 많이 봤잖아요? 아.. 와 얘들아 뭐 일할게 없네 이제? 금광을 다 부숴버렸네? 금광이 없는데? 캘콘이 없는데? 다 밀어버렸네? 저거 그러면 이제는 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거야 이제? 다시 생기긴 할텐데 깨는게 엄청 빠르네 3호점 열어야 돼 3호점 못여나? 침대 하나 만들어야겠네 애들 다 몰려오겠다 이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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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허리에 달고 다니는 랜턴 여깄다 와 근데 진짜 비싸다 랜턴 근데 편하니까 페스키 집에서 성함 꽉 차지 않을까요? 페스키다 만들려고 해야겠다 페스키야 거기 말고 야 이스키야 여기 아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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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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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흐흐 따라라라 여기에다가 랜턴을 자동으로 찾으는건가? 랜턴이 뭐 붙은건 없는데? 자동으로 들어가는거에요? 귀중품 아 여기에 이제 회뻘 필요 없죠 폐기 나도 같이 하고 싶어 나도 스키랑 같이 만들고 싶은데 너무 약간 타이트하게 지웠어 드디어 타고 다닐 수 있다 버드래곤 버드래곤 한 마리밖에 없었나? 무의 경지 버드래곤을 라이버드 자리에 넣고 라이버드도 넣긴 해야 돼 이제 다크업을 필요 없겠지? 울프 나가 있어 나 방구 파손됐어 수리해야 돼 맨날 고장나 맨날 볼까요 얼마나 빠른지 제거 많이 빠른데? 오오 야 꽤나 빠른데요? 확실히 빠르네 날개집부터가 다르긴 하다 이제 뭐하지? 아 맞다 나요 여러분 없잖아요 벌이 없어요 벌이 있다고 했는데 벌이 없어요 벌이 어디서 여기 근처에 많아요? 알았어요 저 찾아볼게요 저 찾아볼게요 가자 배고파 밥 먹어요 딩 근데 얘는 상승이 잘 안되네 우와 예쁘다 저게 유황인건가? 그쵸? 뭔가 유황같이 생겼는데 이거 유황인가봐 음 유황 많이 먹었는데 일단 이 정도만 캐고 이 앞으로 쭉 가면 있겠는데 왜 상승이 안되지? 두 번 눌러야 되나? 어디 있을까요? 벌이 어디 있을까? 벌에 비옥자도 안 보인건 슈피어다 스피어는 있어 대나무숲에 벌이사나? 난 나한테 오오오오 여기 뭐야? 저기 뭐임 진짜로? 와오오 버리고 뭐고 일단 저기부터 가봐야겠다 세 개수다 간지난다 대박 나이트 윙? 잠깐만 얘 보스인가? 보스인가 본데? 이게 모험의 맛이지 패스키 한번 실험해 볼 때가 됐다 패스키 준비 됐지? 우린 나이트 윙을 잡는다 나이트 윙은 친절하게도 땅으로 내려와 주시지 조심해! 패스키! 패스키가 너무 센데 생각보다? 잠깐만! 너무 아파요 잡혀라 좀 됐다! 와 잡았다!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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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버팔로윙 여기도 있는건가? 패스키 진짜 세다 와 여기는 또 뭐야? 약간 열대지방 같은건가? 신기하다 여기서는 빈용이 타고 다녀야지 빈용아 가자 핀토 여기서는 레벨 났네 오 왜 저렙존인가 봐 그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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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동굴이 있는데 다크울프? 다른 애인거 같은데? 내가 아는 애들이야 그쵸? 아 젖어서 그래 똑같애 뭐야 나만 기대하고 나만 사기당하고 도로롱 좀 킹맞네요 13레벨일거 같은데 여기 동굴? 그치 저 친구 답으로 가보랭 도로롱 필보가 또 있는데 그러니까요 도로롱? 도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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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인데? 여깄데? 얘다! 와 뭐 저렇게 생겼어? 레전드 물고기..매기같이 생겼어 신기하다 그렇지 약한데? 스키.. 스키 꺼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집어넣고 어! 안돼! 잡았다! 오예! 어 보스 그냥 다 잡고 다니는데? 나 레전드인데? 여기 있어? 잠깐만 저거 뭐야? 아 뭐야 신혁? 수비잖아! 갑자기 놀랐네 저 핑크 유니콘인줄 알고 심장 두근두근대는 사기당함이 아싸 오늘 저녁은 아기쯤 스키 전 먹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을겁니다 먹지 않을겁니다 까부냥 오? 지나가다가 때리려고 때린게 아니라 음.. 실수 쏘리 여기서는 보드래곤 타고 다녀 가자 보드래곤 날자 역시 날탈이 최고야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라고? 그러면은 벌이 있다고? 근데 저기 너무 먼데? 음.. 벌 어딨지? 동남쪽으로 가라고요? 동남쪽으로 가라고요? 남봉 그럼 이.. 이쪽을 건너야된다는건데 내 기력으로 저기를 건널 수 있을까? 가다가 익사할거 같은데? 날탈 떠요? 아 그래요? 가보자 아니 완전 가시잖아 와.. 와.. 겁나 좋다 날탈이 최곤데? 진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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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왔다 반절왔다 여기서 갑자기 크라켓 나오는거 아니죠? 흫 흫 흫 그러면 무서울 듯 크라펠 크라펠 크아 무서워 이 게임 아직 정식이 아니라고? 갓겜이네 갓겜이긴 해 버그 같은 것만 없으면? 저거 뭐지? 여긴 뭐야 타워 같은 덴가? 음 얼리 액서스 특 정식 버전 안 나옴 그리고 잊혀져 갈 때쯤에 어쨌든 정식 발표입니다 하면서 정식 발표함 이상함 우와 이거 뭐야 먹고 싶은데 얼어붙으네 음 음 여기는 무슨 지형이 이상한데요? 지형이 왜 이러지 음 오오 허어 저거 뭐야 유전자 연구? 근데 뭐하는 거야 이 쓰레기들 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야 금 열쇠 기가스피어 여기 레벨이 엄청 높은 데인가 본데요? 후 잘못 온 건가? 여기 벌이 있는 거 맞죠? 벌이 있는 거 확실해요? 벌집이 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아 벌이 있는 건가요? 오? 알이다 알 겁나 큰데요? 엑 저기로 쭉 가야 된다고? 여기는 심지어 세이브전도 하나 있기는 하네 세이브찍어두고 가자 멀리 오 consciously 모 eldest 뭐야 배비이뇽? 펠로우, 연구하는 창림이었다. 조심해야겠는데? 레벨 너무 높은데, 애들? 이거 진짜 우리 버드래곤 아니었습니다, 그냥. 애들 밥 됐겠는데? 내가 오는데 아닌 것 같아. 잘못 온 것 같은데? 어떡해. 웽, 죽기 싫어. 일단은 이동 개방하고. 찍고? 산자를 거부하는 산길인데? 남쪽으로 도망쳐? 저쪽이야, 저쪽? 저기야? 어, 오케이. 갈땐 가더라도 알은 먹고 가야지. 아하. 정글? 정글? 사막이야, 정글이야? 음... 정글? 오케이. 이줄라비 필드보스 기중 3시 방향이요? 이줄라비... 이줄라비... 이줄라비가 뭐예요? 이줄라비 필드보스 기중 3시 방향이요? 아, 여기도 거의 있는데? 으아악! 아아악 아이 까비 이렇게 갑 아 가지 공주 여기 있네? 아아악 얘들아 왜그래 미안해 공주가 잡힐려나? 이멘터리 꽉 찼대 밥 좀 먹어야겠는데 나이스 씨앗 같은 거 좀 버리자 어? 귀요미? 아이 귀요비 흐흠 흐흐흐흐흐흐흐흫 하흐흐흐흐흐흫 흫 흐흐흐흐흐흐흫 어 이거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무빙... 레전드 아 무빙 레전드 아 무빙 레전드 아 진짜 에임 레전드 무빙 레전드 어 쟤네인가? 읍쎄 버려! 야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죽일 필요가 있었어?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냐고 스키야! 스키야! 아니 스키야! 야! 스키야! 어 꿀 나온다! 꿀 나온다! 꿀이다! 꿀이다! 아니 잠깐만! 꿀 주는 애들이잖아! 야! 아 저스키 진짜 아니 어떡해 여기까지 아니 진짜 아 은열새가 없구나 아니 저스키 진짜 야 이 스키야 스키야 키로 만든다 하하하하 펠 애호단체 신자가 왜 펠을 죽이고 있어? 뜻을 모르는 거 아냐? 애호? 뭐해? 그치만 우리 스기 사랑하죠? 그럼요 어 너무 아픈데? 안되려나? 잡고 싶은데? 아 여기서 죽으면 안되는데? 안되겠다 스키야 저거 잡아줘라 자식이 스키야 아 이면 꽉 찼는데? 으음 파이어샷하나 그냥 페스키한테 먹일까? 파카나 파카한테 주고 아 근데 저것만 잡고 가고 싶은데 아니면 여기 그 세이브핑 찍고 가고 싶은데 아니 벌금 아니 스키가 죽여버렸어 그냥 아 미치겠네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요 위에 있다 요 위에 있다 요 위에 있다 이거 찍고 가면 되겠다 찍고 가자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한 마리 한 마리 너도 들어가 있어 그냥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볼게 죽어도 너 데리고 가야 돼 나 죽일 것 같아 내가 나도 죽을 것 같아 좀 잡혀라 제발 이미 하나 잡았어요 그래요 얘 꿀 안줘요 얘 나방이에요 나 죽겄는데 스키야 나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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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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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죽어 엄마 죽어 엄마 엄마 살려줘 아 그렇지 아 그래요 얘 죽이면 주는 거네요 아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와 난 그것도 모르고 괜히 혼자 막 난리쳤네 칫 미안해 스키야 엄마가 몰랐다 딱 벌 같은 애가 준다고 얘도 벌 같이 생겼는데 아닌가 뭐야 쟤 로빈 뭐 이상하게 생겼어 어? 알 가져가고 싶은데? 자리가 없다 산을 5나 올려주네 밀씨 천혜 열매씨 천혜 여기에 벌이 있는 거 확실해요? 벌 없는 거 같은데 일단 집 갔다 오자 좀 더 동쪽? 오케이 일단은 알 좀 넣고 암흑 대형알 얼어붙은 거대한 알 가자 40분? 응? 에바인데 알부하기를 하나 더 만들까? 아 얼음은 불 꺼줘야 돼? 심지어? 그러면은 부숴 잠깐만 와 10분 단축 됐어? 실화야? 뭐야? 얼어붙은 거 둘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토프리 토프리 약을 만들 수 있는데? 좋은데? 아 가시공주도 가시공주보다 덜 안 좋은데? 도로롱 새구리면은 저쪽 집에 갖다 놔야 되나? 도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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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 도로롱 도로롱 도로롱이 뭔가 입에 착 붙는데 도로롱 금속 짱많아 폭신폭신평신데 얼마 안남았다 금속 가붓? 금속 가붓 만들까? 금속 투구 나도 이제 금속을 쓰는 거지 좋아요 좋아요 너무 느려 내 일이야 나랄이요 분수 만들면 좋다고요? 아 분수랑 청와대 바라기관 페레체 아니 이거를 상자에 놔둬서 자동 연동 되는 거 아는데 본점에 가면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갈고리총 만들면 된다고요? 갈고리총 만드는데 또 한세월일 거 같은데 나 뭐 푸킹 잡아왔었지? 이 친구는 얼음이네? 저 얼음하는 애를 바꾸고 이 친구로 대체할까요? 잠깐만 이거 좀 넣어놓자 딴 데다 아 아 어디가 너무 느려 akers 그래서 어어 어어 너 왜 그러니? 너 왜 힘드니? 스트라스 때문에 들어 누워버렸다고? 그래? 그럼 일 때려쳐 일하지마 일하지마 때려쳐 됐어 어 잘한다 잘한다 다 각자의 일을 하고 있다고 좋아 좋아 케이크 알이 필요하구나 알 알 여기서 가죽 천 가죽 없는 방법 없나? 밀려파라고요? 때려잡으라고요? 해체요? 펠 죽이라고요? 너무하다 좀 아래 사슴 많이 사니까 사슴 한번 그렇게 하자 바로 옆에 가죽들 있잖아요 나 그 말이 너무 무섭다니까 뭐야 뭐야 왜 지멍대로 선택해 지멍대로 막 클릭되는데요? 뭐야 이쪽엔 사슴 많았던 걸로 좀 파는데 오 오 그만 공격해 제발 안돼 내 바라기관 아 얘네도 가죽 주네? 오 그러네 오 오히려 좋아 저 친구들이 그림무스 어떻게 잡아요 그림무스를 어떻게 잡아 응? 으아아이 카 분양은 주나? kaum 어 지나가요 흉폭한 공격성이 있죠 다 죽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내 눈에 들이마 다 없애버릴 거니깐 너 누구야 오 언니다 언니다 안녕 언니한테 뭘 주니? 줄 게 없는데 안녕 어 찬아 안녕 찬아 나 나 그 텔 한 마리 죽었는데 그 거점 돌아가야 되지? 어 돌아가서 상자에 넣어두면 알아서 살아나는 느낌? 오케이 오케이 찬아 그 나 그 뭐지? 나 무슨 새 잡았거든? 살 수 있는 큰 새? 봐봐 어디? 아니 그 상자에 있어 아 그래? 어 얘처럼 얘야? 얘 아니야 얘 아니고 뭐뭐 얘 riches 윙이었는데? 5 아니 너 나를abile 이거야? 이거야? 이래서 이런거 나도 얘 잡았어 와 맞아 아까 봤어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얘 드래곤이야 아우 개커 이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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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왤을 oleh why 안장? 그 기술에서 안장을 찍고 누구 누구의 안장 찍고 그 집에 보면은 펠 장비 제작대라고 그 탁자 위에 약간 보라색 카펫 같은 거 깔려져 있는 제작대 있거든? 거기서 제작하면 돼. 아, 감사합니다. 예, 난 다시 사야 돼. 찬아, 이거 텔레포트 없지? 텔레포트? 있어. 텔레포트에서 집에 가는 거. 갈 수 있어. 어? 어떡해? 근처에 약간 날개 모양 아이콘 있잖아. 아, 그럼 저기까지 걸어간 다음에 걸어간 다음에 집으로 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좋아. 위쪽 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나 왜 알을 계속 주워. 알 필요 없는데 이제. 아니, 너무. 응. 응. 의무 없다 이거야. 음... 이만 한번 싹 비워야겠다. 뭔 노래냐고요? 자작곡이요 궁금증에 해소가 되셨나요? 하하하하 오! 알 오! 음! 이런식으로 예쁜 꽃 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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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하하하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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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두개 이것도 두개가 모자란데 너에게 가죽을 줄사람? 가죽을 뱉어라 뱉지 않는다면 상민한테 사러 가야겠다 누가 이렇게 코를 골아? 누구야? 으아 아 아 음 호! 올만해 호! 올만해 호! 올만해 그렇게 많이 안 굴렸어요 아마도 아니 내가 여기 오면 철커덕 소리 나 약간 장전하는 소리 언제든 쏠 수 있게끔 너 같은 거는 언제든 쏠 수 있잖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널널하게 이 정도 사놓자 계속 모자라니까 성과가 있으니 아이 뭔 성과 펠상인한테 펠 사자구요? 펠상인이 여기 있었던가? 하이 오 샤키드? 처음 보냈는데 살까? 처음 보냈니까 4 찌리토치 찌리토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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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본건가? 편해요? 그래요? 팔아요? 오 펠? 잠깐만 아니 아니 오 뭐야 얘 왜 이렇게 비싸요? 2000원이에요? 해로롱? 오늘부터 해로롱 사냥 해야겠다 음 좀 달달한데요? 에로롱 사냥이다 에로롱 사냥이다 좀 그 디버프 있는 애들을 팔자 달리기 방 막 이런 애들을 키워서 쓰고 디버프 있는 애들 팔자 그냥 부실한 뼈 루너티 그럼 팔고 정신불안정 버드래곤 무사주의 차쿨이 필요 없겠지? 맷집 서투른 겁쟁이 겁쟁이는 저리 빠져 빠져 범개냐? 식습관에 말해 겁쟁이 겁쟁이 나는 겁쟁이 이랄 이랄 랄랄랄 음 끝 끝 뭐야 뭐야 쪼레비잖아 17살밖에 안 됐어? 에이 23살 정도는 돼야지 I'm 23 난 수수께끼 뭐게요 맞혀봐요 엥 허허허 허허허 허허허허 당신은 왜 웃어요? 뭐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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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식 중 과식 중 과식 중 과식 중 밥을 많이 밥을 많이 얜 다시 괜찮아졌나? 교체해 볼까? 어? 다시 괜찮아진 것 같은데? 밥 줬잖아요 여기 밥이 지금 몇 개나 있네 밥이 4,313개가 있는데 4,313끼를 먹을 수 있는데 밥이 왜 없다는 거야 또 만드는데 한 세월 걸리네? 만드는데 한 세월이야 한 세월 식히고 딴 거나 나오자고? 좋은 생각이야 언박싱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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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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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런 어디서 오는 거지? 응? 어? 이것점인가 보다 에헤이 어어어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저쪽에서 오는구만 패스키 가자 이 고점을 지켜야해 오케 정리했는데? 끝났는데? 끝났죠? 애들 왜 배고파하지? 애들 왜 배고파하지? 먹을 거 없나? 있는데 한마리 여기 꼈다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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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언니 잘한다 후하핳 ㅋㅋㅋㅋㅋㅋ 모임? 귀엽 뭘케 귀엽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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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해 이래. 그렇지. 그렇지. 우리 스키 잘한다. 이거 냉각하다는 애 어디 갔지? 어라? 내가 뺐나? 마호를 넣을까? 마호를 넣자. 마호야! 거기가 안지야! 마호야! 마호야! 아휴. 이 녀석 아직 처음이라 뭐가 뭔지 잘 저걸 못하고 있구만? 이리 와. 자, 니가 할 일은 아이스박스 얼리기야. 그렇지. 아, 오! 너무 귀엽다. 오, 얘 너무 예쁘다. 그렇죠? 오, 너무 예쁘다. 헉! 너무 예쁘고 생겼는데? 오, 귀여워. 다 됐다. 금속갑옷. 등록투어 가지. 가족갑옷은 버려야겠다, 이거. 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 안나다월. 안나다... 뭐야? 풀류사만은... 오, 버그다. 오? 버그 찾았다. 무한해로 즐겨요 보그다 보그 보그 차였어 잘했지 작업 속도? 작업 속도를 그냥 확 늘려버릴까? 일만 하는데 누구 있지 지금? 좀 빠른 애를 시나무를? 1레벨이니까 팽킹 그냥 하나 잡아다가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너는 이제부터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버프 잘 보고 해야 돼 버프 좀 괜찮은 애한테 줘야겠다 음 1 중독한테 줘야 되는데 1노예나 1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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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기질 저쪽으로 가야되나? 어차피 교배하면 능력치 좋다고요? 그래요? 8분 남았어 음 R만 구하면 되니까 R을 R을 R 알 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것도 R 아니야? 마취총이야 마취총 죽은 거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잡는 게 낫겠는데? 잡히지가 않는구만 굴러가는 거 너무 근데 진짜 그냥 핀 하고 굴러간다 너 스키를 그렇게 그렇게 해버리면 스키가 너를 죽일 거야 아이고 이런 어? 뭐야 안 자 초딩이다 초딩 말하고 도망간 거 같아 너도 왜 도망가니? 쟤 왜 도망가냐? 뭐야 몸버그야 이거 언니 갔어 갔어 나 너무 무거운데? 됐다 아 유황이 무거워요 그럼 그거 내려놓고 다녀야겠다 난 너무 강해졌어 밀렵군이라뇨 아유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유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유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요것도 넣고 eding 요것도 넣고 요것도 넣고 고고 로고 아 이건 들고 있을라야 하나? 알까기 두가자 알..나 많이 남았는데 알상자 여기다 둘까? 상구청 뜬금없지만 오늘 축구 같이 보시나요? 축구 몇 시에요? 나 이따가 스케줄 했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시작했어요? 축구 틀어놓고 내꺼 틀어놓고 보고 있어 그러고 이제 뭔가 일 날 것 같으면 나 불러다도 보게 뭔지 알지? 뭔지 알지? 고장 났어 미녀 그렇다고 이제 꼴 왔다갔다 할 때마다 오오오 이러면 안돼요 채팅창에서 그거는 안돼 그거는 안돼 오오오 그런거 안돼 그런거 하지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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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금지 오오오 힐치음을 이거를 사명공을 개토공이요? 지금 화면에 창이가 두 명이네요 비창이와 희창이 어이없어 어이없어 짜증나 어이없어 짜증나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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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이없어 아 와 자리 화이팅 이거는 메가스피어 만들고 어? 나 아예 없네? 하핳 저vale 찬이없어 하핳 건너락 찬이 하핳 폴 하핳 пог 하핳 하핳 이거 어이가 없네? 그 찬이 맞아? 나도 맞긴 해 그렇지 그렇지 맞긴 하지 만들 수 있나? 밀가루 밀가루 좀 만든다 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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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밀가루 45개나 있어 밀가루 한 번 더 돌리자 여러분 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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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만들자 호호호호 보드래곤 여기 불 붙이고 있어 봐 엄마 이거 만들고 올게 찬이들은 남성팬들이 많더라 그게 맞는거야? 그거 맞아? 가 미 근데? 웨딩 케이크라 오래 걸리네 아 그런거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분수, 성화대 조리냠미 버드래곤 1렙이어서 그런가? 다른 애 꺼내올까? 음... 불무사 데리고 와야겠다 불무사 어딨지? 무사씨!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리와! 무서워! 무거워 무겁다 하고 있는거야? 뭐지? 됐다 자자자자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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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화도 내줘 어? 왜 얘 임무 벌목이야? 아 밥 먹... 아 밥... 미안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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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먹는줄 몰랐어요 그냥 레콜 리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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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레콜 리도 아니 쏘리 쏘우리 엄마불빠 용광롤을 쓰고 싶은데 용광롤을 쓸 수가 없네 뭐 만드네? 빠르긴 한데 진짜 한 나절 걸리겠는데? 엄청 오래 걸리네 오 됐다 이거는 보안 블루파카? 냉담한 성격으로 감정표현이 서투르다 멜파카 의사소통이 너무 서툴렀던 슬픈 개체? 블루파카가 뭐야? 게임에서도 오래 걸리는 베이킹 얘네는 뭔가 그거 해야 될 것 같죠? 아주 쾌적하다는데 얘는? 얘는 불 피줘 불 피워줘야 될 것 같고 덥다네 얘는? 그러면은 이거를 딴 데다가 두자 불을 따로 두는 거야 여기는 그 추운 애들이나 불 필요 없는 애들 여기다 하고 고마워 얘들아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더워보인다고? 미치겠네 그냥 살자 귀찮아 그냥 사는 것으로 해 너 내가 오니까 급하게 일하는 척 하는 거 아니지? 갑자기 막 달려나가던데? 내 기분 탓인 거지? 암수환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팽킹 불무사가 좋다고요? 근데 팽킹 불무사가 지금 불무사 저쪽 집에 있잖아 팽킹 이 친구는 팽킹 불면 아까 전에도 누가 하라고 하긴 했거든? 근데 암컷 팽킹이 없어 다 다 소컷인데? 하래요 팽킹 다시 한 번 잡으러 갈까? 빙조의 영역 가서 팽킹인데 암컷인 것도 안 나올 것 같긴 해 어 얘 한 번 잡고 아까 걔도 그거 아니야 불무사도 그거잖아 잡을 수 있잖아 둘 다 한 번씩 잡으면 되지 팽킹 잡으러 가보자고요 패스키로 잡아야겠다 왜 안 나와? 나왔다 소만이들부터 잡아야지 그래도 갑옷 생기니까 훨씬 더 일단 이 팽킹들은 암컷이거든? 그러면은 팽킹도 암컷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스가 바뀐 것 같다고요? 왜요? 팽킹이 보스입니다만 저희 스킨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닌가? 이제 누가 보스지? 이 보스 방 누구까지? 죽이려나? 일단은 스킬은 집어넣자 불안해서 죽을 뻔했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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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제가 최종 보스라고요? 아 저보다 센 애자들도 많은데요? 뭐 이 정도로 최종 보스면 너의 염색체는? 토토고? 아하하하 그 불모사 잡을 때까지 토토고? 기 토토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과연 암컷일까? 물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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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습 하 하 is 역력이 있음 쓰러온다 음 여기서 한번 해주고 쎄다 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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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쎄다 쎄 으아 너무 아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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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한 대만 더 이거 맞고 가면 되거든 제발 이거 잡혀야 되는데 잡았다 오 잡았다 허어 와 씨 와 레전드 레전드 너의 염색체는 너의 염색체들 어 뭐야 세뇌 전설? 레전드 아싸 비뇨은 은근 빨라 비뇨은 은근 빨라 비뇨은 좀 커서 그렇지 비뇨이도 빨라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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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과연 안녕 안녕 어 불모사 되진 않고 뜯다 오 다행이다 오 습관 이렇게 되면 오히려 킹하지 하 아직도 남았어 이만큼이나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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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 당했다고요? 골절 당했어? 어디? 우리 골절 당했다고? 아 그러네 잠깐만 골절약 있을텐데? 아아 사는게 더 싼데? 네? 잠깐만 내가 정선해줄게 스쿼치였죠? 흐음 제가 제가 눌렀어요 제가 두두두두두두 수쿼치 수쿼치 펜킹인데 아니 뭔데 저기다가 다 부은거냐고 아니 와 이즈돌 처음봐요 자 그러면은 얘한테 가서 4번을 눌러서 먹이주기 의약품 됐다 오케이 넌 이제 건강해졌다 하고 모두 다 먹어버리자 얘들아 빨리 맘마 먹어라 아 레전드 와 67개 33개? 와 재료 비싸다 한번 만들어볼까요 32개 16개 2개 얼마나 좋으면 재료가 저랄까 내가 갖고 있는거 는 못 깔아요 무기 ㅋㅋㅋ ㅋㅋㅋ 아... ㄹㄹㄹㄹㄹㄹㄹ 얘들아 일요매 ㅎ하하핰흠 아 침대가 없구나 잠깐 버리고 침대 만들고 가야겠다 왜냐면은 침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네 100개 하면 안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얘들아? 오 중량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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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 마지막 구독 이번엔 마지막 구독 갈고리총 얼마야? 내가 갈고리총이 더 좋은거 아니야? 아 나 만들 수 있다 갈고리총 갈고리총 만들자 아 그냥 저기 상자에 넣을 걸 그랬다 펠 타도 느려요 느릿 해본 사람만 알지 자 잡아 그렇지 하고 못 여섯 개 개식 이래 도 Pun 뭔 언제 다 만드냐 쇠네 너 전설이라고 또 오래 걸릴 거 같냐 아휴 벌써 진짜 잘 안되겠다 여기다가 암차 못 만들어 못 참겠다 너무 느려가지고 못 참겠다 야 이거 아직도는 안 만들었냐? 이거 좀 만들어줘라 밥 먹고 원래 밥 죽여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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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이면 펠들 한방컷 날려나? 그니까 그러면 안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귀여워 뭐야 똑똑하다 네가 더 감사 포획력 강화하면은 뭐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어? 버거 고쳐진 거야? 이거 하지 말라매 오케이 보고 있대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고쳐질 때까지 절대 강화 안 할 거 같아 암튼 못빨리 되라 못빨리되라 못빨리 헤아 ballistic 겉값만 올라가지 휠 포획력은 떨어진다 진짜 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했는데? 그쵸? 일단 가볼만한 데는 거의 다 가보긴 했어 근데 뭐 일부분을 즐겼을 수도 있지 이 게임 근데 너무 시간 녹는다 전설펠 저 잡은 거 아니에요? 전설펠이 뭐예요? 툭 포스가 4개 남았다고요? 내가 봤을 땐 트위치에서 아프리카 가기 전까지 날 밤새워 해도 여기 있는 거 다 못 즐겨일 거 같은데? 날 밤새면서 해야 겨우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적당히 거시기 하고 보내줘야지 주민ları 해도... 뭐 8호이트리지 않을까 하강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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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모르는 거 보이지도 않아 실화야? 작업량이 4800이면 오늘 안에 만들어 질러나? 2렙짜리 킹이를 킹이를 여기 붙여야겠는데? 킹이를 아노비스 아노비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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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노비스인가 뭔가 만들어보자 가서 가서 만들어 오자 여기에 넣어야 되죠? 제가 교배 시킬 친구들을 이리와 잘하셨어요 들어가 마지막 날엔 경험치 버닝타임에서 펠무기 다 써보죠 가는데? 이리와 이리와 안돼 안돼 왜이렇게 빨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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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빨라 너희는 오늘부터 부부다 케이크 이렇게 해주면 돼?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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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얼마나 걸려요? 아 5분? 아 일어나야 시작됨 뭐가요? 어 어 알 됐다 알부터 가자 따다다다 오 블러드 캐티 블러드 캐티 헐 미친 너 얼마나 좋은데? 뭐 뭔데? 저게 뜬다고 사실 뭔지 모르면서 그냥 리액션 하는거지 다 알아 불무사 떴다 불무사 그냥 멋있어 불무사 좋은데? 불무사 먹보야 근데 블러드 캐티 오 약 3레벨이네 근데 약 지울 생각이 없는데 나는 생명 흡수 생명 흡수 생명 흡수 그러니까 사면 되니까 일단 자자 아침 아침 아니 자 자 자 자라고 기억은 아 아 진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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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아침인가? 그전에 아침 되겠는데? 그치 아유 수둔 이거 탐날 때 탐날 때 해당했다 진짜 죽었나봐 뭐 드르렁 드르렁 저거 아침인가? 오예 고개 하하하하 빠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빠빠바바바 일일일일일일일일일 릴리네 레전드 가시나무를 해주나? 먹고 쿠팡 출근하는 사람 같다고요? 비유가 너무.. 뭔데? 여기가 그 유명한 탤력사무소인가요? 일단 부하부터 하겠습니다 팬키 오 10마리 다 잡았다 팬키지 물놀이를 선호하는 팬키래요 자 작업 중이라고요? 이상하잖아 그냥 돌아다니는데? 뭐 없어? 케이크 케이크 이렇게 넘어두면 그냥 되는 거죠 보면 안 된다고요? 아 보면 안.. 보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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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작업을 안 해요? 아 그래요? 아.. 아.. 먹부는 쓰면 안 되는데? 뭐라는 거야? 병원 태들 아니야 헬고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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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냥을 빼고 지금 그냥 불무사 하나 더 써야겠다 이거 꿀 애가 없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뭐 하려는지 까먹었어 아주리비의 인장 거울 세트 어! 드디어 만들 수 있다 천이랑 못 천이랑 못 천..못 천..못 갈고리 총 금속죽에 이..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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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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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이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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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 스물.. 스물 다섯 개 스물 다섯 개 스물 다섯 개 베이직은 이십게 베이직은 이십게 버려두면 애들이 정리하겠지? 저쪽 가서 꾸일까요? 넘어져 네 네 아니 왜요? 벽 다섯 개 성대 엠 이리 엠 엠 엠 엠 엠 안 싸우거든요? 아니거든요? 당연히 제가 이겼죠? 와 3레벨인데? 올리는 거? 너 나와 와 이쁘다 얘 이쁘다 진짜 장난 아닌데? 생각보다 좀 작다고요? 아닌데? 킹파카랑 비슷할걸요? 크기는? 파란 킹파카네 만드는 애가 없다 애들 다 바빠가지고 아 도스 개체가 아니라 작은 거구나 코코다 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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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번영했으면 오히려 잡히는게 더 좋을지 하하하하 아 아이 됐어 응 고맙다 애들아 바란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좀 더 기다려야되려나? 어 됐다 완료 바이오 꼈다 나도 꼈다 가서 빠른 이동 음 오! 거의 다 됐어 보습국도 똑같이 망치지래 게다가 경우도 해줘 완벽 쳐다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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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지켜봐 아 이상하잖아 하하하하 아니 근데 왜 아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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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떴어? 아니 떴어? 어 그래? 어 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들아 해냈구나 이건 지금 너무 행따이인데 그들아 이제 나와도 돼 싸식들 해냈구나 errors 창구처럼 뭘 보는거야 아니 왜 다 됐다 이걸 이제 구하기에 넣으면 돼요 아니 그럼 또 기다려야돼? 싫어냐 아니 뭐 기다림의 연속이야 계속 추워보인다는데 여기에 있어도 춥다는거는 어떻게 해야지 불 하나 더 해줘야되나? 불 바로 옆인데? 아 만로가 있다고요? 아 이게 아니에요? 아니 까다롭네 이건가 뭔데? 불 난방기인가 본데? 숯 숯 숯 숯 숯 밥을 먹어 왜 밥을 먹질 못하니 내가 먹여줘야겠다 숯 숯 숯 숯 숯 숯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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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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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세뇌 진짜 언제 만드냐? 저거 기다리는 시간에 세뇌가 다 되겠는데요? 여기다 한 명을 그냥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팽킹을 둬야겠는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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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자식아 이리와 으쌰 안되는데요? 왜 안되지? 아니 얘들아 나오라고 나오라고 뺐다가 뺐다가 다시 뺐다니 병났다고? 이런 야 어디 가는데? 가지마라 어 아아 허허허허 이래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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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뺐다 됐다 설쳤네? 됐어 빨리 안그러면 찬네미 널 절벽에 던져버리지 무슨 소리야 아니야 어허 아 이건 또 뭐야 다 같이 건축하면 금방 할 거야 이거 해도 5분밖에 그거 안되는데? 허허허허 됐다 아주 조금 추워보인다? 어어? 설마? 와.. 싫어 뭐야? 사이가 없는데? 이거 아니 이렇게까지 해다 춰다고? 이게 아닌가 본데? 뭐지? 음.. 아 전기화를 써야 된다고? 그럼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었던 거네 나의 노력은? 난 뭘 때문에 뭐 때문에 뭘 위해서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이걸 없애라고? 망했잖아! 아니잖아! 늘어났잖아!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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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어 아니 이러면 그냥 저러고 그냥 가버리잖아! 아니 미쳐버리겠네 나 진짜 똑같잖아! 뭔 차이야! 이거 괜히 만들었는데? 괜히 만들었는데 저거? 얘만 왔다갔다 하고 그냥 저 맥반석 계란구이 좋아해요! 밥 먹고 이래 이런! 생각보다 감사하다 어 뭐야? 오자마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잠잠 이 정도면 이미 죽어서 추운 거 아닐까요? 물음표 익은 거 같은데 네. 137. 잠깐만. 2. 어으. 타닥 타닥. 천동부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이래 타닥. 어으. 바쁘다 바쁘. 2. 아 키키 롤 책음도 먹어봤는데 키베를 뜨네 키벨 잘 봐 봐. 뭔 소리예요. 나 키벨 안 뒀다고 아 리미트가 해제되어 버린 건가? 우울증 걸렸다고? 미치겠네 안 되겠다 사슴들이 왜 이렇게 병 걸리지? 근데 계속 나무로 머리 들이받고 있으면 병 걸릴만 해 납득됐어 뇌진탕 안 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기절 배턴을 만들어 볼게요 기절 배턴 아 이것도 똑같네 세뇌보다는 낫지만 애들이 왜 이거 만들어주질 않네요 수작업으로 수작업에 이렇게 해놔도 안해 수작업을 얘가 하는 건가? 뭐지 왜 채굴을 하는 거지? 채굴 그만해 채굴이 우선이어서 그런가? 채굴이 우선이어서 그런가? 아 이리와 하아 이리와 아 이거 버근하네 그냥 샘님은 우울할 때까지 하라고 한 적 없다 자신을 탓하면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데요 그거? 이거 그냥 부숴버릴까? 요 세뇌 전기를 쓰는 기절 누가 아긴가? 근데 지금 학원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오래 걸리니깐 흐르둠.. 사슴들 진짜 자, 사슴 한 마리 데려와야 되나? 사슴 한 마리 데려와자. 네, 이 안 누르면은 아니구나.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다 따라오는구나. 다섯 시에 있는 펠은 펠이 아니라 인간이잖아요. 사슴아, 어디 있니? 저 쓰세요. 뱅종 때 때자 쓰고 코라니입니다. 그러면 나무에 머리를 계속 박아도 뇌진탕을 걸리지 않는 그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펠입니까? 여기에 원래 있지 않아요? 내가 잘못 아는 건가? 안녕히 계세요. 뭐야, 도망가! 한 다음에! 어이, 도망치지 마라! 없는데? 알록세라는 애가 있었나? 펠은 때려서 포획하는데 찬님은 못 때리니까 펠이 아닙니다. 더 때리면 죽을 텐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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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라니 이미 바보다 라니 머리 박아도 멀쩡하다 라니! 와, 어쩐지 쎄하더라니.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눈이 돌아와 있잖아, 어쩐지 나한테 막 달려오더라. 99999999 했으면 너 죽어라잖아? 둘 다 죽었겠는데? 안 날았으면? 와, 다른 거 타고 있었으면... 와, 죽었겠는데? 아찔하다. 다섯시에 계신 분은 펠이 아닙니다. 포켓몬입니다. 저거 잡아서 보스한테 던지면 보스도 같이 죽겠죠? 안 되지. 아니, 사슴이 없나? 사슴이 보이지 가라나? 사슴이 없나? 사슴이 멸종했나, 진짜? 너무 아쉬웠나? 사슴이 서식지가 나와요? 어때요? 사슴이 서식지... says Kreatl 네? 여기 있는데? 이쪽인데? 여기도 조금씩 아... 9999 classified as i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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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라? 어? 뭐 잘 만났다. 어? 잘 만났다. 여기가 고구려인가? 왜 안 내려지냐? 어? 바비 바비 방금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잘못 눌렀어요 뭐라해야 되지? 아무튼 아니 저는 그냥 제 페를 넣으려고 했는데 제 페리 갑자기 불을 뿜더라고 도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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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 집으로 가자 밀구청 이거 봤어 찬구청이 불 찌르려 했어 불 안닫잖아 불 안닫으니까 괜찮아 불 안났어 어? 이 친구가 좀 더 건강한 거 같아요 건강한 친구로 교체합니다 와 이거 아직도 안 만들어졌어? 진짜 내가 없으면 일을 안 하는구나 얘들아 일 좀 해 사장님 왔으니까 이게 이에서야 한다는 그런 거야? 이요 사장님은 그렇게 세게 불품으로 한 적 없어 자신을 탓하려 자신을 탓하려 기절 뱉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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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요? 아니 밥 주지 집 있지 잠도 자지 내가 못 해주는 게 도대체 뭐야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말 다 해주고 있다고 정말이지 정말이지 그래 이뻐해주기까지 했는데 얘들아 나무랑 돌 좀 그만 캐 왜 like 만 nutr Jared 왜 만들다가 다시 가는데 다시 와 음 음 엄마 감시할 거야 이제부터 엄마 이제부터 감시한다 엄마 알아서 할게요 아니 엄마 나 밥 먹어야 돼 음 음... 안 하잖아 엄마가 안 보면 이거 하지도 않잖아 오 기절 패턴 한번 써볼까? 성능 테스트 역대선 역대선 무 자리 역대선 들은건데 참고적 이 안에서 맨날 혼났다며 아... 흠... 흠... 별론데? 기절시키는거 보다 죽이는게 빠르다고 생각한 찬이면 찬추 어허! 그런 말 한적 없어! 펜 설계도 여기 넣어두고 이쪽에다가도 엄마야? 아이팩 오빠 저기 가서 이쪽이었나? 뭐야 이 일본어 이쪽에서 다시 그 벌 찾아옵시다 잠 좀 자야 되나? 밤 되니까 혜지야 벌 구하러 가자 벌을 자고 있을테니까 아이 배고파 오늘은 뭘 먹지? 패드를 보며 흠흠 또뿌리 가식몽주 오우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된대죠? 남쪽 찬이가 있는 찬이씨 내 파이어볼 봤어? 찬꾹 찬 내미는 비찬씨 감사합니다 짱이지 어라 떨어진다 자동광은 좋다 로빈 몽은 뭐야 잡아볼까? 찬 귀엽다 고마워 기절 배턴으로 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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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쎄 아리다 이제 그 조절을 못하겠어요 평범하네 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겠어 벌이 도대체 어디 타는 거야 나무 퀵 봐라 크크 펄이 없는데 있다고? 어디? 보스? 얘 주위인가? 얘가 여왕벌인가 봐 자식이 친구를 팽는데 안좋게 조절을 잘하라는 엄마 개고란 동구 갱도가 입구가 어디일까요 이쪽이 입구인가? 이 아래쪽인가? 우측강가 여기구나 아 잡고싶어 으악 못잠겠다 으악 좀 잡혀라 이 정도대로 안되겠다 아니아니아니 이거 어떡하지? 엘 엽 엽 엽 엽 엽 엽 엽 엽 엽 좀 잡혀 잡혀 엽 잡혀 파허 하 해 나쁜 놈아 이 엽 잡히는 척이라도 해야지 잡히는 척이라도 안하냐? 너무 안 잡힌다 난 널 살려주려고 했어 쟤 뭐야? 해외 가루다? 헐 대박 오 되게 멋있어 와 뭐야 이름이 딱 후파우파한게 찬님 스타일이네요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잡냐? 제발 잡았다! 잡았다! 해외 가루 잡아! 잡았다! 잡았다! 대박! 대박! 이걸 위한 이걸 위한 이걸 위한 이걸 위한 거였어 이걸 위한 질풍술이었어 저쪽으로 갈아서 저쪽으로 갈아서 와 근데 진짜 멋있죠? 여기인가? 여긴가? 여기가 동굴인가? 이쪽이 아 여긴가 보다 이 갱도인가 봐 이 갱도 안에 벌이 있어? 이러나 이러나 딩뻘 난 이 네 지켰어요 땅뻘 땅뻘 우와 실화야? 얘네인가 봐 와 근데 이거 잘 때 잡아도 되나? 한 마리만 데려가자 어디 밤이라서 옳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와 풀링 잘하시네 꼈다 꼈다 됐다 뒤에 한 마리도 온다 안 잡히네 야 창구청 에드난거 같은데? 쩔쩔쩔쩔 잡혔다 잡혔다 먹었다 먹었다 도망쳐 도망쳐 쩔쩔쩔쩔쩔 쩔쩔 드디어 잡았다 흐흐 개떠바지 아니 자고 일어나니 자식을 잃었다니요 그렇게 말하면 저 쓰레기대잖아요 external 도망쳐 빠바밤 빠밤 도전 도전 도쿠리. 질풍 소리. 질풍 소리는 나랑 그게 아닌가 봐. 나랑 이어질 수 없는 운명인가 봐. 와 이거. 일단 만들어 놓고. 됐을려나? 아냐아냐아냐. 8분. 질풍 소리 필수로 나중에 잡으러 가면 되지. 그때까지 할라나 모르겠다. 질풍 소리. 비나이트가 엄청 좋은데? 얘 미쳤는데요? 그냥 만능인데요? 비나이트가 몽지 상위원이네. 진짜 일 잘하네. 헬가루다. 헬가루다도. 3렙인데 정리? 헬가루다. 헬가루다. 와 멋있다. 와 멋있다. 헬가루다는. 낭비인데. 잠깐만. 파카 대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너무 crippling. 이렇게 해야 되나. 까지다. 아 제가petto Bruno를 이 장롱이었죠? 귀여웠N 산림이 페럴드rap 태노 prolisktsf 평생 일해 저라고 질풍 소리 끓여야겠다 나의 것이 되지 않았잖아? 오늘은 쇠내 만들고 이 알만 까고 끄자 먹자 산 숙취 하락 오오 그런거야? 그러면은 산 좀 빨리 줄어든 애들을 어 우리 무사 먹여야 될 것 같거든 무사 먹이고 그리고 호구닥을 호구닥도 이거 먹이자 얘네한테 그치 링킹 신용사수 링킹 신용사수 링킹 신용사수 오케 하고 오케 됐다 언제 태어나는거야 남 기다리고 있다궁 5분이나 기다려 하는 거냐궁 잘 됐다 할 거 없었는데 공격해 공격해 패스키 공격해 얘들아 공격해 그렇지 보여줘 너희들의 힘을 어 이제 기가스피어주네?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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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이렇게 끼는 거지? 하나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야 야 자기QUE 갸 다 잡았다 어 여깄던 애 어디갔어요? 여깄던 애 죽었음? 왜 앉아있던 애 없어졌는데? 떠난 건가? 언제 사라진 거지? 누가 잡아갔다고? 진짜 휘말렸나 봐 약간 애들 공격 맞고 죽은 거 아니야? 아 그래? 언니들이 죽어 아 그래? 3러벨이라 근데 죽을만 했네 그러네 총은 주고 가지? 뭔 소리야 그게? 푹신푹신 펠침대 만들려면 전못 10개 그냥 만들고 어휴 뭐 또? 뭣뭣 뭣뭣뭣뭣뭣뭣뭣뭣뭣 다섯 개? 얘들아 너희에게 도움이 필요해 도와줘 이쪽이야 도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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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의 침대를 만들 거야 너네가 누워서 잘 침대라고 음 음 음 세 눈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게임 끝때쯤 완성될지 얘들아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 말라고 날 도와 나쁜놈 아니야 알 많이 남았어 완성 안됐을걸 한 2,3번 남았을걸 안이네 30초 남았네 정말 정확한 시간정보를 가지고 있는걸 대단한데 퇴원하자마자 스탯 찍고 빠르게 일시켜야돼 됐다 아누비스 절연채 용학살자 맞다 맞다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누비스 4레벨? 진짜 미쳤다 작업속도 그냥 강화 강화 다 그냥 다 발라 다 발라 다 발라 최대한으로 발라 얼마나 빠를까 자 만들어줘 난 세네를 우와 석다 그냥 레전드인데요? 와 미쳤다 와 이게 4레벨? 뭐지 산업혁명인가 와 석다 미쳤다 게이지 오르는게 눈에 보여 오 오 와 킹루비스 과연 못이 못보다 먼저 되는거 아냐 이거? 약간 못보다 먼저 될거 같은데? 겁나 빠른데? 킹루비스 석다 미쳤는데? 같이 이거 만들고 못예보고 만들어달라고 해야겠다 이거 못예보고 만들어달라고 해야겠다 못 그냥 1초만에 되는거 아냐? 와 완성됐어 전설샌네다 뭐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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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줘 만들어줘 산님 어릴때 만드는걸 시켜줘야 나중에 공부를 잘하네요 석다 싫어해? 야 아누베스 너 진짜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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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구나 야 장난 아니다 내 전부야 아누비스 일시키자 일을 너무 잘하는데? 아니 너는 손재주 빠른 애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니? 뭐지? 그냥 안누비스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내가 들고 다니면서 급한거 시키는게 맞는거 같은데? 넣어두기에는 너무 스트레스 관리 안될거 같아 최강 3렙이야? 아 그래? 넣어두는 게 낫나? 그냥 비서로 쓰는 게 낫지 않아? 최강도 3인데? 그냥 레이저처럼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최강 할 줄 아는 애들 많아서 비서 어 내 손주지 내 손주 뭔 소리야 폭신폭신 침대 네 천이 부족해 천이 부족해 4개 4개 아누비씨야 이거 만들어줘 아니 속도가 미쳤는데 진짜로? 아누비씨야 이거 만들어봐 너 진짜 싫어하냐? 너 진짜 내 직석 비서해라 직석 비서 속도 레전드인데요? 스피어라인 공장 발전기 엄청 많이 가야 되는데 많이 했다 이 정도 하고 심하게 하자 잠깐만 세뇌 한번만 써보자 세뇌 한번만 세뇌 한번만 써보자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은 보스를 하나 잡자 아예 아씨 아 아누비씨야 너는 모르겠고 넌 이제부터 대식이야 그림모스가 뭐야 그림모스가 어딨어? 그림모스 없잖아 아 본지나 백코끼리 얘 잡자고? 얘를 어떻게 잡아요? 지금 잡을 수 있다고요? 안될 것 같은데 그냥 딜이 안들어가던데? 내가 지금 24레벨인데 못 잡아? 10레벨 차이나면은 그러면은 와우 데이법으로 시뮬레이션 계산하자 음 안된다니까 아까 벌은 레벨이 너무 왜 이렇게 레벨 높은 걸 잡으래? 으휴 그러면은 패스킥 아까 패스킥 패스킥 다시 한번 왜냐면은 31은 랩차가 너무 커 그냥 지금 고렙으로 갈수록 안 잡히는데 더 안 잡힐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에 1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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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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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데이법에 이어서 불가능이야 2레벨 2레벨 3레벨 2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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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레벨 장전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기는 한데 딜은 모르겠네요 어 딜이 좀 세지긴 했다 2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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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레벨 2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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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난리 났다 3레벨 2레벨 오 머리 너무 난다 3레벨 3레벨 1레벨 4레벨 여러분은 지금 동족 쌍잔의 비극을 보고 계십니다 아 뭔 소리에요 ketika 장전이 엄청 빠른데 장전이 엄청 빠른데 작 north 8레벨 히하 왜 올리고 0 10 2 9 뿅이들 또 타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안 될 거 같으면 죽여버려 그냥 저 똘망똘망한 눈을 보고 정면으로 얼굴을 쏘시는 어 못 잡을 거 같은데? 어 잡았다 나이스 나 막 전설이라고 막 왜 전설이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어? 책은 좀 좋아진 거 같은데? 싶은 그런 느낌? 총이 더 좋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달까? 약간 내가 드린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좀 그 정도인가 싶기는 한 일반 몹이요 일반 몹은 좀 센 거 같기도 한데 일반 몹은 좀 센 거 같기도 한데 일반 몹자 보니까 훨씬 더 체감하고 나오는데? 보스여서 그랬던 건가? 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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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멋졌다 나는 일하러 가야지 아 아누비스가 아누비스가 메인인 거 맞쥬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휴 고생하십니다